야, 음악이 좋아, 음악이! 이 게임은! 이거 맞나? 파란 입장 맞죠? 3월 29일... 어, 거기까진가? 틱틱틱틱틱틱 2월 9일 오전 3시 43분 호타클리닉 어? 호타다 호타클리닉? 이상아저씨 아, 여기가 있었어 아, 여기 병원은 하나야, 호타클리닉 야, 뭐 당했어, 당했어요 지금 나는 지금 어느 재판 기록을 앞에 두고 있다 나의 스승인 치이로씨가 처음 법정에 섰을 때의 기록이다 거기에는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미안하기 친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기록에 적혀 있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그녀가 아니었다 오동천에 휩쓸린다는 기적적으로 고출됐지만 음? 오동천에 휩쓸렸어? 얘 그래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고 저 미찌룩이가 됐어 아, 맞네. 그래서 병원에 있었구나 그리고 미찌룩이가 재판을 하니까 재판장이 재판장 같더라 아... 문제가 얘였어, 보니까 얘였어 검사끼리 재판하니까 좋더라 서로 존중해줘 그러니까 아, 맞지. 그 불난 다리에 뛰어들었지 음, 맞아요 세상에서 가장 고약한 감기에 걸려버렸다 눈은 침침하고 귀를 울리고 목은 타고 머리는 깨질 것 같다 후원 감사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 오늘 오후까지 세상에서 가장 고약한 증인을 상대로 그 녀석이라면 분명히 어떻게든 해줄테니까 아, 이렇게 막혔어요 2월 9일 오후 2시 43분 멍렁교 이거, 내가 해야되나? 괜찮은가, 나로호도? 나로호도 왔으면 내가 해야된다 슈퍼쇼? 괜찮은가, 나로호도 얼굴이 뭐라 해야할까 녹색인데 전문요문은 블리즈양입니다 이래도 꽤 열은 내렸는데 말이지 몇돔입까? 위열이 남아있는 정도예요 38점 구두니까 쿨러쿨러 하하하하 어쨌든 재판기록은 아까 읽어봤어 과연 빗지르기더군 그 상황에서 그만큼 버텨내다니 아직 위험한 상황인 것은 틀림없지만 말이야 어쨌든 포인트는 흉기다 흉기 칠지도는 흉기가 아니었다 아, 맞아 칠지도에 동화책 선생님 죽었어 그렇지 우리가 모르는 칼이 어딘가에 잠들어 있을 거다 여기서 사망당하고 그 구슬이 박혀있는 상태에서 눈에 파묻혀있었쥬 파묻혀있는 상태에서 그... 옮겨진 거예요 스노우모빌로 스노우모빌로 옮겨졌다 맞아요 그리고 그... 짭... 짬나미가 그렇지요 뽑으려는 느낌이 있었는데 뽑으려는 느낌이 있었는데 뽑는 거였어 그거를 비키니 스님이 봤다 그렇지요 또하나에 가리라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뭔가 본관이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고마워 미쭈르기 이유는 나에게 맡겨줘 하, 그래야지 실은 나는 한번 서해 돌아가려고 생각했다 꼭 조사해봐야 할 일이 있다 뭔 일인디? 물론 우리 의뢰인에 관한 일이지 아야매시이 맞입까? 나는 어디선가 그녀를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아 그것을 확인해보고 싶다 아무래도 만났잖아 응? 얘 만났잖아 만났어 신남이 그... 처음 재판할 때 얘가 오른쪽에 신참으로 있었잖아 기억을 못하는... 너무 오래된다 얘가 처음에 기억... 본 것 같은데 계속 이랬어 음... 네 입으로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미안하다 밑줄기 그러면 나중에 또 보자 나르호덕 자 그럼 본관도 가겠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이 다리입니다 건너편에 가기 위한 응급조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별당에는 마요이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건널 수 있게 되면 당신에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 고맙습니다 이토노코 형사님 클럭클럭 클럭클럭클럭클클클클클클클클 아아 다른건 다 괜찮으니 감기만은 옮기지 마세요 그럼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지독한 감기에 걸렸다 기다려 마요이 반드시 구하러 갈테니 그때까지 단서를 먹자 자 조사 여전히 위험하게 기울어져있다 비키니시말로는 오동산엔 지진이 많은 곳이라고 한다 그러고 보니 밑줄기 녀석 지진이라는 질색이었던 것 같은데 흔들리는거 질색이야 흠흠 하남자네요 망령교가 돼버렸다 10년전에 유괴사건도 그렇고 저지받은 날이었구만 하자쿠라인에는 전화가 없다 이 주변에는 민가가 없으니까 비키니시 전용인가 휴대폰 정도는 가지고 왔으면 좋았을텐데 흠흠 극나감 가는 길 하자쿠라인에 가는 방향 외에 좁은 길이 하나 더 뻗어있다 이 정표에는 극나감이라고 적혀있다 띠 그 친구가 그림 그리는데지 사실상 어 그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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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띠띠 같은 날 모시가 하자쿠라인 정문 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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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부탁해 내 예술을 위해서말이야 어라? 이 건들거리는 목소리는? 히로인이야 히로인 내 그림책에 명예로운 일 있지 꺄악 끈질기근 바보를 바보로서 용서하는 바보는 그 바보보다 멍청한 바보 얘는 왜 왔어? 담당 그거라? 음 수사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나루호도 류이치 음 분명 너는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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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 생각해내는 것이 느리어 아직 열 때문에 머리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고 이 이런곤란의 메이쟉 이녀석 생살기로 해서 혐면을 중이라고 지금도 여전히 죽은 사람에게 채찍이 이 나라에는 그런 말이 있지 그런말 없어 게다가 죽지도 않았어 이번 아루호도 너도 좀 설득해줘 메이쟉의 채찍 대모험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말해 대모험 좋은데? 내게 모델을 부탁하기 전에 징환이나 똑바로 아시지 그 전에 똑바로 살아야지 야을이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난 정말로 봤다고 그 여자는 그날 밤 뿅 하고 날았어 뿅 하고 아 맞아 그 그림을 그렸어 이렇게 날아가면 나중에 빌어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일은 일은 가버렸다 1년만이군 나루호도 류이츠 예전히 미국에서 그래 물론 완벽하게 연승 행진 중이지 이런 변하지 않은 것 같군 그 이후로 1년인가? 내 이름은 카르마 메이 천재검사지 내가 미국 검사국을 버리고 이 나라에 온 이유는 단 하나 복수지 그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13살에 검사가 되었다고 한다 그녀의 아버지는 전설의 검사 카르마 고 40년간 무패를 자랑한 지금은 이 세상에 없다 혹시 너는 아직도 아버지 일로 나를? 나루호도 류이츠 난 당신을 쓰러트린다 반드시! 하지만 그건 내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는 관계없어 더 이상 그런가? 솔직히 놀랐어 나는 너와 싸우려고 이 나라로 돌아왔어 설마 변호석에 그 남자가 설 줄은 몰랐어 미쯔르기 레이지 생각해보면 녀석도 그 카르마 고우에게 검사일을 배운 천재다 미쯔르기 레이지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 이 사건은 나루호도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그래 그렇다고 할 수 있지 그래서 내가 온 거야 특별한 의미를 지닐 사건에서 너를 쓰러트리기 위해 이렇게까지 순수하게 저기를 드러내면 왠지 흡니다 웃지마 그 전에 병자를 때리지 말라고 그 남자도 이런 바보를 위해서 그런 바보스러운 일을 하다니 미쯔르기 잘 들어 나를 허덜 위치 나한텐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 어디까지나 너를 쓰러트리기 위해 왔으니까 내게 팡피링제트를 사러 보낼 생각은 없어 팡피링제트 사건 자료는 비행기 안에서 대강 훑어봤어 대강? 그래 완벽하게 말이야 당신의 멍청한 행동은 웃기지도 않더군 탑 어딘 달리 건널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생각 못했나? 생각하지 못했어 그때는 건너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으니까 생각하지 않는 바보는 생각하는 바보보다 더 나쁜 것 같군? 걱정한 거야 지금 이거 이거 걱정한 거지 지금 이야 예식의 표현이네 예식의 표현이네 끝 다리를 건널 수 있게 되면 이 터놓고 형사가 알려준다 마요이 우사한 거지 빨리 되게 들려줘 사건 당일밤 거기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 채찍에도 약 발라져 있는 거 아니야? 아 후지든? 어? 오히려 맞으면 피차 힐링채찍 힐채찍이야 힐채찍 그 아나가 총 맞으면 힐 되잖아 그니까 보약채찍 보약채찍 띠띠 띠띠 재신 이제 진짜 많아 너무 너무 많아 아이템이 알어? 혹시 오는 거 같은데 아아 예측 협력은 하지 않아 나로도 루이치 구독감사합니다 협력 안한다는데? 이럴 때는 큰일날 징거품은? 만약에? 뭐 구슬같은거? 띠띠 띠띠 절대 협력 안하네 가자? 맞고싶어서 억지로 제재한대 힐 받을라 좋아서 맞는게 같은 날 모시각 하자 구라인 본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아아아아아 아하 아 비키니, 비키니 성님? 비키니 성님 저기 비키니스님? 어마어마 있었네? 몸은 어때? 아하하하하하 하아아아 다시 또 웃어 저기 무리하지 않는 편이 혹시 이 아줌마 엄청나 잘못은 한걸까? 에리스님은 돌아가시고 게다가 아야매까지 에리스님이라 게다가 수행자님도 별 땅에 갇혀있고 작은 여자아이까지 어딘가 가버리고 작은? 서, 서, 설마 하루미가? 그렇다고! 사건 다는 아침부터 안보여 하, 하루미가? 그건 듣지 못했어 아야매에 대해서 아줌마도 나이가 들었나? 어쩐지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어졌단 말이지 어 오늘 법정말입니까? 하줌마는 그거야? 거짓말 따윈 안했다고 그날 밤 큰아이가 에리스님의 몸에서 쑤욱하고 칼을 아줌마는 정말로 빻았다니까? 오늘 아침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 사이코락이 나타나지 않아 분명 거짓말은 아니곤 저기 왜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습니까? 하줌마 다음에 칭원아 그 예술가 있었잖아 어, 야하리 아야매씨가 날았다고 하얀 두건을 휘날리면서 어쩐지 나도 날 수 있을 것 같았지 있을 수 없는 일을 비싸죽으로 말하고 있는 그 아이를 보니 하하 아줌마는 결국 저렇게 보내야겠구나 하고 뭐 그 녀석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는게 좋습니다 예술가라고는 해도 트러블 관계의 예술이니까요 거울치료 서로 미친놈이라고 생각하는게 웃겨 야하리는 이 아줌마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그니까 다, 다들 서로 인정을 안해 서로 톰이 보듯이 그니까 비키니 스님도 야하리도 거짓말은 하고 있잖아 생각할 수 있는 건 잘못 봤다인가 그니까 파오키야 파오키 그니까 루피 사스케 나루토 다 추.. 뭐 개 어? 개 누구야? 블리치 개 응 다 총, 총출동 자강두천 사건 당일 밤 별당에서 아야매씨와 만나셨다고 했죠 그래 그건 분명히 아야매였어 하지만 아야매씨는 하자쿠라인의 방에 있었다고 말했어 역시 그날 밤 이야기에 돌아온건 잘못한거였어 덕분에 봐요 이도 혼자 갇혀버렸죠 샤워하러 어쩐자 응 허리 아파서 으흑 미안해서 어쩌지 거기 틈새바람이 장난이 아니야 특히 겨울은 과연 그 수행당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어 오동산에 옛날부터 큰 지진이 많았어 지진 말입니까? 큰 거 쉬우면 이번엔 쓰러져버릴지도 몰라 한시라도 빨리 구해내야 해 뭐 그래도 일단은 걱정할 필요 없을거야 거기는 말하자면 육지의 고도니까 육지의 고도? 그래 몽롱교 건너편에는 별 땅밖에 없어 강간 절벽과 숲에 둘러싸여 사람은 살고 있지 않아 그.. 그렇습니까? 그래서 만약 수상한 놈이 건너편에 도망쳤다고 해도 몽롱교가 없는 한 어디에도 도망가지 몽턴이 안심이지 그럼 수상한 놈하고 마요이랑 같이 있는거잖아 그니까 하하하 그 말은 마요이도 도망칠 곳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까! 그러네 으흥흥흥흥 빨리 건널 수 없을까? 조금 신경쓰이는 일이 있습니다만 어? 뭐야? 아줌마 쓰리사이즈 말이야? 아니요 아니요. 피해자 틀린 사이의 에리스 선생님 일입니다. 아무리 아줌마라도 그건 모르지. 에리스님의 쓰리사이즈는. 그분은 왜 이런 곳에 묵으러 오셨을까요? 수행하려는 것도 아닌데요. 어머어머 이런 곳이라니 실례의 말씀을? 에리스님은 오동산의 험준한 자연을 취재하고 계셨어. 게다가 비키니스님. 그분을 에리스님이라고 부르시네요. 에? 이유가 뭔가요? 그분은 수행자도 아닌데. 그, 그런, 그냥 손님이야. 왜냐면 그거야. 연상이시니까. 아줌마보다. 어떻게 알고 계시죠? 그분이 연상이라는 걸? 표정 봐. 사실 어린 거 아니야? 사실 막 27만 이런 거 아니야 이분? 아니 이분? 아니 오히려 더 많아. 살톡스. 아니 그, 아 맞아 맞아. 통통하면 어져보이지? 55. 어? 또 여기서 오히려 여기서 걸려. 나이를 물어봐서 그래 인마.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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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양말이 5개. 진짜 또 장수고 양말이네. 아무래도 텔류사의 에리스 선생님은 단순한 손님은 아닌 것 같군. 게다가 사건 당일 밤 그분과 함께 있어야 할 하루미가 사라졌다. 무언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크. 서 설마 하루미까지? 바탈류야. 그런 슬픈 눈으로 쳐다보지 마. 큰일이군. 머리가 지끈지끈해졌어. 하루미. 사건 당일 밤은 에리스 선생님과 함께 있었죠? 글쎄. 우리들은 수행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녁 식사하고 그 아이는 보지 못했는데. 그 사건. 설마 하루미의 눈앞에서? 형사님의 말로는 집에도 돌아가지 않았다고 해. 지, 진정하자. 딱 한 군데 남아있어. 딱 한 군데. 그 아이가 있을지도 모르는 장소가. 이토노코 형사. 부탁이니 빨리 와줘요. 별당이네. 경례. 경례. 같은 날 모시각 하자꾸라인 경례. 비키니스님은 여기서 사건을 목격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지만. 아직 다른 단서가 숨어있는 것일까? 아야사토, 쿄코상이 죽어있는 저 질지도. 오늘 법정에서 저건 흉기가 아니라고 입증되었다. 그래도 요망한 칼인 것은 틀림이 없군. 요거. 어, 어. 에헤, 에헤. 에리스님이 들고 있던 지팡이. 분명히 윗부분에 수정이 달려있었어. 그 수정은 야하리가 다리 근처에서 죽은 것 같지만. 어째서 그런 곳에 떨어져 있었던 것일까? 오동산은 꽤 많은 눈이 쌓이기 때문에. 스키는 취미도구가 아니라 이동 수단일지도 모른다. 어? 요걸 썼다? 그 스노우모빌의 이 발자국하고 그 발자국을 따서 스키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대로 그냥 타고 가면은 발자국은 하나가 되죠? 네? 스노우모빌이 두 줄로 이렇게 남잖아요, 발자국이. 근데 그 위로 스키를 타고 지나가면은 그냥 그 발자국은 하나인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아, 스키를 타고 탈출하면? 그 스노우모빌 발자국 위로 움직이면은 자국은 하나죠?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맞춰, 딱? 아니, 그, 하여튼 그게 뭐 저렇게 쓰일 수도 있겠는데 가능성은 있네요? 아, 맞춘다면? 응. 절묘한 컨트롤을 하면? 응. 오고가고를 할 수 있다? 응. 그게... 그럼 이론상 스노우모빌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아, 돌려야 되니까? 응. 뭐 일단... 일단... 스키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 저기. 일단 킵. 그리고 이걸 이동수단으로 쓸 수 있다고 충분히 알려주고 있어. 네? 네. 돌다미는 정문으로 통해 있다. 높이는 3미터 정도 된다. 산의 경사가 그만큼 가빠르다. 에리스 선생님은 3미터 정도 높이에서 떨어진 것 같다. 어쩌면 저기일지도 모르겠군. 아마도. 음... 우리들이 신세를 지고 있는 하자쿠라인의 본당이다. 급경사면에 세워져 있어서 그렇겠지만 눈 위로 보이는 방은 정문 쪽으로 이어진 1층이다. 구석방은 돌아가신 에리스 선생님이 묵으셨던 것이다. 저기에서 떨어진 것일까? 음... 경내에는 몇 개의 석등이 늘어져서... 있다. 가루등이 없는 산속은 작은 불빛이라도 매우 밝게 느껴진다. 아야매시가 없으니 비키니 스님이 불을 넣었을까? 그다니?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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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닌데? 다른, 다른 누구 곳인데? 어, 다른 누구야. 어, 뭐지? 뭐지? 이 주위에 기치는 패를 생각하지 않니? 이 외침은? 당, 당신! 이런 곳에서 쉬고 있었던 겁니까? 아이, 이토노 코 형사님! 혹시 뭐 먹는 거... 탈입니다! 탈입니다! 일단 건넜습니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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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그럼 아줌마도 가봐야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관계자의 외출이 금지입니다! 무슨 말 하라고요? 아줌마는 어디를 보아도 아주 관계자잖아! 아니, 뭐... 어떻게 보면 그렇긴 하다만... 꺄옥! ㅋㅋㅋㅋ 오랜만. 주퍼쇼 오랜만이 곤 수염 영상! 똑같 MXpered 아카喝 Vanessa 죠지스님 조산은 제게 맡기세요! asking 저는 스님의 편이에요 나쁘기는 안 할 거예요! 아야 메시를 유죄로 물고 가려는 주제이요 뭘 그렇게 멍하게 있는거야 나도 허던 육이치! 아...x3 아 pu다구 뭐하는거냐 이 카르마가 니 조사에 대해 지도를 해주겠어 어서 따라오도록 이런 따라올생각이군 이 여자 이거 데이트하자는거잖아 지금 곡 한번 던져 어떻게? 아니면 일단 가? 다리가 가고나서 생길거 같아 일단 가 뚫렸어요? 띠띠 야 이거 오랜만이다잉 같은 날 모시가 별당 수행된가 정말 융중같아 이정과 다르게 왠지 시끄러운데 아무래도 수사가 시작될 모양이군 앗! 나루어도씨 이 목소리는? 어? 하루미! 나루어도씨? 나루어도씨 그럼 역시 그날 밤은 여기에 있었구나 저 정말 외로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옹롱견은 없어졌고 저 혼자뿐이라 혼자뿐? 그거 정말 힘들었겠고 꼬마 아가씨 당신은? 카르마 메이 천재검사지 내가 왔으니 이제 안심해요 1년전 바이오이님을 괴롭혔던 검사시군요? 응? 저.. 싫습니다 바이오이님은 나쁘지 않았는데 저 용서 못합니다? 앗! 3살만 많았어도 채찍 휘둘렀을텐데 너무 어려서 아니 3살만 더 많았어도 하루미가 팼어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흫 아아악! 왜 닥 때려! 기쁜듯한 얼굴 하지마 그..그것보다 하루미 마요인은 함께 있지 않았어? 아! 죄송합니다! 전부 제 탓입니다? 하..하루미! 저..저.. 아아아아! 마요인니! 어..하루미! 뛰쳐나가 버렸다.. 아아악! 여자애를 울리다니 최악이고 나루호돌위치 뭐..무슨일이지? 좋지 않은 여감이 들어.. 어쨌든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해보자 어딘지 모르게 이틀 전과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 저 육호민은 똑같아요? 지금? 호민촌? 이거 원래 빨간색 있었던 것 같은데? 저..저..저..보자기도 뒤로 쓰고 있었나? 띠띠띠띠..얼루 있었던 것 같은데? 나루호돌위치 주지 스님에게는 이렇게 형제가 많았던 거야? 미국 살아서 모르는구나 나중에 본인에게 물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하지 아마 한 대 맞을걸? 구독 감사합니다 소감로 소감로 너무 불길해 저거 마요이 여기있는거 아니야? 소감로 수상한 냄새가 감도는군 이거 보란듯이 뚜껑도 열려있고 어디 보자 대체 어떤 단서가 뭔가 있다 뭔가 있다 가로마요이 비었어 믿을 수 없군 믿을 수 없군 순진하군 나루호돌위치 하지만 조금 신경쓰이는군 가로마메이 내가 처음 봤을 땐 분명히 후 이렇게 돼 있었어 닫혀있었구만 띠띠 나 사실 기억 안났어 눈도 쌓여있었네 쌌도 쌌네 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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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가지고 녹았어 역시 무언가 누군가가 무언가를 태운거야 하나만 말해도 될까 나루호돌위치 풀? 이거 플레임으로 부르지 말라고 왠지 거슬려 메이 라고 불러 어 너라고 부를게 디흥네로 된 것 뿐인데 뭔 말이지 소감로를 말하는건가? 얘도 맨날 나루호돌위치라고 부르니까 눈이 녹았네 뭔가 태웠네 그 사이에 줄 어 줄도 없어졌네 그러니까 이게 그 끊어줘요 그냥 하나 없네 이게 이게 이렇게 있었잖아 응 여기서 불을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하지 않았어 그게 도화선이었다? 형이 그렇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 나 그 말 안했는데 그 말 하지 않았나? 나도 들은 것 같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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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누가 했지? 응 누가 했더라? 우리가 했을 거야 아마 둘 중에 내가 했다고? 기억은? 기억은 나 내가 했다고? 저기 도화선이 됐을 거라는 기억은 나 내가? 아무튼 했어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서 불이 타가지고 했는데 그때 그때 막 무슨 얘기도 했는데 막 여기 무슨 원래 이 줄이 줄이 위에 달려 있을 거다 아 그거는 그림이 뒤집힌 거일 수도 있다 그 얘기 할 때 했던 것 같아요 후원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어 맞아 저 얘기 했어요 그래서 뭔 말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 근데 이게 아무튼 끈이 없어 옛날에 우리 왔을 때 있었을 거야 응응응 나루호도루이치 무야베본 플레임으로 부르지 말았으면 했는데 옛날에 여긴 항구도시로서 번성했을까? 항구도시? 저기 있는 건 배를 묶어두기 위한 쇠마뚝이지? 아 맞네 그렇게 생각해 아 아 저건 몽롱교로 보강하는 와이어를 걸어놨던 거야 다리가 불 탔을 때 끊으신 것 같지만 근데 여기만 끊어졌어 어 이렇게 쓸쓸한 산 속에 항구도시가 번성할 리가 없잖아 시끄러워 나루호도루이치 같이 유람선 타자는 뜻이잖아 지금 우결충이야? 하룸이야? 어? 쭈룸이야? 아무 말도 안 했어 눈치가 없네 쭈룸이네 이것만 끊어질 리가 없잖아 물 타면 그치 다 이거 타고 갔겠지 음 여기서 이렇게 쉬쉬해서 태웠네 그러네 그럼 여기 별당에서 태웠네 누가 그러네 별당에서 누가 태웠어 그러네 그러면은? 나 알았어 가짜 그 나야미? 아야미? 나츠미? 친나미 가짜 친나미 짬나미 짬나미가 별당에 숨어있다 아니지 여기 있지 짬나미는 여기 나왔잖아 여기서 그 뽑은거 아 짬나미가 찐나미 찐나미가 이쪽에 있다 짬나미는 안 나왔고 찐나미가 그 연세사진마가 별당 쪽에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유는 모름 그냥 비킨 스님이 여기 있는데 응 찐나미가 와 밀어줬어 스님은 목욕하러 돌아갔어 어 몸이 얼어가지고 찌뿌둥해서 어 여기 남아있는데 여기 돌아왔다고? 어 아니 모르겠다 그러니까 스님은 여기 있는 줄 알고 왔어 원래 여기 있는 줄 알고 아무튼 찐나미가 숨어있어 근데 갑자기 밀어주고 왔는데 뽑는 거를 본거지 그 타임라인을 못 맞추겠어 지금 일단은 봅시다 그러면 쌍둥이다 나는 확실하게 확실하다고 봐 근데 그게 되려면 찐나미랑 짬나미가 서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짬나미도 나쁜 놈이네 아니 난 모를 수도 있다고 봐 한명은 근데 어떻게 밀어내 연락을 딱 받았는데 여기 찐나미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먼저 연락받고 지가 와 그것도 모르겠네 일단 진행하자 일단 진행 응 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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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으로 통하는 작업문이 있다 옆에 핸말에는 출입금지라고 적혀있군 뭐하는거야 나루호도리치 들어가자구 문은 반쯤 열려있고 아무런 문제도 없어 하지만 출입금지라고 같이 선을 넘자는 뜻이야 강한 부정은 긍정 이 나라엔 그럴 말이 있지 전혀 관계없어 누구한테 배운거야 나루호도가 싫다고 했는데 강한 부정은? 긍정 긍정 별 땅이라고 적혀있어 난 못 읽겠는데 솔직히 나도 못 읽겠어 단정 지는건 좋지 않아 나루호도리치 여기가 별 땅이군 사건 당일 밤 마요이가 수행을 하고 있었다는 곳 그래 이 안에 수행 땅이라 불리는 암자가 있어 당신도 수행이 필요하겠군 나루호도리치 아 왜 반응이 없어 미친 노래 연애도 수행이거든 못 참겠다 정말 실체측 디딧 디딧 들어갈까? 같은 날 모시각 별 땅 수행당한 똥칠 되어있어 똥칠 어? 저거 뭐야 진짜 똥칠 되어있네? 어떻게 된겨 똥칠 그리고 그날 저녁 메뉴가 카레였어 아 여기서 먹었어 퍼왔어 퍼왔어 왜 그래 갑자기 조용해져서는 하루미가 카레 갖고 온거 아냐 어 그럴 수도 있어 여기서 수행하고 있...었겠지 마요이 지금 여기 없는 것 같네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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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늬 거짓말을 하고 있어 양말.. 양말 잘못되잖아 우리 그거잖아요 그 뭐지? 나중에 그.. 누구야? 캐리건처럼 마요이가 젤라가 같이 돼가지고 다 해결하러 오는 거 아니야? 마요이가? 절대자가 돼서? 그럴 수도 있어 왜냐면 여기 수행이 너무 잘 돼가지고 왜냐면 여기 수행이 너무 잘 돼가지고 저거 이틀 전에 없었어 게다가 이방 뭔가.. 묘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어 저.. 카레부터 조절해보자 넘어가서.. 나로호도 루이치 이 노란 포스터는 뭐지? 아 그건 족자야 그림에 그려진 여자는 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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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똥칠했네 여자라니? 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방에 왔을 때부터 계속 묘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건 분위기가 아니었어 냄새다! 카레 맞잖아 이거 카레.. 카레.. 에리스 아줌마가 이 족자 카레를 엎지른 모양이군 과연 이방은 식욕을 도두는 냄새로 가득해 하지만 왜지? 카레는 인도의식 문화야 이 나라에서는 인도 카레의 그림 도구를 사용하나 보지? 그런 나라는 없다고 생각해 우선 냄새가 나니까 음.. 사건이 일어났단 밤 모두 함께 먹었던 카레로 거니가 대체 누가 왜? 족자에 이런 짓을 아야사토마이코의 그림이 카레로 가려져 있는 족자 데이터를 수정했다 화면 터치로 전환할 수 있다 아 진짜 누가 휴지 대신으로 썼대 진짜 쏠리네 진짜 아니 카레 쏟았는데 저걸로 닦았다는거지 아 진짜 형이 더 쏠려 그 생각하는게 바꿀 수 있어 원래 원본 아야사토마이코 어? 잠깐만 뭔가 색깔이 다른데? 형아 덮혔잖아 무슨 소리야 이 라인 따라 댔잖아 지금 이상하지 않아? 이 라인 따라 어떻게 돼 이걸 벗겨서 뿌려준 다음에 덮은거지 라인이 그 부분만? 이게 삐져나온거는 이게 원래 해놓고 그 위에 덮었는데 여기서 쓱 흘렀겠지 근데 왜 그쪽만 그럴까? 여기가 원래 벗겨져 있었던거야 뿌릴때 똥닦을때 아래는 또 묻었는데 여기? 억지인가? 근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탁 여기서 끊기는게 좀 이상하겠네 아 거기 너무 싫은데 이거 너무 수상해 이 문? 이틀전에 왔을때는 이런 이상한 자물쇠는 걸려있지 않았어 마치 동굴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 이 쇠사슬 이런 이상한 자물쇠 본적이 없어 거짓말하고 있어 나는 본적이 있다 이 쇠사슬과 자물쇠 마음의 어둠을 지키는 싸이코라그라 이 자물쇠도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일까? 동굴이라는 어둠의 저편은 왜이렇게 늦게 오셨나 왜이렇게 늦게 오셨나 어? 마요이가 마요이 밖에 없는데 각성마요이 기다리다 지쳐버렸다 아르호도 고.. 고도검사 와 있었습니까? 올스타전이네? 검사 올스타전 검사 역할형 검사라고? 고도검사 오늘 법정 왜 가지 않았습니까? 굿 그건 너도 마천가지라고 들었는데 아 저.. 저는 그만 감기에 걸려서 나에게는 조금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너에게는 평생 이해 못하겠지만 말이야 이제서야 알겠어 당신이군 신성한 법정을 팽개친 최악의 검사 누구야? 이 말관량이 아가씨는? 오늘 법정에서 당신 대신에 수행한 가르마 검사입니다 굿 그건 정말 고생했군 아가씨는 이제 쉬라고 지금부터는 어른들의 시간이다 마.. 말도 안되는 소리? 이 사건은 나의 말 많은 여자는 별로야 한 번 더 한 번만 더 말하지 당신 그만 돌아가도 좋아 마르호도 왜 날 때리는 거야? 굿 채찍으론 아직 부족하다 마르호도 뭐.. 뭐라고? 아직 넌 모르고 있어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는걸 고.. 고도검사 어쩐지 평소와 달라 아.. 마스크 뒤에서 강렬한 힘이 느껴져 이건 분노와 그리고.. 슬픔? 중요한 일이 있었다고요? 아.. 소중몬물질의 보급과 조정 성가신 현대의학의 의지에 꼴사납게 살아남는다 그것이 지금의 나다 그.. 그러면 그 바스크도 이 흉측한 물건 말인가 폼으로 달고 있는게 아니야 이것이 없으면 나는 네 멍청한 얼굴도 볼 수 없다 아.. 눈이랑 여기가 옛날에 스타트랙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 눈이랑 여기가 다 망가졌나봐 그런가봐 이런 큰 안경을 걸치고 있어도 완전히는 보이지 않아 뭐.. 이 폐풍같은 신체를 점검한거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거지? 한 번 죽었더라고? 그것은 이 녀석에게 물어봐 아.. 저.. 저.. 저 말입니까? 그래 마루호도 넌 알고 있을 것이다 내가 언제 그리고 누구에게 살해되었는가 나! 나루호도 루이츠! 그런거야? 아.. 그.. 그렇게 말해도.. 머릿속에 뭔가 계속 걸렸었어 호도검사가 살해당한 사건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언젠가 분명히 드러나겠지 모든 것이 말이야 그렇지 마루호도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했다 아까 그렇게 말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몽롱교의 이쪽편 별 땅은 육지의 고도다 그럼 비키니 스님도 말했었지 이봐 자네 알고있나? 오늘 여기에 건너온 병관들이 뭘 하고 있는지 뭐.. 뭡니까? 모두 필사적으로 찾고 있지 사라져버린 수행자의 흔적을 말이야 사.. 사라졌다? 수색대를 대표해서 이것만은 확실히 말해주지 아야사토 마요인은 몽롱교의 이쪽편에 없다 아.. 그.. 그런 바보같은.. 하지만 그날밤 마요인은 같은 말을 두번 말하지 않는다 가능성은 제로다 단 한곳을 제외하고는 말이야 한곳? 눈앞에 있는 이 수행굴 안이다 여기 안에 수색대가 조사하지 않는 것은 이 안뿐이다 이 동굴인가? 다만 수행굴 속 온도는 영하로 떨어질 때도 있다 만약 이 안에서 아야사토 마요이가 있다 해도 솔직히 생존 가능성은 높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 그.. 그런.. 자네는 아야사토 마요이를 눈앞에서 죽게 만든 거다 바보같은.. 그렇다면 어째서 빨리 수사하지 않지? 너도 보이겠지? 저기에 걸려있는 자물쇠가 자물쇠 걸려있는 모든 수사가 멈춰 경찰들 저걸 못 끊어 절단기도 없 하나만 있으면 되는 암호 자물쇠다 지금 해제 준비를 하고 있다 어떤가 마루호도 너 때문에 또 한 명의 여자가 죽는다 왜 나 때문이야? 왜 나 때문이냐고 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잊었다는 건 아니겠지 마루호도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다 너 때문에 죽은 여자가 있었지 나.. 나 때문에? 하야사토 마요이에 언니 그래 아야사토 치히로 치.. 치히로씨? 그녀는 네가 죽였다 아.. 아니야 3년 전 아야사토 치히로는 어떤 남자를 쫓고 있었다 그녀는 너무나 거대한 상대를 적으로 돌려버렸지 그 사건이라면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아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내가 해결했어 분명히 아야사토 치히로를 살아야 한 범인은 잡혔지 하지만.. 그녀는 이제 돌아오지 않아 그.. 그건 그렇지만.. 그때 그녀 옆에 있었던 건 너뿐이었다 네가 그녈 지켜줬어야 했어 아야사토 치히로가 스승이라고 웃기지마 마루호도 너는 그녀의 목숨을 빼앗았다 그리고 지금 그녀 동생의 목숨까지 뻔히 보면서 못 구하고 있어 내.. 내가 마요이류? 가스라이팅한다 가스라이팅 그죠 뭐지 이 자물쇠는 이란감 빨리 부셔버리면 그렇게는 안되지 이 주변은 옛날부터 지진이 많은 곳이라서 계속되는 신동으로 수행굴의 지반이 상당히 약해져 있어 열쇠를 파괴하기 위해 쓸데없이 충격을 가하면 전.. 그 절단기로 뚝딱 하면 되는데 구독 감사합니다 사모엘드님 감사합니다 별당 자체가 동굴과 함께 무너져버리지 그럼 빨리 자물쇠를 열면 되지 킷! 이건 열쇠구멍이 없는 암홍호 자물쇠다 열.. 열쇠구멍이 없다? 일종의 퍼즐이지 이거 열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자물쇠를 채운 사람뿐이야 그 사람은 대체 누구입니까? 피고인이지 아야 메시? 수행자의 수행은 이 수행굴 안에서 행해진다 이 표하는 녀석은 나무 자물쇠로 수행굴 입구를 봉쇠하지 사건 당일 밤도 그랬을 거다 마이오이는 여기에 들어갔다 비키니 스님이 말했었지 여기다 집어넣고 비키니 스님은 아.. 삭신.. 삭신이 그.. 어? 차가워가지고 들어가서 목격물에 데리고 있어 포리아프다우스 수행시장은 아야메씨에게 맡겼다고 그러니 자물쇠를 열 수 있는 건 피고인 아야메 뿐이다 지금 그녀는 여기로 오고 있다 내가 조치했다 아야메씨밖에 열 수 없는 자물쇠라 부탁해 마요이 무사하게 있어줘 또 아야메가 누가 되어있는데 봐봐요 스노우모빌도 아야메 밖에 줄어먹고 아.. 이것도 아야메 밖에 못듣잖아 다 아야메 밖에 할 수 없는 걸로 몰아가고 있어 시스템이 어 그럼 뭐다? 짬냐메다 그럼 아야메가 아니다 이거는 함정이죠 하하하 자 그럼 슬슬 이하로 돌아가기로 하지 구..구도검사 틀림없습니까? 마요이가 여기 있다는 거? 난 틀리지 않아 이 수행굴 안에 있다 그 외에는 생각할 수 없어 마요이가 그.. 뭐지? 영력이 엄청 강해가지고 살아있는 거 아니야? 기도나 열심히 해두라고 니 친구가 어서 피고인을 데리고 오기를 밑줄기인가 잘 들어 마루호도 이거 하나만 말해두지 난 결코 너를 인정할 수 없다 엇? 친구는 골라서 사귀는 게 좋겠어? 나루호도 루이치 나 어디서 자꾸 들어봤다 했어 뭐 호도맛의 꼭두기에 꼭대기 마루호도 호도마루 호도마루 마루호도 맛있어 그거 호도맛의 꼭대기 체리마루도 있었어 그거 이제 알았네 그거 이제 알았네 왜냐면 호도마루인데? 마루호도 차라리 호도마루로 번역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해태해서 좀 건할? 응 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수밖에 없어 저 저 궤짝엔 뭐 있었어 왼쪽에? 예음 올해된 옷장이다 뭐야 숙행자의 옷 incomplete 함부로 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난 검찰국의 사람이야 무슨 일을 해도 용서 받지 충격적인 발언이건 카레 어 카레가 왜 노란색이지? 그게 그 부토뻑이가 안 본 것처럼? 새로 나왔어 무슨 일인지 카레가 엎질러져 있다 이래서야 뭐가 그려져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이 나라의 예술가들은 이해를 못하게 했군 예술이라... 여긴 뭐 다 했죠? 음 본관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바람을 타고 어디선가 혼자 한 마리 들려온다 역시 그것은 물로 씻는 편이 아니 하지만 형사로서 아무래도 그건... 아 고민입니다 작은 가슴이 찢어질 듯합니다 왜 그래 수염 형사 갑자기 휙 하고 때리지 마십시오 인사 대신에 어깨를 살짝 두드려준 것 뿐이야 채찍으로 무슨 일입니까? 고민이 있는 것 같군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것을 물로 씻어야 할까 하지 말까 등등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당신 저 작은 문으로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 저 출입금지 팻말이 있는 문 말입니까? 저기네 본관은 똑바로 쭈그려서 들어갔습니다 이런때 말장난이라니 저문의 안쪽에 넘어가 있지 수염 형사 추리자 즈식 그리고 정원 증권 정원? 뭐? 어쨌든 수사 중입니다 절대로 들어가면 안됩니다 이건 명.영.영 경형 나는 아 오히려.. 부탁입니다 근데 그거 칼이 다 처발 처발 돼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닦냐고 하냐? 그니까 자 자 디디? 그럼 청원으로 가보지 나라도 어디 있지 그래 알겠어 잇터놓고 형사가 무엇을 물로 싣는 다는건지 궁금하건 이동해보자 여기지 뭐 아이고오오오 저도 무서워. 개무서워 이거 2인 jerез 말이오이 맞아요 뭐지? Scary 저 석등에 적혀 있는 가르마에 있는 곳은 항상 가르마의 그림자가 있다. 여기에는 재미있는 게 있을 것 같아. 띠띠. 띠띠. 그래서 어떻습니까, 별당수사는?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최신 과학수사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과학수사라. 그래서 그 결과는? 우선 과학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걸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정말로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딱 봤을 때 이상한 점이 두 개 정도 있습니다 저 석등과 눈이 없는 아 저 석등과 눈이 없는 지면 말이지 과학적으로 조금 수상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감시과 사람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그 결과는 좀 말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일단 나도 조사해볼까? 저기 마요이 말인데요 아 고도검수한테 들었습니까? 네 뭐 경찰관은 별도로 수색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몽롱교의 이쪽 편에는 몸을 숨길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저희로서는 밑줄기 검사의 도착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밑줄기의 피고인 아야매를 호송해서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수행쿨의 사물쇠를 열 수 있는 건 그냥 아픈 이게 기다릴 수밖에 그러고 보니 검사님이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밑줄기가 나에게? 뭐지? 그렇다고 좋은 소식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검사님의 목소리 죽을 정도로 어두웠으니까 말입니다 이건 대체 뭡니까? 에휴... 발견했습니까? 발견하기 전에 보기 싫어도 보이거든요 마요이라 적혀 있군 이 글자는 상상하시는 것처럼 피로 적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말해봤어요 명사 알겠습니다 채찍 저 두 명하고 재판관밖에 안 맞아 세 명 진짜를 맞는 거는? 나머지는 이상한 지네도 그 옆에 있는 애들 다 맞아 누군가가 깨끗하게 눈을 가지고 간 모양이군 이 시험향사가 법 본관이 아닙니다 저희 경찰이 도착했을 땐 이미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럼 대체 누가? 아 맞다 여기서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뭐지? 이건 극비사항입니다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지 어렸을 적 동네 씨름대회에서 졌을 때입니다 너무 분해서 울면서 씨름판에 모래를 갖고 돌아갔습니다 그걸 부엌에 뿌렸다가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사이마 그걸로 끝 누군가가 눈을 가지고 갔다 무언가 의미가 있겠지 지금은 짐작도 안 갔지만 이리 세고 띠띠 띠띠 눈 속에 호부가 모인다 꽤 오래된 것이군 가죽꾼이 달려있다 호신 부적이야? 호부? 응 호부 그 단델 동생 아무래도 피해자의 것 같습니다 텐 여사의 에리스에 피해자의 먹에 잘려 잘린 가죽꾼이 걸려있었습니다 잘린 가죽꾼? 그 잘린 면이 이 호부의 끈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러면 에리스 선생님이 아니 에리스 선생님이 왜 이렇게 돌아다닌 거야 밤에 뒤질라고 아니 잘라서 여기다 놨었을 때 아 그런가? 그니까 에리스가 이 요거 있죠 요거 이.. 이.. 지렁이 이 지렁이 단체랑 뭔가 연관성이 있어 그쵸? 뭐 이런 것도 가지고 다니고 약간 단순한 관계는 아닌 것 같아 그 아줌마도 자물쇠 다섯 개 갈렸잖아요 그쵸? 별당 정글에서 발견되죠 왜 발견됐을까? 쿠라임뉴 당주의 호부 당주 당주 당주의 호부인데? 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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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이잖아 응 작은 석등에 작은 우물 귀여운 정원이군 어? 이 커다란 그릇은 아 전문 영어로는 초주바치라고 합니다 다른 것은 전부 얼어있는데 초주바치의 얼음만 깨끗하게 깨져있네 얼음이 얼음이 뭐가 의미가 있는 걸까? 저..저기 그건 제가 그 물로 세수 좀 했습니다 좀 졸려서 마줍니다 흐흑 악 악 앞으로는 졸리면 나에게 오도록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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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오고 나서니까 그 11시 이후야 그쵸? 이 예자의 피가 씁니다 뭐라구요? 에리스 선생님의 피? 정밀검사는 아직입니다만 아마 틀림없습니다 그..이거 마지막..뭐지 이거? 데스메세지? 근데 그걸 왜 거꾸로 썼어? 그럼 매달려서 썼다는 건데 거꾸로 위에서? 그리고 만약에 에리스 선생님 썼으면 여기까지 왔다는 거네? 진짜? 응 그럼 여기서 저기까지 갔다가 돌아오면서 구슬 떨어뜨리고 여기까지 왔다고? 뭐? 투어를 했나요? 그냥? 나 로드일지 이 근자가 어째서 거꾸로 적혀있는지 아나? 그건 번관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국자적으로 조사를 해서 방금 제 나름대로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 말해보시지 사건 당일밤 저 석등은 분명히 거꾸로 서있었단갑니다 어쨌든 이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군 이 글자는 자신의 피로 덴 유사이 에리스 자신이 쓴 거야 거.. 거짓말 그럴 리가 없어 피해자의 피로 적힌 글자 그 밖의 유리품을 생각하면 덴 유사이 에리스의 살해 현장은 이 별 땅의 정원이었다 현재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아니 다리가 끊겼는데 어떻게 여기 있냐고 아 그니까 이거 하.. 아 형 알아냈어 응 나 알았어 벌써 이게 있죠? 응 이 네모가 원래 다른 게 있었고 응 저 석등을 무슨 그걸로 옮긴 거야 눕혀놨다가 마유에 적고 석등 뺏어 로켓 뺏어 원래 여기 이 자리가 아니었다 응 저만한 네모는 뭘까요? 저 원래 네모? 응 그거? 불상? 불상 네모 바닥이야? 불상은 뭐야 그거 칼도 불상 아 아니지 그거 불상 원래 있었고 모르겠다 이거는 일단 읽어보자 진정한 사전 문제 핸눈 사이의 에리스 선생님이 여기서 살해되었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다들 말했습니다 그럼 비키니 스님이 하자쿠라 인경 내에서 목격한 에리스도 두 명이야 그럼 다 설명되잖아 그거? 스파이더맨을 재밌게 봤어요? 그 범인 현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가르마 검사님 아! 독자적으로 조사해서 원하는 답을 내보시지 하지만 유리품이든 석등의 글자든 사건 후에 누군가가 조작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어? 어쨌습니까? 잊어버렸어 나루 허더리 치 사건 당일 밤부터 방금까지 여기에 오는 건 불가능했어 왜냐하면 목농견 없어졌으니까 그 다리 위에 수리에는 본관이 있었습니다 경찰보다 먼저 여기에 온 자는 없었습니다 즉 아 이 정원에 유리품을 반입하는 건 절대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이게 나 알았어 절대 가능해 뚝 그 다리가 없어져도 뭔가 옮길 수 있는 비밀 통로나 이런 게 있어 다리는 페이크야 거기 속으면 안 돼 어 어? 저 굴로 아래로 이렇게 해서 가는게 있나? 암튼 뚝 역시 석등의 글자를 발견했을 때 물로 씻어둘 걸 그랬습니다 만약 진짜 살인 현장이 여기였다면 비킹스님이 본 사건 확인해 두는 것이 좋겠어 비키니 스님 어때? 응 비키니키니 비키니키니 키니 키니 비키니 키니 키니 비키니 비키니 같은 날 모시각 하자쿠라인정 아무래도 기다리던 사람이 온 것 가끔 어? 내가 하나 뭐 해야겠는데? 내가 메일을 할까요? 어 니가 메일을 해라 다 있어 고도검사가 긴급사태라고 경찰을 동원했다 또 고도인가? 어쨌든 서둘러야 수행굴의 자물쇠를 죄송해요 나로호도씨 저 때문에 소중한 분을 검사님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죠 음 그럼 우리는 별당으로 가겠다 나중에 또 보자 나로호도 잠깐! 잠깐 기다려 밑줄기! 나도 당연히 가야지 미안하지만 그럴 순 없다 뭐? 말하기 어렵지만 아야사토 마요이는 지금 미묘한 입장에 처있다 용의자로 뭐지? 용의자가 아니지 아 용의자로 된다 그.. 에.. 에리스선생님 다 묶었다고 지금부터의 활동은 구출과 동시에 수사다 일반인의 입회는 허가할 수 없어 미.. 미칠기 결과는 가장 먼저 알려주겠다 이해해주게 나로호도 하지만 마요이는 나로호도씨 마요이님을 구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그.. 그 아이의 말대로지 나로호도 이러지 지금부터 몽롱교로부터 앞에 출입을 금지시킨다 그러면 신뢰하겠다 실례합니다 아아 꿈을 대고 있을 시간은 없어 나로 오더리 위치 넌 아직 해할 일이 있잖아 그랬지 고마워 상기시켜줘서 비키니 선생님 같은 나의 모시각 아자꾸라인 본당 안두아줌마 비키니 스님 아까보다 움츠려든 것처럼 보여 작아보여라고 말해 나로 오더리 위치 무슨 일 있으세요 주지스님 어머머머머 너희들 아냐 또 위축돼 뭐야 아까 아염에가 왔었어 붉은 왕자님을 따라서 밑줄기 말인가 인사만이라고 이야기는 못하게 했지만 아줌마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아야매는 아줌마의 허리를 걱정해 주었어 아줌마는 도대체 무슨 일을 자지른 거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주지스님 스님은 본걸 도망치지 않고 솔직하게 증언해 주셨어요 우리들은 그 말을 결코 헛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표정 봐 나 이 표정이 너무 웃겨 거기 파란 오빠는 아무 말도 안 해주네 빨간 오빠는 해줬는데 빨간 오빠는 해주고 파란 여자도 해주고 빨간 오빠 빨간 오빠 네? 저 말입니까? 아아아아아아 물끄러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비키니스님은 아줌마니 그렇게 말해준 건 자네들 뿐이야 이게 옆구리 찔러 절박이로군 그걸로 좋아 나로 얻어 루이치 분명 정직하게 증언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비키니스님은 아직 숨기는 곳이 있어 사이코라 해제할 때가 온건가? 해제할 때가 왔네 던져보자 자 간다 간다 잉 터빵빵빵빵빵 비키니 여줌마는 양말이 다섯 개 텐루사이 에리스 비키니스님 저에게도 슬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텐루사이 에리스 선생님이 이 하자 쿠라인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지는 인물인지 그 정체에 대해 말이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 아이는 헷 에리스 선생님은 그 집 책 작가야 에리스 선생님은 짱이었어 캡짱 아니 빵이야 나는 캡이었어 솔직히 말하면 꽤 이른 시점부터 어떤 예감이 있었을까 예, 예, 예감? 나머진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만 있으면 됐었죠 그녀의 정체를 말해줄 결정적인 증거 헉 무당이었어 에리스도 그치 당주 대장 짱 캡짱 당신 그것은 단순한 호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라는 거야 그 호부에 대체 어떤 의미가 호부라는 겁니까 누가 이것 이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어떤 인물인지 이 호부와 어느 증거품에 의해 선생님의 정체와 명확해집니다 증거품? 어? 증거품 모르겠는데 그림 저거 카레? 똥카레? 똥카? 똥카 똥카 아니야? 아니면 구슬? 구슬은 아닌 것 같고 똥카를 이번에 새로 발견했으니까 똥카 같은데 똥카 맞네 똥카래 왜 똥카래야? 그냥 카레인데 왜 똥카래라고 형이 했잖아 형이 똥카래라고 했어 내가 그랬어 똥카래라고? 내가 했어? 형이 했지 형이 했지 지금은 카레로 보이지만 카레로 안 보이지만 똥으로 보이네 그러니까 똥카래 아니 이게 아니 이게 군대군대 이게 어 그니까 이 족자에 있는 크라인 유형매더에 당주가 그려져 있다고 하더군요 그걸 증명하는 곳은 여기 그려진 문양입니다 여기 문양 음 문양은 보이지도 않았어 사실 우리는 그냥 여기 써져 있어서 그랬는데 당주 당주의 호부라고 써있어서 아 피해자의 이 호부에도 같은 것이 새겨져 있군요 이 문양이야말로 당주임을 나타내는 증폐입니다 쯔쯔가 그런 말을 아 아주머니 뭐 몰라 새로운 크라인류의 당주 마요이가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뭐? 뭐라고? 그 그 수행자님이 마이코님이? 딸입니다 마이코님 정말인가? 네 지금으로서는 단 한 명의 후계자입니다 이분이 누군줄 알고 마.. 마이코님 마이코님 다 까졌어 한 번에 다섯 개? 한방에 만두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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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알기 쉽네 아 다섯 개 하나하나 깔고 싶었는데 에리스님이 하자쿠라인에 오시것으니 췔쯤 전이야 문장 호부를 보여주셔서 정말이지 기절하는 줄 알았어 에리스가 사기를 쳤구나 뭐라고? 당주라고 응 그러네 왜 어째어 아! 내가 알았어 당주는 저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안에는 엄청 보물 같은 게 있나봐 그걸 노리고 온 것 같아 그리고 그거를 소설을 쓰려고 소설 모르겠다 아무튼 도둑놈이야? 도둑놈? 아니 뭐 그런 거 아닐까? 당주가 접근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17년 전에 차치를 감춘 내 본사람은 없었으니까 너다 까르마 에리스 시체가 발견됐지 나 에리스가 안 죽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 갑자기 아니 죽지 죽었지 시체가 있잖아 그죠 주제스님 그 호부라는 호부는 대체 문장 호부라고 해서 당주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지 그 전승자는 죽을 때까지 몸에 지내고 있어야 해 근데 왜 없었을까 죽을 때까지군요 역시 앨리스 선생님은 아 이렇게 된다 아 어떻게 구한 게 아니고 진짜 엄마라서? 그 당주 그 그림이 그분이라서? 그 그 그 엄마 살아냈다고 했잖아 어 엄마였어? 근데 왜 모르지? 너무 어렸을 때나? 아직도 모른데 우리는 당연히 갖고 있으니까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어 어디서 깨불고 해 왔어 이 정도 있었는데 진짜였던거야 목적은? 털려고 하하하하 아니 진짜 당주였던거임? 하하하하 일단 꼬고 생각해 일단 꼬아 호라이뉴 영매도에 당주 아야사토 마이코님이아 헤리스님이아 똥칼 똥칼을 뿌렸었는데 거기다 똥칼을 왜 뿌렸지? 아니 칼을 왜 뿌렸지? 그랬었군 주제스님 17년 동안이나 모습을 감추었던 그분이 왜 이제와서 거기에는 역시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 구원 감사합니다 그 사정이란건 그건 그래서 그 마법사 같은걸 갖고 다녔구나 그럼 왜 갖고 다니는거야 그냥 마법사 영적으로 그런 그 주술적으로 관련자였던거지 그니까 동화축적과가 마법사 간달푸마냥 지진났어 근데 뭐..뭐지 이거 서..설마 집안이 약해져서 무너지는거 아니야? 쥐쥐쥐 쨔아악 걔 약하잖아 걔 걔 누구지? 밑줄기 약하잖아 지진에 와아악 큰일이야 신도 별 땅이 위험해 별 땅이? 수해군이 무너질지도 말라 뭐..뭐라고? 마요에이 도대체 도대체 본죽도 하나 드세요 친적된거 같아 뭐하고 있어? 가자 어..어디에? 별 땅이지 당연히 비키니스님 이야기는 나중에 또 부탁드립니다 알겠어 빨리 가보라구 다친 사람 있을지도 몰라 아줌마도 준비해줄테니까 그럼 가자 나로드 루이치 수사현장 사람들도 이 카르마가 있으면 막을 수 없어 고..고마워 그때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스쳤다 지진이라 지진이라 쟤 괜찮을까? 쟤 무서워하잖아 떨리고 이러는거 흔들리는거 하남자 구독감사합니다 밑주르기 레이지 말이야 어쨌든 서두르자 빨리 가야지 뭐 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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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별 땅으로 나로드 어? 와! 뭐..뭐하고 있는거야 이런곳에서 흐흐흑 흐흑 나..날라 노만 도망갔어 무서워 말을 해야할꺼냐 인짧식아 아아 왜..왜왜왜 나때려 아 도.. 도망쳤다 서..설마 게피고행 아야메시다 사라져버렸다 사..사라져? 탈주다 놓쳐버렸어 뭐..뭐라고? 이런.. 저..저래했는데 채찍을 안맞아 약약강강이야 나로하자 역시 약감? 거 뭐 뭐... 뭐... 무너뜨렸나 걔가? 완벽해보이네 이 남자 윗주르기의 단 하나의 약점 그것이... 지진 지진은 다 약하잖아 근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 아니 지진에 강한 사람이 어딨어, 사실 죄송 어쨌든 빨리 오동산 전체를 건물을 깔아야 기다려 미츠르기 너 별땅은 조사했냐? 바보같은 그럴 필요는 없다 몽롱교 건너편의 육지의 고도 도망칠 곳은 아니 내가 아는 그녀는 도망치거나 하지 않아 미츠르기 뭐라고? 직접 손수 담그러 들어가는 거지 잠시 안으로 비키니스님이 말했어 아까 진동으로 수행굴이 무너질지도 몰라 그럼 그녀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미츠르기 그녀는 별당에 있을 거야 검은할 필요는 없다 나로호도 어쨌든 서둘러 별당 수행굴로 알았다 가지 어셈블이네 어셈블 같은 날 모시각 별당 수행당 полит그리고 드기드기드기드기드기드기드기드기 아 다행히도 수행굴은 무너지지 않았다 하지만 거기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도저히 상상도 못한... 똥카레? 맥툰은 여기서 끊어 다음 하이 에에에에!! 5개 됐어 아니야 5개는 별 거 아니야 5개는 별 거 아니야 잡을새가 5개가 됐어 어허허허허허 장수돌침대 뜰어났어 도, 도대체 이건 아야메씨 아야메씨 가르쳐줘 대체 왜 이렇게 묶어놓은거야 강박이는 사람처럼 여기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거야 영역으로 버티게 하는건가 무너지니까? 잘 끊었네 형이 끊어야된다고 한대에서 끊었네 끊었네 개. 속. 호민이 형 아야메한테 사랑에 빠졌잖아 아야메한테 제가 사랑에 빠졌다고요? 아닌데요? 형 아야메 좋아하잖아요 아뇨아뇨 저는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아야메 이렇게 이쁜 이 여기서 제일 이쁘다고 했잖아 아닌데요? 나로 호도 이것이 고독음새가 말하던 그래 아무 참을수야 그러면 피고인 어서 해질 부탁하지 이거 그 그 호불호 다 뚫을 수 있지 않을까? 저 저기 검사님 죄송합니다 저에게는 불가능합니다 뭐라구요? 아까 지진 수행굴이 무너지는 사태는 모면했지만 내가 봤을때 자물쇠는 한개뿐이었다 뜨러난 자물쇠의 해제는 불가능 뜨러난 자물쇠의 해제는 불가능 그런 것일까? 네 나, 나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밑줄기 괜찮아? 얼굴이 새파래 녹색인 너에게 듣고 싶진 않군 삐줄기 레이지 잠시 바람을 쐬고 와라 피고인은 내가 보고 있지 머리를 식혀 바보같은 나는 한테 맞았다 너 약해보이니까 바로 맞아 약하면 바로 맞아 절대 약한 모습 보이면 안돼 그때부터 잡아먹혀 당신은 지금의 당신은 어떤 실수를 반복할지 몰라 빨리 회복해 그것이 당신의 일이야 밑줄기 레이지 알았다 나는 정원에서 수사 지휘를 맡겠다 이 채찍을 만든다는 건 약하다는 정상이란 뜻이야 얘도 정상이 된 거야 아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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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쩡하면 맞아 토미같은 애여서 처음에 1회선 토미였어요 진짜 이상한 애였어요 거의 메이급이었어 정상이 됐다는 뜻이야 정상이 판 도끼야 채찍은 정상이 됐다 여긴 너에게 맡기도록 하지 야아리도 맞았대 아 그래? 약하면 맞는 거네 그냥 약하면 맞네 저 녀석 자존심이 세니까 정원 구석에서 울 거야 피우씨 자존심 따위 살아가는데 방해만 될 뿐이야 하지만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지 아무래도 당신과 행동을 같이 하는 것도 여기까지군 나는 골치 아픈 퍼즐놀이에 참가해야 되니까 그런가? 고마워 안녕 굿바이 그럼 말씀해 주실까요 아야매씨 네 그럼 그렇고 이렇게 엄중한 자물쇠로 수행꾸를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이 암호 자물쇠 무슨 말인가요 아야매씨 아야매씨가 여기 도착하기 전에 두군가가 자물쇠를 늘렸습니다 그래 아마 마요일을 가둬두기 위해서 아야매씨가 열 수 있는 자물쇠는 처음 채운 하나뿐입니다 확실히 그렇군요 이런 일이 아야매씨 아야매씨 어떻게 안될까요 열쇠를 채우는 방법이 몇백개 있으니까 하나씩 다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몇백번 해 그럼 까라면 까 하나씩 시도하면 해제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걸리겠죠 네 꼬박 하루 정도는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몇백개 하는데 하루에? 생각보다 빠르네 해볼만한데 꼬박 하루? 열리지 않는거보단 낫죠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할수있는건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루인가 마요일 제발 견뎌줘 이러는거 아냐 이렇게 하다가 몇백개 잖아요 몇백개 잖아요 247... 7번 하다가 뭐 하다가 까먹었어 전화해가지고 응 다시 아 어디서부터 했더라 첫번째 1번 잊지날라 하면 안되겠네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알려주면 되지 않나 까는 바울 모르겠네 그리고 여기서 봐봐요 불러도 되자 마요이 오오오이 마요이 마요이 깊은가부지 깊은가부지 아직 확실히 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죠 머지나르도 유일치 물론 사건 당일 밤에 아야메씨가 어디에 있었나 입니다 에? 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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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고리는 아니죠 당신은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하자쿠라인 방에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날권 별당에서 당신을 목격한 인물이 있습니다 또한 당신은 하자쿠라인에서 범행 현장을 목격 당했어요 별당에서 봤다고 한건 누구지? 별당 그 만두 아줌마 그 별당에서 아 별당에서 봤다는 사람? 응 이거? 제 친구? 그 그 그 만두 아줌마? 만두 아줌마가 밀어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는데 없었나? 만두 아줌마 밀어주면서 하자쿠라인과 별당 마치 피고인이 두 명 있는 것처럼 이 두 명이야 두 명 이 두 명이야 아 아 그리고 요거 이 자물쇠가 자 걸려있는거 보면은 얘가 왔었다 그죠? 하나 있었잖아요 우리가 다시 왔을 때 다리를 고치고 나서 왔을 때 이게 걸려있었으니까 얘가 걸었을 수밖에 없으니까 얘가 걸었다 뭐 이런거 아니었나? 자물쇠 세 개 더 다섯 개 받고 세 개 더 역시 뭔가 사정이 있는 것 같군 저거는 저 자물쇠는 이게 구..군형이 있어요 여기가 으음 봐봐 이거 한번 던져보자 봐봐 여기 군형있잖아 달라 저거랑 저거는 이거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응 이거 한번 해보자 싸워보자 얼구 흐흐흐흐흐흐희 퍼드루 하다라 떠원 사건땅令 밤에 일 슬슬 명확히 밝힐 때입니다. 사건 당일 밤 당신의 행동을 당신은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하자쿠라인 방에 있었다고 했어요. 지금도 그 주장은 변함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드림 없습니다. 아야메시 저는 당신이 결백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는 말도 믿고 싶어요. 하지만 사건 당일 당신을 다른 장소에서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삐끼니 아줌마 물론 비키니 스님입니다. 비키니 스님? 오늘 재판에서 그녀는 똑똑히 증언했습니다. 그날 밤 아줌마는 평양 땅에서 수행자님의 수행을 도와줬었어 근데 이렇게 보여도 아줌마 허리가 안 좋아 엄청나게 마우 그래서 아야메에게 뒤를 맡기고 하자쿠라인에 돌아가 가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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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키니 스님은 단지 당신을 본 것만이 아니에요. 마우의 수행에 대해 대화를 했던 겁니다. 즉 아야메시 당신은 별 땅에 갔던 것이 됩니다. 훌륭해요 나로도님 뭐 아장창? 그날 밤 수행자의 본행은 10시 이후 시작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전 늦지 않으려고 하자쿠라인을 나섰습니다. 그것은 몇 시경이었습니까? 그, 그거 하자쿠라인에서 별 땅까지 걸으면 20분 정도 걸리니까 9시 40분 경이라고 생각해요. 아야메시 역시 당신은 거짓말이 안 어울려요. 하자쿠라인을 9시 40분에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죠? 모르는데 아시아는데 기장 데이터 지나가자마자 불 내면 못 돌아오잖아. 그죠? 몇 시에 했다고 했죠? 9시 40분? 그,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응? 그런 거 아니네? 응? 종! 종! 종을 울렸다고 그랬는데? 응? 10시에? 응, 미안하다. 받아라! 받아라! 당신 자, 자신이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사건 당일 밤 오후 10시에! 소등의 종을 본인이 직접 울렸다라고! 딱! 그리고 그 종을 울리기 직전 당신은 하자쿠라인에서 결정적인 증인에게 목격 당했어요. 그, 그게! 저입니다. 나라라니? 그날 밤 우리들은 잠시 이야기를 하고 당신은 저에게 이것을 주지 않았습니까? 잊었습니까? 그랬었지요? 아야메씨. 또 하나 의문이 늘어났군요. 사건 당일 밤 오후 10시. 당신은 동시에 두 곳에 존재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야메씨 답을 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진짜... 2인조 아니야? 맞아. 2인조야 이건. 저는 지금까지 두 개의 사실을 입증했어요. 이게 있을 수가 없어. 왜냐면 직접 봤잖아. 나루드가 직접 봤고 빅키스님이 직접 봐서 밀어준걸. 근데 동시에 어떻게 했어? 말이 안 되죠? 두 명이에요. 사건 당일 밤 당신은 별 땅에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하자 9라인에서 총을 울렸다. 이 모순을 설명할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야메은 두 명이 있었다. 그날 밤 당신은 두 장서에서 목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쌍둥인가 봐. 얘는 착한... 얘 착한 애야. 눈이 착해. 창남이. 응. 얘는 창남이야. 그리고 악남이. 악남이요. 선남이, 악남이. 응.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제가 두 명 있다니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인지 어떤지 당신이 동요하는 모습이 명확히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또 한 명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면... 옛날에 이런 생각만 했잖아요. 아, 내가 한 명 더 했었으면 좋겠다. 응. 어? 걔한테 숙제... 숙제 시키고 단독. 응.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걔한테 뺏기잖아. 모든 걸 결국. 어. 얘도... 그거지. 응. 손톱을 아무데나 저기 버려서 그래. 손톱 갖고. 스님이 오라고 그래. 교대해 달라고. 그러니까. 야 니가 가. 그치 그치. 그리고 자기는 종 치고. 집에서 수다가. 그렇지 그렇지.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또 한 명이. 제가 있었던 증거를. 증거? 우리 그런 거 없잖아. 증거야 있지. 증거 있지. 증거 있지. 증거가 뭐지? 아. 이거. 이거. 사람은 아닐 것 같은데.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기회가 없네. 찌나미가 없네. 아 없네. 감옥에 있어야 돼. 증거품은 좀 보자. 그 오른쪽 보자. 아니고요. 그것도 아니고요. 아니고요. 얘는 맞지. 이게 뭐 다른 게 있어야.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쵸? 다른 게 없는 것 같죠? 가르마 방향이 뭐 다른 거 아뇨? 어? 유물 발. 잠깐만. 요. 요 모양이에요? 네? 기억해 놓으세요? 자. 뿔이 저기 있어. 응. 나방 같다. 머리가. 응. 같은 것 같다.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닌것 같애. R? 구검 비록. 아니고요. 그 오른쪽 뭐죠? 증언서. 이거 아까 냈던 거. 이거 아까 냈던 거. 또 한 명의 내가 있었다는 증거? 그런 건 사실 없잖아요. 아, 다리가 끊겼잖아. 다리가 끊겨가지고 둘 다 갈 수가... 아, 아닌가? 없는 거 아니야, 우리 아직? 서순이... 이거 너지! 라고 할까, 갑자기? 좀 무릴수 같은데? 오바지. 말이 안 되지. 딱히... 이거다 싶은 증거가 없는데? 증거를 보여주세요. 또 한 명의 제가 있었다는 증거. 증거가 같은 시간에 있었던 게 증건데, 그걸 어떻게 또 보여줘? 봐봐. 무슨 반지의 제왕이 나오게 생겼어. 증거가 없나 보다. 증거가 없나 보다. 똥카레는 한 번 조사... 더 한 번 해볼까? 똥카레 아니라니까요. 그냥 카레예요. 그 다음은 보고. 이문, 이틀 전에 왔을 때는 이런 이상한 자물쇠는 걸려있지 않았어. 마치 동굴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 이 쇠사슬. 이런 이상한 자물쇠 본 적이 없어. 나는 본 적이 있다. 이 쇠사슬과 자물쇠. 마음의 어둠을 지키는 사이코락에서. 이 자물쇠도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닐까? 동굴이라는 어둠 저편을... 사이코락. 나는 그 별땅 쪽에 뭔가 비밀이 있을 것 같아. 여기. 여기 쪽에. 같은 날 모시각, 별땅 정원. 경관들이 눈치 보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무지하게 불편해 보이네. 그야 그렇겠지. 쭈르기. 의미도 없이 이런 눈으로 노려보고 있으니까. 아직 신경 쓰고 있는 것 같군. 미추르기? 어이. 어디에 가는 거야? 뭐하러 왔나? 뭐하러 라니? 이런 나이 보고 비웃으러 온 건가? 웃고 싶으면 실컷 웃어라. 또 유발장전 해야 되나? 옛날에도 비웃으러웠었는데. 하하하하하 우리 편 되면 약해짐. 뭐해 어서 비웃으라고. 그만. 그만해. 그만하라구. 아 나 차 이 녀석도 안 변하는데 그런데 너 서로 돌아갔었지? 아야메시의 일로 조사하고 싶은 것이다 얘가 알려주나 보다 출생기록에 쌍둥이로 태어났다 이렇게 있을까? 아예 그냥 빼박으로?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거겠지 등본? 등본 상당히 꼼꼼하군 정원수성 진짜 사례 현장이 여기였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피로 덮힌 글자와 이 호부 때문인가? 그렇다 모두 사건이 일어난 후 조작은 불가능하다 설마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마요이를? 모두를 의심하는 것이 내 일이다 마요이도 아야메시도 역시 아직도 힘든 건가 지진? 그래 이제 악몽은 꾸지 않게 되었지만 지금도 발밑이 흔들리면 숨을 쉬지 못한다 지금부터 17년 전 우리들이 아직 초등학생일 때 밑줄길에 지나 어떤 살인사건에 휘말렸다 재판소를 덮친 대지진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나는 변화사인 아버지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갇혀있었다 이 그림 진짜 오랜만이다 그런 옛날 그림이네 여기 그때 어떻게 했었더라? 유리창으로 총을 총알이 들어와가지고 저기 몸 칼을 맞고 몸 안에 박히고 그런 거 아니였어? 졸라말란다 산소가 줄어들고 멀어지는 멀어지는 의식 속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지 그 사건만 그 사건만 해결됐잖아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알고 있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만큼 더 충격이다 이런 실수를 할 줄이야 날 위해 변호사의 길을 택하고 도와준 너에게도 미안하다 이런 이런 몹시 마음이 약해져 버렸군 자 아야매 우리가 듣고 싶은 거 그녀의 봤을 때 걸레는 점이 있다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다 아니 어딘가에서라기보다 법정에서라고 해야 하나 그래서 서해에 돌아가서 조사해본 거냐 내가 맡았던 모든 사건의 데이터를 말이지 역시 착각은 아니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본 적이 있었다 6년 정도 전에 6년 첫 법정이었다 내게 있어 최악의 사건이지 그거 최악의 사건에서 기억이 날 법한데 왜냐면 첫 법정인데 진짜 좀 그게 누구지? 오남이다 오남이다 그 죽은 사건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는데 그거는 그 그래서 그녀는 미안하지만 나로도 그 인물에 관한 데이터를 그 앱으로 유출할 수는 없다 어째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야 내가 알고 있는 그녀는 보석상 아버지를 둔 여자다 그래서 보석상이 얼마 손해야 하사쿠라인에서 자란 아야메씨와는 접점은 없다 이게 증거로 내지나? 게다가 그 인물은 이 사건과는 무관계다 뭐 증명서 같은 거 하나 주겠지? 무관계라고? 이것은 절대적인 사실로써 단언할 수 있다 바보 같은 그녀가 무관할 리가 없어 밑주르기에게 알려야 한다 아야메씨와 밑주르기 알고 있는 그녀와의 접점을 알리자 제치 제시 제시 접점? 접점? 제시 인간을 그냥 어칼트? 어칼트 인간을 제시해야 되나? 인간을? 인물로? 인간? 인물 제시 제시 없네 제시 어 잠깐만 예 외국 법정제도로 연구중이래 치의로 고인 제시할게 뭐있냐 제시할게 일단 제시해봐 어렸을적 하자쿠라인에 맡겨진것 같다 그녀의 그 이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중이다 그러고보니 밑주르기가 서에 돌아가면 그녀를 조사하기 위해서였어 이야기를 들어둬야해 그럼 이야기를 해 돌고 도네 제시 제시 딴 데로 갈까? 이건가? 제시 똥카레?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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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띠띠띠 같은 날 무엇인가 그냥 일단 수행당합 드디어 이 사건도 막바지로군 자물쇠는 아야 메시에게 맡기고 정포를 보자 비킨스님과 비쥬르기 그리고 이 노.. 이터노코 형사 그리고 하루미인가? 음.. 슬라이드 슬라이드 난 저 소각로가 너무 수상하단 말이야 이소광로 처음 해봤을 땐 분명 눈이 쌓여있었다 뚜껑들여린 채로 있고 여기서 무언가를 태웠나보다 다만 안에 단서는 남아있지 않는다 띠띠 지장보살 경단이 없어졌대 배고픈 이터노코 형사가 마수의 손길을 뻗쳤나보군 여기는 경단 먹었대 몽롱교가 보인다 잘 보면 의외로 길이다 이래서야 와이어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건 무리겠군 즉 사건 당일밤부터 오늘까지 여기에 출입가능한 사람은 없다 별당 정원에서 조작하는건 불가능했단 말이다 음.. 몽롱교를 보강하기 위한 와이어를 걸었던 쇠말뚝이다 뭐 없네.. 거기 가볼까? 그림쟁이 보러? 아.. 아.. 거기만 안갔네 띠띠 띠띠 같은 날 모씨가 몽롱교 갑자기 아무도 만나지 않게 되어버렸군 사람이 없으면 정말로 산속은 조용해 그러고보니 이 앞에 산장이 있었는데 야리 녀석 또 거기서 퍼져있지 않을까? 가보자 띠띠 띠띠 이거봐 같은 날 모씨가 산장 극라밤 아! 나루오더씨? 하룽이! 이런데서 뭐하고 있어? 그.. 그거보다 마요이님은 어떻게 됐나요? 아.. 어.. 그게 아직.. 그렇군요? 이봐 이봐! 뭐하러 온거야 나루오더! 야하리.. 여기는 패배자들이 모이는 패배자들의 산장이라고 패배자? 패배자들이 서로 기대를 위로하는 곳이야 불만이냐? 저.. 마시스님이 초성화를 그려주었습니다 저.. 잘됐군 우리들 지금부터 장작주우러 갈거야 초라한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흙 묻은 감자를 구울거라고 방해하지 말라고! 곤란하군 완전히 고조되어 있어 역방향으로 어차피 내 말 따위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하루미앙 안된다고 이런 녀석을 믿으면 마요이님? 야하리 이 그림에 대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없어 이게 진짜 궁금해 근데 나는 뒤집힌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건 뒤집은 건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아래 걸려있잖아 그죠? 그니까 뭐라고 하지? 이게 내가 그때 형이 뒤집힌 때 이게 그러면 다리가 있고 이렇게 돼 있냐고 한 거였잖아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된거지 옆으로 된건데 굉장히 저렇게 그린 것 같고 그치 나도 그 거꾸로는 맞는 것 같아 이게 아래 걸려있었거든 그죠? 그 얘가 잠길을 봤다고 했을때 이렇게 봤나? 그 일러스트가 기억이 안나던데 이렇게 봤어? 으악! 이렇게? 근데 얘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으악! 지 상.. 지 그때 상황이 어떤.. 그 정도는 아냐 이렇게? 헥! 이제 네놈한테 말할 건 아무것도 없어! 나와 하루미양은 패배자들끼리 여기서 감자를 먹으면서 살거야 나 참.. 그럼 하루미 이 그림말인데 어떻게 생각해? 아이의 눈으로 봐 음.. 매우 잘 그렸습니다 전 그림은 서투르니까요 그치그치! 이 불 색깔이 좀처럼 나오지 않아서 말이야 하늘을 날고 계신 분은 아야매님이십니까? 아이가 짚어주는구나 아야매의 특징을 알려줘 아 그래서 그 아야매가 거기 현장에 없었던 증거를 요걸로 제시하나보다 날고 있다고 꿈이 가득한 아주 훌륭한 그림이라 생각해요? 아니 아니 꿈이 아냐 정말로 날았어 그날 밤 아야매씨는 어머? 마.. 맛있으니? 에.. 하.. 하.. 하루미양까지 그런 눈으로 불쌍한 사람을 보는 눈으로 나를 보지 말라고 역시 아리는 진심으로 그린거야 찜창맨슈 너무 편한데? 아야.. 아야매라는 게 정체가 나오진 않았죠? 처음으로 얘기했습니다 어 그쵸? 내가 놓치지 않았지? 그날 밤 분명히 난 여기서 꾸벅꾸벅 졸았지만 얘가 방금 아야매라고 인정하지 않았어? 아 진짜 거꾸로 봤네 진짜 이렇게 봤잖아 이거 봐 그치? 그래서 그렇게 했나봐 아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봤잖아 아니 얜 진짜 그 정도는 아니야 얘가 어 아니 그거 맞어 가서 그렸어 아니야 저 상태에서 저거 보고 오 뭐야 저거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그린다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아니 보고 그린 게 아니고 그 강력한 이미지를 기억해서 그린 것 같은데? 아 진짜 그러면 얘 아 근데 진짜 아닌데 아 근데 이렇게 그린 거 보면은 이유 없이 이렇게 그릴 리가 없어 아 근데 그 이건 진짜 까꾸로 봤잖아 내 설자리도 이렇게 안해 설명해 내가 누워서 이렇게 해서 거꾸로 그린 거라고 거꾸로 그린 거라고 알어 본인이 근데 아 뭐 일단 봅시다 불안하다 야 이렇게 이어지는 게 불안하다 아 그래 이거야 이거야 아니 불안해 바로 이어져 보여주는 게 이거 불안해 이거 떨어지는 거야 이거 근데 그걸 말을 안해준다고? 그러니까 이걸 의도적으로 거꾸로 그릴 수 있어 왜냐면 누워있을 때 이게 좀 승차라는 느낌이 있어 근데 보여줄 때는 아니 그걸 아니 잠깐만 불이 아니 밑에도 있어 똑같이 좌우대칭이야 상하대칭이야 형 응? 빼박인 거 같아 유불 헷갈리게 하려고 두 개 다 그래 이거 빼박이야 근데 거꾸로 봐서 그랬다고? 진짜 아 근데 안그러면 이렇게 그릴 리가 없다고 그냥 떨어지고 있는죠 어쩌지? 믿을 수밖에 없는 건가? 뭐야 마지막 갈거리는? 맞는 거 같아 왠지 그냥 그냥 흐름이 아니 나도 나도 긴가민가했는데 네 저 일러스트가 일러스트 보니까 확정이야 저기 하루미 네 말씀하세요? 사건 일어날 밤의 일인데 하루미는 어디서 뭘 했지? 사건 일어났을 때 저 저기 그러니까 저 저 같은 내 일 따위 아 아무래도 상관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단다 사건 일어날 밤 하루미는 방에서 선생님과 그림책을 읽기로 했었지 하지만 에리스 선생님은 사례 당하고 하루미도 별 당했었어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알았다 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알았다 카레는 얘가 엎었네 맞네 음 왜냐면 카레 엎을 나이야 카레 엎어서 동말 책 읽고 안 갔어 그럴 수도 있어 거..그.. 혼날까봐 혼날까봐 근데 카레를.. 아니 카레를 다같이 먹지 않았어요? 만들고 에리스 선생님이? 아 못 먹었다! 준비한다고 하고 못 먹었다 그쵸? 아니야 근데 10시잖아 먹었을거야 먹었는데 왜 카레가 남아있지? 배고파서? 한참 클 때라? 고기 빼먹으려고? 아 남은 카레 먹으러 왔다가 근데 별땅이 왜 있어? 가지고..아..아..언니 갖다주려고? 그럴 수도 있고 아..거기도 못 먹으니까 얘가 그냥..언니 챙겨준다고 가져가고 와야 쫄아가지고 사라져 동화책을 모이라고 했는데 안가 죄송합니다 나루오더씨 아 이 꼬마가? 다섯 개나? 이제 다섯 개 귀 보이네 전 나쁜 아이예요? 그래서 분명 벌을 받은 것입니다 칼을 엎질린 거네 무슨 말이야 하루미 제 영력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영력이? 엄청 강하잖아 사라진 영력? 하루미 영력이 사라졌다는 건 전 이제 끝입니다 영을 부르지 못하는 영매사는 그림을 못 그리는 화가처럼? 쳐다봐 왜 거기서 날 보는 거야? 혹시 하루미 이 하자쿠라인에서 누군가의 영을 부르려고 했는데 실패했던 건가? 아도 흑행 으어어어어아암아 어이 나는 얻어 여자아이를 울다니 나도 울버리겠어 우아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하하하 개판이네 역시 사이코라기를 해제할 수밖에 없겠군 먼저 보자 처음 하루미 사건 당일 밤에 사건 당일 밤에 저녁 식사 후 하루미는 에이리스 선생님 방에서 그림책을 읽기로 했었지 네? 불러주셔서 전 너무 기뻐서 하지만 전 결국 갈 수 없었습니다 갈 수 없었다 꼭 가야 할 곳이 있었거든요 덥다 전 정말 너무 걱정이 되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요이가 굶어질까봐 하미는 에리스 선생님의 방에는 가지 않았다 중대한 걱정거리가 있어서 하루미 분명 그날 밤 하루미는 여기에 갔던거지 필터지 띠 띠 그건 여기다 어때 하루미? 구독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아직 털어놓지 못하는 모양이다 하루미는 걱정거리가 있어서 연계갔던거지 그럼 하루미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었는지 다음에 그것을 맞춰보지 앗 그런 것을 할 수 있나요? 만약 맞추면 솔직하게 말해주면 네 다 뚫리겠다 이거 여기에서 한 번에 빠라락딱딱 이렇게 바이오이를 던집시다 하루미가 거기 간 이유는 이거밖에 없어 아야사토 마요이 때문이지 45살 당주 마요이의 모친 본명은 아야사토 마이클 왜냐면 너는 마요이 부하니까 옥냥이처럼 침착맨 부하 옥냥이처럼 마요이 부하니까 월냥이형은 옥냥이보고 맨날 침착맨 부하라고 한다? ㅋㅋㅋㅋㅋ 옥냥이라고 안해 침착맨 부하라고 해 ㅋㅋㅋㅋㅋ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안 부르고 침착맨하고 침착맨 부하래 ㅋㅋㅋㅋㅋ 뭐 맞어 옥냥이는 옥냥이지 맞긴 해 물론 마요이의 일이지 아! 마요이가 신청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수행이었어 이름도 스페셜코스니까 전 스페셜 코스를 신청했어요 화가 나오면 나 이렇게 추는데 스페셜을 요즘에는 목숨 아까운줄 몰라 죽어도 난 몰라 근데 진짜 지금 위험해 냉빵에 들어가가지고 비키니 스님이 겁을 주어서 하루미는 걱정이 되었지 하자쿠라인을 소개한 것도 하루미였으니까 분명 책임을 느끼지 않았을까 대체 마요이님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전 너무 걱정돼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습을 보기 위해 별 땅으로 이제 하나야? 아닌데 두루룽둥둑 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하면 그날 밤 하루미가 별 땅에 갔던 것은 명백하고 모르겠는 건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난 알겠어 카렐로 퍼지 하루미가 별 땅에 갔던 것은 몇 시쯤이었지 아마 하자쿠라인을 나온 게 9시 반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폰행은 10시경부터 시작한다고 들어서 빨리 가면은 칼을 매길 수 있었다 그러면은 가서 동화책을 못 읽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간 건가 갔다가 빨리 갖다 주고 와서 동화책 읽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별 땅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 나 알았다 영역까지 사라졌다는 걸 알 것 같아 왜? 마이코님을 엎였잖아 어 그래서 마이코님을 불러서 사주를 하려고 했는데 안 불러줘 왜? 살아있어서 그래서 마이코님을 못 불러서 자기가 영역이 사라진 줄 알고 의기소침해서 박혀있었어 그래서 난 끝이야 왜냐하면 얘 영역이 엄청나거든 그래서 마이코님을 부르기 위해서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 근데 얘가 범인이야 그렇게 하네 그렇게 하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없거든 눈 때문에 별 땅에 도착하기 전에 10시가 되어버렸습니다 10시? 어떻게 10시가 된 줄 알았지? 종 어 소등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소등의 종이라 하자프라인의 종로는 아주 작아 그 종소리가 잘 들렸나보군 저 종소리에는 추위를 키우리고 있었어요 뚜치면 한대였거든요 종소리를 신경쓰고 있었다 하루미 왜 그렇게 종소리를 신경쓰고 있었지? 아 그 그건 분명 이것 때문이 아닐까 종소리를 꼭 들어야 했던 이유 그때 뭐 동화책 그러면 저분 이것도 있고 중고품 파일에 뭐 읽어줘야 된다 뭐 이런 거구나 동화책 없어여? 동화책 읽어주기 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뭐 없죠 10시에요 읽어줄게 뭐 극한 거 아니야? 그런 것 같아 그럼 인물로 그냥 해야 되나? 아 맞나? 아 맞네? 아 아니네 그러네 아니네 10시까지 돌아와야 하는 이유는? 아 꺼버렸다 10시까지 돌아... 잠깐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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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 나... 정확한 나는 토금 먹는데? 더 중을 모아야 되는 걸까? 근데 얘를 해야 그.. 그 누구지? 그 개.. 창남이 창남이 그거 두 명이란 걸 얘한테 알아내서 갈 것 같은데 근데 얘가 10시까지 돌아와야 하는 이유를 알려면은 그.. 얘가 돌아와야 하는 곳 그.. 쿠라..쿠라인? 아니 뭐라 그러지? 그.. 본..본당? 응 본당 가서 뭐하나 뭘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락쿠라인인가? 어 크라잉 메뉴양 크라잉 메뉴욕 크라잉 메뉴우 첫 10시에 소등이 점.. 소등이 점.. 크라잉 메뉴우 크 아.. 종을 왜 듣겠어요? 듣고 움직이려고 한 거잖아 10시에 소등의 종이 울리면 이미 꺼지는데 흐흥 찾아봐야겠네? 지금 있는 증거로는 가봅시다 여기도 뭐 조사할 거 있으면 조사하고 여기? 배경조사를 안했어 딴 데서 와서 얘 뚫고 얘 뚫고 창남이 하는 거 같다 초상화는 의회를 잘 그린단 말이지 생각해보면 녀석에는 예술이 체질이 맞는지도 모른다 감정적이잖아 얘가 희민이 설명하는 것 같아 지금 초상화는 의회를 잘 그린다 존재 자체가 아트다 사고방식이 달라 남달라 희민이 설명하는 것 같아 진짜 사고회로가 남들과 달라서 되게 신선해 초가 지붕 위에 눈이 소고기 쌓여 있다 동화 속 세상 같다 지붕만 보면 급락 언저리까지 갈 것 같은 저것은 못 놓은겨 창문에서 못 깨도 했겠지 불빛이 없으니까 다리가 활활 타고 있었고 좋은 분위기가 물풍이고 비키니를 입은 비키니쉬가 옛날에 망국기가 많았는데 요즘에 왜 없지? 옛날에 운동회 하면 무조건 망국기 비키니를 입은 비키니쉬가 왜 어째서 여기서는 없을까? 여기는 없자 저기 가보자 크라이 미니용 가보자 하라 크라이 가자 크라이 정문 그리고 보니 비키니 스님은 벌써 본당에 돌아가셨나? 아까부터 이터노코 형사 모습이 안보이네 사이좋게 차라도 마시고 있을지 모르지 이터노코 형사는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타입이니까 아... 비키니 스님하고 어? 둘이 있겨면 안 돼 그러면 그거랑 똑같애 응 삐에로랑 같이 또 둘이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수행굴을? 일단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디딘 난 비키니 스님에게 말했다 수행굴에 진입을 막는 다섯 개의 자물쇠에 대해서 말했지 아니 비키니 스님이 두 개는 맡아 응 계산 하나씩 해봐야 된다네 두 개는 맡아 그럼 반나절이면 되잖아 한나절 대, 대체... 왜 그런 짓을... 아무 자물쇠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쿠라인 사람밖에 없는데 자물쇠는 아야 메시에게 부탁했습니다 비키니 스님께는 나머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아... 아까는 이야기하단 말았지? 17년간 자취를 감추고 있던 쿠라인류 영매도의 당주 아야사토 마이코가 왜 하자 쿠라인은 나타났는가 그래서 마이... 그... 뭐지? 에리스님이라고 했지 응 일주일 전에 에리스님 아니 마이콘님이 오셨지 당주의 직표를 보이신 후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어 쿠라인류 영매도 본가의 피가 끈기로 하고 있다 나는 그걸 저지하기 위해 여기에 왔더라고 본가의... 피? 쿠라인류의 진짜 우계자는 오직 단 한 명 뿐이야 그 피를 이어받은 영매사 당주와 그 딸이 본가야 그 외의 영매사는 분가라고 해서 결코 적점에 설 수 없지 그래서 쿠라인류 역사에서는 몇 번이나 반복되어 왔어 이래서 분가... 본가... 하는구나 분가가 본가를 제거되는 암살 계획을 새벽씨랑 분가하겠습니다 이래서 본가 본가하는구나 새벽씨랑 결혼하는 남자 이름 알아요? 뭐야? 호세 호세 맞어 요즘 그분 왜 안보이냐? 몰라 박재정님 그렇게 엄청난 것인가 당주는? 그... 걔도 그 누구지? 하루미 엄청 세도 분가라서 안되잖아 걔 누구야? 걔 누구지? 걔 마요이 마요이는 상대적으로 약한데도 걔는 아직 뭔가 후계자잖아 아직 자기가 뭐... 쓸 줄 모르는 것 같아 그 능력은 그치 하루미도 능력은 천재라서 분가... 근데 분가라서 당주가 될 수 없어 음... 얘네는 아예 완전 더... 멀리 있고 거기는 이제 이모 이모 그쪽에 생각보다 좀 닮았네 그... 그... 아줌마 감옥간 아줌마랑 닮았네 에리스랑 크라인유? 당신도 알고 있지? 크라인유가 진짜라는데 네... 네 마요이를 만나고 3년 동안 나는 몇 번이나 보아왔다 그녀에게 사자가 기뜨는걸 근데 마요이가 얘 가니까 처음에 우습게 보였잖아 응 치... 그... 누구지? 치... 치이로? 언니? 언니 치이로인가? 응 알고 보니까 그... 진짜... 뭐지? 종가 응 종가 적통 응 적통이었어 나 그냥 조그만 마을에서 이 정도인줄 알았는데 분가가 여기저기 다 있어 근데 이 능력만으로도 대단한거야 그치 감염마스크 사건에서도 마코형 사건에서도 치이로씨는 언제나 나를 구해주었다 쿠라인유는 이 세계 속에서 큰 영향력을 지녀왔어 당연하지 죽은 저를과 대화하는 진짜 영능력이니까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대의 권력자들 그늘엔 항상 쿠라인유가 있었어 그 권위는 절대적이어서 모두가 다 경의를 표했지 하지만 그에 비해서는 별로 그다지 생활이 윤택하지는... 가난하다고? 하하하하 시원하게 말하는군 신용을 잃은거야 단 한 번의 실패로 아 맞아 맞아 옛날에 그거 실패했다고 했잖아 그... 그 마이코가 그거를 했는데 뭐... 헛방을 잡았다고 했잖아 응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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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17년 전의 일이야 쿠라인유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지 그 사건 때문에 말이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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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남이 응 나쁜 남이 응 얼굴이 같아가지고 뭐... 뭐 잘못 맞춘거야 사진만으로 봤을 때는 얘가 뭐 만약 예를 들어서 나쁜 짓을 했으면 나쁜 짓을 했다고 했는데 얘가 알고 보니까 다른 애야 그래서 못 맞춘거지 두 명 있었어 그 사건이야 그게? 그... 그래서 신뢰가 떨어졌겠지 신영이 지금도 기록이 남아있을거야 물론 마이코가 틀렸거든 아 그거 아니네 디엘 유코 사건이네 디엘 유코 사건 그것이 사건 기록의 이름이야 이건 그거잖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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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 그... 배... 배타고 그 밑주르기가 처음에 배타고 거기서 살인 용의자 되고 그 사건 아니었어? 그... 그거랑 관련된 사건 아니었나? 아니 그 산소 아니야? 디... 디엘 유코는? 기억이 안 나 디엘 유코 산소 아니야? 그치? 산소야 디엘 유코는 산소야? 그 아까 엘리베이터 산소 내 산소 마시지마 내 산소 마시지마 사건이야? 내 산소 마시지마 사건이야? 그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삼... 어?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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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그거 아니야? 그 밑주르기의 아... 아버지... 아... 그... 카르마 고우 하여튼 그거 되게 뭐... 하여튼 중요하게 나왔던 사건인데? 기억이 안 나 그 변호사가 전해었군 후원 감사합니다 밑주르기 아빠 소환해서 범... 범인 지목사... 아! 맞아x3 맞아x3 그... 치나미를 소환한게 아니고 아아... 맞아 아빠 밑주르기 아빠 소환해가지고 범인 지목했는데 카르마 고우가 범인이라고... 서울하고 억울해하던거 아... 잘못 짚은 줄 알았는데 그게 사실이었어 그때... 신뢰가 떨어졌어 근데 그게 어떻게... 치남이 그게 되지? 증거가 되지? 17년 전에 일어난 한 설인 사건 이 나라 경찰 역사에 처음 영매사에게 협력을 요청했... 이 나라 경찰 역사에서 처음 영매사에게 협력을 요청했... 무당수사 무당수사 무당 1과 피해자의 영을 불러내서 범인 이름을 묻는다는 시도였어 수업만 살다 그 영매사가 아야사토 마이코 마유이의 어머니였다 마이코님의 영매로 한 남자 이름이 떠올랐어 수사진은 흥분의 도관이었지 범인의 이름을 알아냈으니까 수사진은 흥분의 의미를 묻는 게 이런 말자야. 귀신도 속아 넘어간다. 응. 귀신도 몰라. 하지만 그 남자는 재판결과 무죄 판결이 내려졌죠. 크라이. 그리고 사건은 그대로 미궁 속으로 빠졌지. 우리들은 실패했어. 크라이를 영매도가 처음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사건에서 개같이 실패해. 매스컴, 사법당국 여론, 그리고 크라이 말의 영매사들. 개같이 몰라. 모든 미디어가 마이코님의 힘을 사기라고. 그리고 그분은 시리에 빠져 중적을 감추어버렸어. 하지만 저는 그 진상을 알고 있습니다. 아야사토 마이코님의 영매는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래. 자네 덕분에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 후 크라이는 겨우 다시 이 시대에 찾으려고 힘을 되찾으려고 하고 있어. 그 힘을 맞고 서는 자가 새로운 당주님이야. 그게 바로 마이코인가? 크라잉 미니엄, 크라잉 마이코이? 크라잉 유의 영역은 그 피액이 들어있어. 마이코이도 그렇게 말했었지. 우리 아야사토의 여자들은 대대로 영매사로서 살아왔어. 아야사토의 피는 강한 영역을 지니고 있으니까. 영역은 아야사토가 여성의 피에만 계승된다고. 딜이네, 딜. 배체리트네. 아야사토 큐코님의 피를 받은 당주의 딸 중에서 대대로 단 한 명. 다음 당주로 결정되지. 선택받지 못하는 딸은 분가가 되는 거군요. 이모. 감옥간 이모. 그래 그래서 많은 비극이 일어났지 마유에게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치이로씨라고 하는 들은 적이 있어 그 언니들 알고 계십니까? 어머니 마이크님의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변호사가 되었다고 그리고 그 사건을 쫓던 중 목숨을 잃고 말았지 치이로님은 말씀하셨다고 하더군 자기가 변호사가 된 것은 어머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자매끼리 당주자리를 넣고 싸우고 싶지 않아서라고 그 그렇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이기려고 그분은 어머니 마이크님을 보고 자랐으니까 자매끼리 싸울 때 필요한 건 법이다 법원의 판결을 펐기 위해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건 법밖에 없다 그 다음에 법을 파 분명 자매 추한 싸움에 칠렸을 거야 이게 다 이모랑 다 연결이 되네 그렇구만 아야사토 마이코씨에게는 한 명의 언니가 있었다 마이코씨의 강한 영역으로 당주의 자리를 빼앗긴 아야사토 키미코님이지 그분 그분 이모님? 아니 근데 그냥 능력 쎈 애들을 그냥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하루미가 쎄면 하루미 하고 그럼 되겄나 한 요정도 근처로 해서 그러.. 그.. 그러면 왕자에 난 이런 게 왜 일어나겠어요? 하긴 뭐 또 능력 중심으로 하면 또 뭐.. 근데 능력 중심으로 안 해도 그냥 정해놔도 인정 안 하잖아 아무튼 그건 딱 정해놔야지 안 싸우는 법이야 자기 딸을 당주로 하기 위해 무시무시한 사건을 일으켰다 키미코님의 따님을 알고 있다는 건 자네 알고 있었나? 여기서 나오나보다 아야메에 아 그... 네? 아야메씨 아 그럼 여기서 아야메하고 아야메에 안 거를 하루미 뚫나보다 그치 아야메는 크라인 키미콘님의 딸이야 어? 이게 그니까 하루미.. 하루미 언니야 그러면? 나 근데 완전 알았어 이.. 이.. 이야기를 그니까 스타워즈라는 게 사실상 그 스카이워커 집안 얘기거든? 이거는 사.. 사실상 이 크라인마을 얘기야? 이 전체가 다 그니까 이 크라인을 다 쓸어버려야 돼 어.. 하라 코라인 비키니 흐흫 앞에 하라 붙였잖아 응 얘는 분가는 봐줘? 다 쓸어? 모르겠어 으흥 그러면 하루미 언니인데? 그러면 하루미는 또 하루미는 강한 거 보니까 또 응 또 다른 애야? 그니까 내 생각에는 그 나쁜 아야메 있잖아요 응 걔는 이 어떤 이 영능력의 어떤 찌꺼기 제일 나쁜게 응축돼서 마인부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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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낸 거야 밖으로 버렸어 그런 존재 아닐까? 그러면 사실상 그렇게 친다면 후천적으로 뽑아내서 버렸다면 응 그.. 치나미는 응 인간이 아니야 악마지 그럼 정말 그냥 진짜 뽑아낸 거잖아 그렇죠 인간의 모습으로 하는 게 악마인 거지 그치 한명으로 태어나면 선악이 공존하는데 분리가 되면서 태어난 거 같아 근데 그걸 의도적으로 쿠라인에서 몰았다? 그거는 의도적인 건지 모르겠어 의도적이면 이 쿠라인도 악마적 악마적인 뭐라구요? 아야메씨가? 근데 왜 여기 와있어? 그 아야메씨가 아야사토 키미코의 딸이라고? 아야메씨가 아야사토 키미코의 딸? 아야메씨가 아야사토 키미코의 딸? 몰랐었어 키미코님의 따님을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물론 알고 있습니다 키미코씨의 따님이라면 그게 무슨 말? 하루미입니다 그치 얘잖아 아이 속았나 보다 거짓말했어 그치 얘가 가짜일 리는 없잖아 왜냐면 거기 살았는데 엄마랑 어떻게 된거야 아니면 양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모르죠 외동딸 속인 것 같아 우리가 모르는 뭐 다른 또 보죠 응 그 아이가 키미코씨의 외동딸 쭉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앗? 그 아이가 키미코님의 몰랐어 난 확인도 안해 키미코님 키미코님은 지금 형무소에 계시지 하하하하 무슨 조직 같아 응? 조직 같아 신세계 지금 키미코님은 형무소에 계시지 네 1년 전에 그 살인사건 칼춤 한번 쳐드려 하하하하 아 여기 칭한단다 디그다 제작전 모든 것은 하루미를 당주로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이 골드문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하하하하 그라쌍군 그렇다면 키미코님에게는 따님이 세 명이 있었던 거군 쌍둥이구나 두 명이 네? 세 명? 언니야 그러면 얘네가 아야매에게는 쌍둥이 언니가 있어 뭐라구요? 쌍.. 쌍둥이? 지금부터 20년 전 당주자를 동생에게 뺏긴 때 김이코님의 가정은 무너졌어 그리고 몇 년 후 쿠라인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자기 부인이 당주가 될 수 없음을 알게 된 김이코님의 남편은 어린 쌍둥이 딸들을 데리고 코앙 말을 떠났어 그렇습니까? 남편분은 포석상이었어 나중에 재혼하면서 음.. 음.. 그렇게 된 거구만 쌍둥이 중 한 명을 여기 하자쿠라인에 보냈지 왜 굳이 하자쿠라인으로 보냈지? 그냥 쿠라인으로 보내도 되는데 여기서 그 수련 받고 각 영역을 좀 업그레다 하려고 그랬나? 거기가 더 본가인데 왜 여기 딱 봐도 허접해 보겠는데 여기는 거의 그니까 분가라서? 본가는 분가는 막 그런 수련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분가 주제에 어디 막 이런 거 그것이 아야메 아야메씨에게 쌍둥이 언니가 그 언니 설마 저기 하나만 알려주세요 아야메씨의 쌍둥이 언니의 이름은? 지들끼리 싸운 거네 그냥 아야메 아야메 문제가 일어나면 다 아야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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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분에 여러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하루이에게 두 명이나 언니가 있었다니 분명 그건 키메코 님의 본가에 대한 집념이겠지 여러 명 낳아서 영역 파전하게 하려고 셋 중에 하나는 되겠지 그래서 많이 낳 와 미쳤네 집념? 쌍둥이 딸들을 보석상의 남편에게 빼앗기고 그럼에도 딸을 당주로 만드는 꿈을 포기하지 못했던 거야 그래서 하미가 태어난 건가? 이번 사건도 폭방에 있는 키미코 님의 집념이 일으킨 걸지도 모르겠군 아야메씨의 쌍둥이 언니라 어쨌든 이런 애매한 상태로는 아무런 무기도 되지 않아 더 정보를 모으자 쓰그두구 쓰그두그 쓰그두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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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날 모시가 과자쿠라 인 경네 으 fight 바람을 타고 어디선가 경쾌한 콧노란 défin정된다 흠흠흠흠흠 흠흠 파도의 사이사이 파도의 사이사이 쯔구꺼가 솟아오르네 이 노래... 할배... 할배 노랜데? 아 그 노래야? 이 노래 할배 노래잖아 이야 수사는 즐겁습니다 제대로 된 단서는 뭐 찾았지만 그런 건 관계 없습니다 본관은 그런 것 때문에 수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좀 마틴이가 갔는데? 쨍! 수사를 좋아하니까 너를 좋아하니까 수사를 합니다 꿈에 사이사이에 긴사에 이어 2절이 시작된 것 같다 나의 마음도 에? 에? 저 말입니까? 언제부터 거기 있었습니까? 지금 막았는데요? 어? 뭐하고 있습니까? 이런 곳에서 수사입니다 수사 본관은 미추르기 검사님과 약속했습니다 그건가보다 아저씨 틀 콧노래 부르면서 미라기 그렇지 그렇지 반드시 진짜 흉기를 찾아내겠습니다 라고 흉기라 그 여러 갈래의 칼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이상한 괴문서만 주었습니다만 사건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사건과 완전 관련이 있어 이런 거 좋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수사 상황은? 당신에게 말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굳이 말해버리겠습니다 역시 사례 현장은 별당 정원인 것 같습니다 수사본부는 그 석 등의 현물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만약 수행굴에서 마요이가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최악의 사태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 최악의 사태 무슨 말입니까 그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체 누가? 고도검사입니다 고도검사 무슨 생각이지? 저기 괴문서라는 건? 정말 본관이 잡고 있는 건 흉기인 칼인데 발견한 건 이런 타담한 종이 조각입니다 타담한 종이? 열땅 앞에 있는 소각으로 안에 있었습니다 뭐 우린 왜 못 찾았지? 얘가 이미 가져버렸어 소각로! 역시 기분 탓이 아니었어 처음 봤을 때 저 소각로에는 눈이 쌓여있었다 하실바 사건 발생 후 눈이 눈은 깨끗이 녹아있었어 사건 당일밤 저 소각로에서 누군가 뭔가를 타냈어 왜 그러십니까? 주먹을 꽉 쥐고 자 잠깐 그거 보여주시겠어요? 아니아니 그냥 가지십시오 이런 종이쪼가리 영매니 당주니 등등 사건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영매? 별당의 소각로에서 이 터놓고 형사가 발견 별당의 소각로에서 이 터놓고 형사가 발견 별당의 소각로에서 이 터놓고 형사가 발견 영매를 행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도 있어요 세 페이지 들 지시서야 지시서 들 리면인데 리를 안 쓴 거 아니에요? 음 그거 같아요 들 면 음 10시에 뭔가를 하란 얘기죠 그녀의 이름은? 우리편 절대 필요 없어 그녀의 사진을 준비해 두었어요 영혼을 불러낼 때 이용하세요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면 태워버리고 이 편지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당주에게 화려하게 인도를 날려주는 겁니다 인도를 날려준다는 게 무슨 뜻이야? 진짜 흉기입니까? 비해자에게 꽂혀있던 칠지도는 흉기가 아니었다 그건 오늘 법정에서 밑주르기 검사가 입증했습니다 그런 모양이더군요 그러면 또 하나 다른 칼이 있을 겁니다 그걸 찾고 있는 겁니까? 무작정? 확실히 지쳤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찾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는 과학수사 시대니까 말입니다 경찰청이 자랑하는 최신의 비밀병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포군? 뭡니까? 비밀병기라는 건 들어보겠습니까? 당신도 한번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흉기는 칼입니다 칼은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금속입니다 여기까지 질문은? 없습니다 벌써 답은 알겠군 금속탐지기?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금속탐지기 역시 어떻습니까? 당신도 한번 과학적으로 해보십시오 흠.. 네? 저.. 저보고 하라고요? 궤도 놓고 이야.. 아까부터 쭉 했더니 이젠 좀 질립니다 이것도 좋은 경험입니다 아.. 나 지금 빌려주나 보다 이걸로 써보는 건가 보다 이투노코로 형사를 도와줄까? 동참해보지 뭐 자자자 해보는 겁니다 즐겁습니다 수사는 그.. 그럼 차야만 겠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경찰의 최신이 과학장치니까 말입니다 질릴 정도로 고성냅니다 비위에 거슬릴 정도로 민감합니다 그럼 설명하겠습니다잉 여기에 남아도 진짜 흉기가 숨겨져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찾아.. 그것을 찾아내는 거군요 우선 탐지기 스위치를 누릅니다 전에 나온 거랑 비슷하네요 이 소리는 탐지기가 반응하는 소리입니다 탐지기를 조작해서 다양한 장소를 잘 찾아보는 겁니다 거기서 엔터를 누르면 그것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눈에 안보이는 곳에도 반응하니까 수상한 곳은 전부 조사해보는 겁니다 알았어요 음.. 저기에요 저 까만점 거기요 네 가만있는데 아..이것은 지갑이고 아..그런 곳에 있었습니까 이 투노커 형사거입니까 이거? 지갑을 자주 떨어뜨려서 방울을 달아놨습니다 방울을 달아놨다 그런데도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잦았습니다 눈이라서 소리 안났나보다 이 지갑 텅텅 비었는데요 자주 잃어버려서 돈은 안나오듬다 그럼 어떻게 금속탐지기에 반응했을까요 이 방울 때문입니다 분명 음.. 입으로 딱 보이는 곳에 그거 한거였어요 음.. 저 왼쪽 저 밑에 그거는? 뭔가 동그란 것이 묻힌건데 거기 건들면 안답니다 뭡니까 이건? 저희 형사들을 퇴치하기 위한 두려운 덫입니다 형사들을? 혹시 먹이의 발을 찰집게로 짚는 그 덫입니까? 곰다 다녀? 그 곰다 덫입니다 본관도 손가락을 짚였습니다 손가락? 지지가 놓여있길래 손을 뻗은 순간입니다 주워 먹으려고? 뭐라고 해야할지 모르겠군 정말 무친 놈이야 무친 놈 반대쪽 석등? 엄청 세 여기 여긴 뭐 없는데? 여기 진작하게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아니야 엄청나게 빵빵빵빵빵빵빵해야돼 거의 다왔어 조금 내려 거기 아니고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하자니까 더 빨라야돼 아 얘 때문에 한거인가? 이정도는 돼야된다니까 근데 여기 봐봐요 여기가 더 가깝잖아요 여기서부터 올려 그러면 여긴 따로잖아요 어? 거기네 이것은? 금속이야? 나무 아니었어? 어? 이 안에 뭐 있나 보다 어 안에 있나 보다 하에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지팡이는 나무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손에 닿는 감쪽부터 전부 어딜 봐도 나무인데 말입니다 본관은 딱 보기에 금속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면 조사하지 않습니다 탐지기를 사용하는 의미가 없잖아 그러면 설마 이런 것에 반응하리라곤 잠깐 빌려주세요 뭐하는 겁니까? 여기는 경관들에게 맡기고 딸깍? 아 머리 부분이 떨어졌습니다 당신 중요한 증거품을 몰아트리라니 이 무슨 안에 심어져 있는 게 보이나보다 그거야 자토이치 칼이야 개무서워 진짜 무섭게 생겼다 이거 개무섭 지팡이 속에서 이거 탁 탁 탁 칼? 이거에 죽었네 설마 이것이 흉기 그래서 구슬이 떨어졌나 보다 그러면은 에리스 선생님 아싸 신호? 자기 무게 당한 거네 피해자의 지팡이 속에 칼이 지팡이 지팡이 검이라는 겁니다 삐트놓고 형사님 이 지팡이 말인데요 안에 숨겨진 칼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그건 아무도 모른다 방금 제가 발견할 때까지 제가 발견했다 경찰 측 사람들조차 몰랐습니다 발견한 건 난데 또하니 혈흔은 남아있지 않은 것 같군요 그럼 흉기는 아님까? 이 녀석은? 아니 아니 범행 후에 닦아냈을지도 모르죠 그야 그렇습니다 이게 흉기입니다 길이도 칠지도와 비슷하다 틀림없어 그럼 본관은 휙! 감시과에 다녀오겠습니다 설령 피를 닦아내더라도 흔적은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 만정 눈에 사이사이 자 기다리세요 이툰옥 고영사님 왜 그러십니까? 본관은 지금 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조사하는 거 조금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릅까?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마요이가 발견될 때까지 나에서 또 마요이 말입니까? 왠지 안 좋은 것을 생각해버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안 좋은 것이라니 근데 이거를 지문이 덮이잖아 마요이는 지금 수행굴에 갇혀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사한지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불안해져서 설마 호신용 호신용 무기로 부탁합니다 이툰옥 고영사님 수행굴이 열릴 때까지 당신 얼굴 색이 더욱 빌리즈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얼굴 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 지팡이 장치에 대해서 나무한테도 말하면 안됩니다 알고 있으면서 침묵한 걸 알면 당신도 본관도 끝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팡이는 어디까지나 단순한 지팡이인걸로 그럼 이 지팡이는 당신께 맡겨두겠습니다 막 쉽게 줘 주면 안되는 건 쉽게 주고 쉽게 줄 수 있는 건 안 줘 분명 무사할 겁니다 이툰옥 고영사님 산을 내려가는 곳에 맛있는 우동집이 있습니다 아야사트 마요이가 구출되면 데려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징갑은 피해자의 지팡이를 이툰옥 고영사에게 받았다 피해자의 지팡이 내부에 칼이 숨겨져있다 이툰옥 고영사에게 받았다 이툰옥 고영사에게 받았다 비밀 그건 그렇고 에릭스 선생님은 왜 이런 것을 쓰기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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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 에릭스 선생님 흠 설마 지팡이 속에 칼이 숨겨져있을진 확실히 혈흔은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이게 흉기입니다 형사의 감이 마구 발동합니다 하지만 이건 에릭스님의 지팡이죠? 자신은 무게당했다는 것이 되는데 뭐 그렇게 됩니다 기다가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들어주기만 하겠습니다 그림책작가인 에릭스 선생님이 왜 이런 칼을 몰래 가지고 있었을까요? 당신 참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는 좋은 답을 찾으면 됩니다 당신 자신의 손으로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 형사라고 딴 데 갈까요? 계속 나와 단서가 18개 8개 그러면 두 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풀 수 있어요? 아까 막혔던 질문? 그거는 증거품이 있어? 증원밖에 없잖아 그치? 인물에 생겼어? 그 엄마가? 감옥에 있는 분이? 인물가 생겼냐고요? 인물 파일에 생겼냐고요 어? 저거 제시하면 될 것 같은데? 끼미꼬? 어! 제시하면 될 것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지러 가자 그러면은 근데 나쁜.. 나쁜아야매 감옥에 있잖아요 어 감옥에 있지 하루미한테 일단 가자 하루미한테 저기로 별당으로 별당이 아니고 저기 뭐냐 극라감으로 하루미한테? 같은 날 모시각 산장 극라감 어라? 하루미야 야하리가 없네? 장작죽으로 가버린 걸까? 할 수 없지 나중에 다시 와보자 그러면은 별당으로 가서 저기 아야맨 조지러 가자 시 후필! 이게야, 허헿흨흨흨흨흨.. 다른 장소에서 목격한 사람이 있으며 삐끼니 48살 좋아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증언서 종이 쳤다는 증언서 2명 여기까지 갔죠 그리고 쌍둥이 제시하면 되겠쥬? 앗 뭐했어 백금매 엥 못 클릭한거야? 흫 다시 다시 조작 하다! 미안합니다 흐흐흐흐 미안해요 흐흐흐흐흐 이이이이이이이이이히 삼투 하얘매 미안 하하하하하하 하다! 하다! 왼쪽 마우스 꾹 눌러도 했던거 지나간다고? 빨리 안되는데? 오른쪽이 더 빨리 되는데? 증언스! 등장 아 무섭다 크으으으으으으 이제 안해야지 이제 안해야지 동시에 이 모순을 설명한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야매는 두. 명 그렇다면? 당신은 두 명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지 그..어떻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제가 두명이 있다니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인지 어떤지 당신의 동의하는 모습을 명확히 알려주고 싶습니다 제가 또 한명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으흠 쌍둥이 언니라는 사실 어? 아닌가 보다 아니? 맞아 이거 아니 깎았는데 P? 또 한명이 저라고 하실 정도니까 분명 저와 같은 얼굴과 모습을 한 분이시겠쥬? 그건 아마 그렇겠죠 그분이 저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뭐..확실히 단언은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단언 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어? 어? 이것만으로는 안되나보네 결정적이지 않은 한 인정할 수 사진이 있어야 되나보다 이게 얼굴이 응 저기가 까져야되나봐 까져야되나보네 그럼 더 주사해야되네 다른 데부터 가고 그래야지 까져야되나 일단 후퇴 후퇴 양말? 양말 최대로 이동해야지 뭐 거기로 가 잠시만 여기도 하나 있을거야 얘한테 뭔가 제시하자 아 얘를 보여줘 그럼 얼굴 알려줄거야 어어어어어 어 얘 봤잖아 네 이봐 밑줄기 알고 있었나? 알면 실기에는 쌍둥이 언니가 있었어 뭐라고 쌍둥이 말도 안돼 틀림없는건가 비키니 스님에게 들었어 하지만 그 언니에 대해서는 이름조차 모르는 모양이야 내가 조사한 기록에는 자매에 관한 내용은 적혀있지 않았다 어렸을때 아야메씨는 하자쿠라인에 맡겨주고 한명은 보석상에게 맡겨줬는데 그 보석상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그래서 보석상에 도는 보석상은 얼마를 잃었는가 나로호도 나는 나는 그 쌍둥이 언니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 그럴거라고 생각했어 그녀의 이름은 미안하기 친함이 뭐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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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들려주겠어 그녀에 대해서 지가 사귀었으면서 지가 사귀었으면서 아 그림 나왔지 이름이 나오겠다 그죠? 대화가 대화하기 하면 나오는거 그쵸 지금부터 6년 정도 전에 처음 맡은 사건이었지 내가 미숙했던 탓에 피고인을 죽게 만들었다 호나미나 미치루씨 말인가 그 법정에서 약 먹고 죽었지? 재판중에 그 유리 그거 어 독약 먹고 알고있나 그 사건을 아야메씨와 미안하기 친함이 나도 신경쓰였어 그래서 6년 전 치이루씨의 파일을 조사했지 그래 그때의 증인이 미안하게 친함이다 오나미나 미치를 끌어들여 자작 유괴극을 버리고 흠 흠 보석상인 아버지로부터 20억원의 다이아 원석을 빼앗았지 그럼 여기로 그 장소를 여기로 정한건 우연이 아닌 우연이 아니죠 올라오는 길도 따로 있어 여기 계곡에서 떨어지고 걔가 구해줬네 아야메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리고 5년 뒤 이번에는 입마금에 의해 언니인 미안하기 유우키를 살해 언니라 미안하고 유우키와 친함이는 피는 섞이지 않았어 유우키는 아버지가 재혼한 상태 재혼한 상태의 외동딸이었던 것 같다 이보관냐구나 그랬군 거기서부터 내가 알고 있는 그녀로 이어지는 거야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녀로 이복이 아니구나 아예 남이구나 아예 남이지 참 그냥 언니니까 그치 그치 엄마 쪽이 원래 데리고 있었다 그리고 제 미안하기 친함이는 아빠가 원래 데리고 있었다 오나미다가 시가 죽은 후 친함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건 조사해 조사하지 않았나 그건 필요 없어 미안하기 친함이는 이번 사건과는 관계 없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나 말할 수 있지? 간단히 형 무서워 있어 미안하기 친함이는 이미 죽었다 응? 그래 그녀는 이미 세상에 없다 어 이건 더 그러면 형 형 더 이상한데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형 봐봐 영매를 맞아 악녀 소환 그녀에게 모든 걸 맡기는 거야 악녀 소환 악녀에게 신남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소환한 근데 몸이 어디서 있지? 몸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걔야 마요이야 걔는 마요이는 모습이 변하잖아 그니까 그 안에는 아무도 없어 사실 다 밖에서 놀고 있어 지금 마요이한테 빙의 시킨 거야 악녀을 그런 거 아닐까? 아 그런 거 그거밖에 없어 답이 그건 페이크야 그 그 던전 안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 지금 다 밖에서 놀고 있어 이런 건 아니잖아 그 형무소에서 친함이가 숨을 참아서 죽은 척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무조건 이게 체크가 될 수밖에 없잖아 바이탈이 그러면은 마요이한테 들어가면 두 명의 아야매가 돌아다니는 거네? 얼굴이 바뀌잖아 옷만 갈아입으면 되잖아 이렇게 치위로 그 빙의 했을 때처럼 응 봐봐 그녀의 사진을 준비해 두었어요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마요이가 안 보여 그니까 갓 스토리인데 그러면 무슨 말이야 미출기 미안하기 치나미가 죽었다? 이번에 처음 알았다 나로부터 너의 학생 시절의 사건에 치나미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알사토치이로의 집념으로 그 판결이 6년이 지난 올해 잠깐만 치위로는 몰랐나? 치나미가 뭐가? 어렸을 때 이미 아빠가 그 떨어져가지고 헤어져가지고 못봤나? 모르겠네 같은 가문사람이잖아 드디어 집행되었다 그녀의 사형이 말이다 바로 지난달이다 사형을 사형당했어 사형을 사형 너에게는 여러 의미에서 충격일지도 모르겠군 하지만 이제 알았겠지 그녀가 사건과 관련되는 건 있을 수 없다 죽은 사람은 살아 돌아올 수 없으니까 죽은 사람은 돌아올 수 없다 정말로 그런 것일까? 미츠르기 하나 한가지 모르는 것이 있는 것 같군 뭐지? 미안하게 치나미와 아야메씨의 어머니에 관한 관해서다 어머니? 알사토키미코라고 하지 쿠라엘류 영매도 분가의 영매사다 쿠라엘류 영매도라고? 아 알고있나? 물론이다 그 사기영매사 사기? 17년 전 또 하나의 악몽이다 대산소 마시지마 내가 휘말린 그 사건은 단서가 일체 없었다 이 DL-6호? 망도가 없었던 경찰은 한 영매사를 데려왔지 당주라 칭하는 그 여자는 피해자의 영을 불러냈다 하지만 그 결과 무죄의 남자가 혐의를 받게 되었다 그 영매사의 힘이 엉터리였던 거야 미츠르기 지금도 경찰에 자료실에 가면 그 기록은 잠들어 있다 DL-6호 사건 이라는 분류넘버다 얘도 알안되지 않았나? 그랬지 이 녀석은 그 사건의 피해자였지 미츠르기 언젠가 너도 알게 될 거야 쿠라엘류 영매도가 사기인지 아닌지 저 칼 보여줄까? 돌아왔네 어? 이거 보여주면 되겠네요 뭐가 다르냐? 색만 다르냐? 똑같아 똑같은 거 쓴 거 같아 쌍언 자 조지러 가자 조지러 가자지 자 갑니다잉 그냥 보여줘 바로 어때 아야메씨 이걸 봐주시겠습니까? 아 얘가 막네 서순 틀리면 얘가 막네 시키는 대로만 헷! 고곡성전! 사트 복격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흠 왜 갔었쥬? 불간나 증언서 하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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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멜씨 이제 전부 알고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언니가 있다고 하더군요 쌍둥이 언니가 아앗! 미안하기 치나미! 저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거기까지 알고 계셨군요 과연 나로호도님이시군요? 하지만 그분은 이제 네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사형이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야멜씨 이제 설명할 필요는 없겠군요 사건 당일밤 이 영매장에 나타난 두번째의 당신은 바로 미안하기 치나미였다 하지만 잊으셨습니까? 나로호도님 언니는 벌써 돌아가셨다구요 당신이야말로 잊었습니까 아야멜씨 여기는 영행도장입니다 그 쿠라인류 영매도에 누군가가 그날 밤 미안하기 치나미를 영매한 겁니다 당신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비밀로 하려고 했던겁니다 그럼 그럼 남의 몸을 빼앗는거에 동의했네? 착한놈 아니네 꺼어쒀어 cache 지어워어 잘 역시 그날 별등에서 비키니 스님이 본 아야메씨는 미안하게 지나면 어째서 바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그..그건 언니가 하는 일은 언제나 오르니까요 뭐라구요? 가스라이팅 당해서 얘도 언니한테 까..가스라이팅? 그리고 전 언니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배신자니까요 배..배신자 당신이 말입니까? 그래서 전 유죄가 되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뭐..무슨 말이지? 도대체? 나 러더님 알고 계시죠? 지금부터 약 10년 전 이 오동산에서 일어난 자작 유괴사건은 그 사건을 계기로 운명은 크게 뒤틀렸어요 언니는 계속 죄를 지었고 결국에는 목숨까지 잃었어요 모든건 제가 배신했기 때문이에요 아..아야메씨가? 몸값을 건네는 장소가 오동산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처음 계획에서는 제가 도와주기로 되어있었어요 뭐라구요? 하지만 전 무서웠어요 그래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뭐..무슨 말하는 겁니까? 협력하지 않는 건 당연해요 20억원을 빼앗다니 그것도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말도 안됩니다 하지만 전 한번은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20억원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네? 그 유괴는 우리 아버지에 대한 복수였어요 보..복수라고요? 복수라고요? 근데.. 응? 나는 왜 담글라고 했어? 나로 오더러 아빠..아빠 돈은 그렇다고 치고 들어보자 맨 위에 있다 맨 위에 생겼어 아버지에 대한 복수? 그래요 어머니를 버리고 지옥에 내쫓은 그 남자에 대한 어머니..아야사토 기미코마린가 저희 쌍둥이는 쿠라인유 본가 장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쿠라인유는 정제계와 관계가 강했고 당주의 권력은 절대적이었죠 장녀인 어머니는 당주의 자리를 약속받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 힘을 손에 넣고자 어머니께 접근했어요 하지만 그 속셈은 크게 빗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동생에게 당주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게 아야사토 마이코씨 마요 위에 어머니 권위 곧 쿠라인유 경매도의 신통력도 땅에 떨어지는 날이 왔어요 새로운 당주 아야사토 마이코가 큰 실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내 산소 마시지마 그것이 디엘유코 사건 그 사건이요 아버지는 저희들을 데리고 어머니와 마을을 버렸습니다 이제 이런 시골에 있을 이유는 없어라고 말하시고 그때 아야메씨는 여기 하자쿠라인에 왔습니까? 네 아버지 재혼 상대에게는 이미 유우키라는 딸이 있었어요 새로운 가족 안에 제 자리는 이미 없었습니다 그랬군요 그 이후로 어머니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당주 자리를 뺏기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었다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군 검사라는 입장에서 모두 들었어 이 사건 모든 건 아야사토가를 배경으로 한 사건이었다곤 그런 것 같아 아야메씨 딱 하나만 더 가르쳐 주십시오 뭔가요? 언니분 미안하게 친함이가 변호사에게 독을 탄 사건에서 그녀는 증거품을 감추기 위해 한 남학생과 교제를 시작했어요 그 학생에 대해 뭔가 듣지 않았습니까? 아 사랑했다 듣고 싶은 거야 나 여기서? 나 이용하긴 했지만 이용하려고 접근하긴 했지만 나 그를 사랑했다 왜 이래 진짜 나로 너 왜 이래 추하게 나 이 얘기 하나만 듣고 싶습니다 나 사랑했나요? 말씀 하셨어요 한 마디뿐 무슨 looked 두렵다 확인하지 마이지 짜증나는 놈이라고 확인하지 마이지 ует... 그렇습니까? 이게 양말이지 양말이지 여기서 감사하는 이 양말이야 천만에요 자 서둘러 나로도 리이치 아직 조사할게 있을거야 이 자물쇠는 맡겨주세요 반드시 해제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어쨌든 지금 앞으로 나가자 아직 하나 비밀이 남아있다 그래 하루 미래 싸이쿨 하긴 하루미가 여기 왔다가 하루미가 치나미 빙이 된거 아니야? 계속 안보였잖아 몸이 그렇게까지 변하나? 몸이 변하잖아 개처럼 하루미가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저 얼굴을 저 똥칠한게 칼을 칠한게 빙의 못하게 하려고 가진걸 수도 있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빙의 못하게? 얼굴을 알아야지만 빙의할 수 있도록 아악 그..그런 색깔인거 아닐까? 어 그런거 같애 여기..사..사..사..사..사..사..쯔게 있었던거 같애 아 예 지 Crash 정원 이거 뭐하네? 엄청 많아, 저희도 좀. 이거 한번 보여. 가자, 제가 꼬맹이한테. 그래서 꼬맹이 안 보이게 했나봐. 근데 굳이 안 보이게 할 필요 없는데? 꼬맹이 아니면은 마요인데... 마요이가 없어진 이유는... 아 그러면 꼬맹이는 지금... 여기서 깨면 나오겠지, 여기서. 같은 나무 시각 산정 극락암. 형. 응? 마요이 몸에 하루미가 빙의하고 하루미 몸에... 봐봐. 하루미 몸에 신함이가 들어왔어. 근데 하루미가... 무슨 슈퍼로봇 대전이냐? 하루미가 너무... 다 그렇다? 하루미가 영럭이 강한데... 정... 이 의식이... 어. 마요이 쪽으로 들어서 마요이 몸을 뺏었어. 아이고... 그래서 마요이가 지금 돌아. 그래서 저글링 가듯이 마요이가 다시 치나미 몸을 뺏고 세 명이 돌아가면서... 몸 두 개를... 영혼 세 개가 같이 써. 하... 나루호도 씨? 나루호도 씨? 하! 한 발 늦었군, 나루호도. 감자라면 벌써 다 먹어버렸다구. 단서는 거의 모였다. 슬슬 하루미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왔나. 이것만 들으면 법정 갈 것 같은데? 조지자. 하루미? ılar씨, 불러버렸네. 상당한 비밀인거 같다고... 득뒝 ¡D 구뒤! 저 뒤에 이게 너무 무섙데요? 사진... 봤어요? 뭐예요? 오오 Discord. 오오 무서워 그거... 사건땅일 밤 갈 수 없었다 에리스 걱정거리는 뻐루? 여기 그럼 여기다 어때 하루미 그럼 다음에 맞춰보자 하루미가 거기가 아니에요는 여기밖에 없어 마요이 스페셜 코스니까 말이지 너 땜에 간 거니까 따르릉 따르릉 얘는 언니 만난 거네 하자쿠라인을 소개한 것도 하루미였으니까 분명 책임을 느끼지 않았을까 대체 마요이님이 어떻게 되는지 천남 걱정돼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습을 보기에 별당으로 그날 밤 하루미가 별당에 갔던 것은 명백해 모르겠는건 그게 무슨 일이 있어야 빙의 저글링쇼 몇시쯤이었지 9시 반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폰행은 10시경부터 시작한다고 들어서 그때까지 별당에 가려고 했어요 근데 눈 때문에 별당에 도착하기 전에 10시가 되버렸답니다 10시? 어떻게 10시가 된 줄 알았지? 소등의 종소리 종수료 잘 들렸나보건 종수료 잘 들렸나보건 종수료는 히어리고 있어 새도 치면 안 되었거든요 종수료를 신경쓰고 10시까지 뭘 했을 때 종수료 신경쓴 이유가 답이지 아 이거 못 얻었는데 뭐였지 이게? 통화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거 아니었는데 새로 얻은 게 뭐가 있지? 저 저 저 저 불탄질형석 아아아아아아 저게 뭐라고 써있었지? 아 뭐 뭐 뭐 뭐 10시 뭐 하라고 소등의 종을 뭐 어쩌고 영매를 해가지고 얘 이거 이것대로 얘꺼구나 이것대로 하라고 했나봐 아 얘꺼인가 봐 얘한테 그럼 영매가 됐네 얘네 얘야 얘 나는 마요이 몸을 얘가 뺏고 그 몸을 치 아 치 치 뭐 맞네 그날 밤 하루이에게는 어떤 지시가 내려졌어 이거를 에리스 선생님이 시켰나보다 아 걔가 시킨다고 하겠어? 에리스 선생님 정도 돼야지 하지? 그잖아 어 보자 왜 왜 소환했냐 서로 싸우지 말라고 그건 좀 친한 미성 야 같은 집안 사람들끼리니까 서로 인사해 그건 좀 빙의시켜가지고 인사시켜 쉽지 않네 언니야 서로 인사해 필씨 이것을 본 기억이 있을거야 아 그곳을 어디서? 별당의 소강로 아니야 아름이 너는 그날 밤 이 메모에 적힌 대로 하려고 했지 그래서 소등의 종을 신경 쓰고 있었던거야 대 대단합니다 나로우도씨 소강로에서 발견한 이 지시서? 역시 하루미에게 온 것일까 저 저기 저는 그건 보다시피 거의 다 타버렸지만 마지막 부분은 대강 익을 수 있어 소 소등의 종이 울리면 즉시 영매를 하세요 근데 소등의 종이 울렸는데 아직 도착을 못했어 하루미는 그날 밤 누군가를 영매했었지 으으으 아 알았다 아 몰랐다 악마 나는 얘가 실패했다고 한 이유가 아야미의 몸에 치나미를 소환했더니 얼굴이 똑같아서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몸이 어차피 두개로 보일거니까 거기 몸에다 빙의를 하지 않았고 지지서를 쓴 인물과 그 목적 그것을 생각하면 그날 밤 누가 영매 되었는지 알 수 있다 하루미 그날 밤 네가 영매하려고 했던 인물은 빨간 머리지 뭐 빨간 머리엔 미안하기 치나미 그것이 지지서에 적힌 이름이었다 맞지? 악마를 불러냈어 디아블로를 소환하려고 했지 그니까 디아블로였어 역시 그랬군 그날 밤 별당에서 비키니 스님이 만난 사람은 아야미 시간이라 미안하기 치나미였어 영매가 된 꼬맹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옷을 이 세트를 어디서 구한거지? 저 옷장 저기 들어있다 그렸어 그럼 몸은 누구야? 몸은 얘 얘 몸에? 응 하루미 넌 알고 있니? 미안하기 치나미가 대체 누구인지 싫은 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미안하기 치나미라는 일을? 역시 모르는 건가? 미안하기 치나미가 하루미의 언니라는 사실을 하루미 지지서 말인데 대체 누가 적은 것일까? 흠 들은 적도 없는 인물의 영을 불러내라 이 녀석에게는 상당한 힘이 있는 거구나 선생님이지 뭐 그치 하루미는 아무런 의문도 품지 않고 이 녀석을 따랐다 그것이 다음 문제다 대체 지지서는 누가 쓸 것일까? 선생님이지 뭐 성덕이니까 이거 보면은 말투가 얼마나 다정해 그니까 동화칭 말투 행하세요 뭐하세요 저러세요 마세요 이러세요 죽으세요 사세요 아 아 아 아니야 맞아 하루미는 분명 신뢰하고 있을 거야 이 지시서를 쓴 인물을 전 삐고 있었습니다 나루우더씨를 틀렸는데 그 그건 고마워 하지만 그것도 오늘로 끝입니다 으흐흐 하루미 한마디 하결크로 마요이야 근데 할 거예요 이런다고? 아니지 얘가 신뢰하는 인물은 언니랑 아니 개야 비키니 비키니 비키니? 비키니랑 얘는 케미가 별로 없었는데 형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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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도 어차피 자기가 만나는 사람도 빙의하라고 할 이유가 없죠 속았죠 오히려 신언니 아니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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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루미는 분명 신뢰하고 있을거야 이 지시서를 쓴 인물을 왜? 형 응? 얘가 신뢰하는 인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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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 그럼 얘밖에 없어 진짜로 진짜로 아 엄마 엄마네 맞네 왜냐면 엄마가 감옥에서 보낸거야 아 감옥에서 편지는 보낼 수 있으니까 그치 무조건 듣지 그러면 왜 존댓말로 했지? 딸한테 옛날에도 그랬어 맞네 아 당주니 당주의 후계자라고 생각해서 귀하게 여겨서 존댓말로 쓸 수도 있어 얘는 대단한 몸이 될거야 마치 상왕 왕왕 엄마처럼 아 엄마 맞네 엄마가 배부했었구나 비닐작전에 감옥에서 얘랑 친하게 지났나? 왜 편지 못쓰게 해야돼 흐흐흐흐 흐흐흐흐 안 내보네 하루미 너는 분명 이 지시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지 않았을까? 뜨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시서대로 행동한건 그것이 어머니로부터의 지시였기 때문이야 어? 어떻게 그것을? 그래 이 지시서는 하루미의 남은 사람이 이 아줌마밖에 없었어 아야사토 키미코씨가 썼어 으아앙 불쌍하다 엄마가 시켜가지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머뜰하던네 잘 못 편했을까 왠지 괴롭히는거 같아서 마음이 편치가 않군 아 green하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수줍어서 말도 못하고 제가 지시선대로 행동했다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깐? 에에好啦 전 그런거 모릅니다 음... 끝까지 지시사의 내용을 지킬 생각인가? 그러니까 이게 왜 타다 말았냐면 어설퍼에요 항상 똥뿌린 걸로 해야 되겠는데? 아닌가? 아무래도 이것이 마지막 증거가 될거 같고 카레 닭판다귀팜 누군가가 이 지시대로 행동했어 분명 그게 하루미였다는 증거는 없어 역시? 그랬군요? 하지만 이 지시를 따랐던건 어린이였단다 칼을 엎질렀으니까 어? 어떻게 그럼? 만약 어린이였다면 이런 착각은 하지 않았을거야 저... 착각? 열심히 적혀있는 내용을 따르려고 했겠지만 지시서의 의미를 착각한거야 그걸 나타낸 증거가 있어 지시서만 한번 보자 지시서 어떤 부분을 착각했다는거지? 명매를 행하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 그 치이루도 그 그거잖아 그 키미쿠의 딸이니까 그 후계자가 될 그게 있는 애잖아 응 근데 얘를 그 어둠의 살수로 키워서 빙의 쇼에서 담그는 역할 그래서 걔 누구지? 마요이 담그고 차를 자기 쪽으로 오게끔 이제 그쪽에 아무도 대답으로 소환해서 그러니까 생츄어리에서 어둠 어둠 역할 그리고 빛의 아야매 어둠의 치나미 치나미로 그녀 이름은 우리편 절대 필요없어 사진을 분배해서 해낼 수 있을거에요 인도를 날려주는거 이거네 인도 카레 인도를 날려준다는걸 카레로 해석한거구만 이게 번역이 뭐가 안됐을까 인도가 뭐 칼 이런건가 몰라요 번역이 좀 안될거 같아 뭐 이렇게 뭐 일본에서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을텐데 그러니까 아마 그게 발음이나 뭐 이런게 다를거 같은데 이게 인도가 아무튼 카레같애 그래서 어휘가 부족해서 뭐 어린애가 했다 인도? 그럼 카레겠지 하고 카레 끼얹은거 같아 그러면 저거 그림 그림 그림을 보여줘야 될거 같아 똥카레 카레에요 이거요 이거 으도 이 족좌 하미가 한거지 에 에 에 체쟈 저기 대체 무엇을 지시서에 이렇게 적혀있어 당 주에게 화려하게 인도를 내던지세요 라고 화려 인도 이 한자를 읽을 수 없었던거야 어 어떻게 그걸 기억이 났지 사건될밤 뭐 이런 말했어 맞아 그렇죠 함께 책을 읽도록 해요 아 정말 그래도 되나요? 아 저 저는 읽지 못하는 한자가 있습니다 못 읽는데 카레를 왜 뿌렸지? 인도를 읽었던 거 아냐 그럼 함께 공부할까요? 아 저기 선생님 예를 들면 이건 어떻게 읽는 건가요? 그러면 조카였네 에리스 선생님 입장에서 화려 아 이래서 카레 화려 카레이라고 읽어요 아 이건 일본어를 알아야지 저기 화려 인도 인도 카레? 카레 인도? 하지만 이번에 말의 의미를 몰랐던 거야 카레 하면 인도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던진 것이지 인도의 카레를 당주에게 아 씨 솔직히? 저도 좀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습니다 역시 틀렸던 것이군요 음 조금 전 정말로 통음이 안 되는 아이예요 어머니 지시도 지키지 못하고 편지를 태우는 것조차 제대로 못하다니? 제대로 하는 게 없긴 해 근데 이게 캐릭터가 도자기 못 만들 때 이미 쌓아놨어 또 개같이 부활 네 벼랑 끝에서 개같이 부활 저 그러니까 이게 이 마이코가 아 쿄코 쿄코인가 이거? 마이코죠 마이코 아니야? 이모지 이모 마이코 쿄코야 마이코죠 마이코면은 이모 에리스한테 뿌린거네 에리스한테 배우고 에리스한테 배운걸 에리스한테 뿌려서 침 침 그래 그렇군 그래서 눈때문에 별땅에 도착했던 10시가 벌써 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전 별당에 별채에 갔어요 별당에 별채가 있어? 별당? 별.. 별당에 그.. 그.. 밖에 그거 아니? 아닌가 그 안쪽인가? 거기서 수행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아 그럼 별채를 또 갈 수 있나보다 이제 어쩌서 수행당에 가지 않았니? 수행자의 본행이 시작되면 출입은 금지되거든요 그래서 마요이님이 무사하기를 빌고 빌었습니다만 그 저 혹시 잠들었던 걸까? 그 추위에? 아니 그 집에 있었으니까 죄송합니다 전 덤덩대기만 하고 아니야 하루미야 그건 어쩔 수 없지 나도 아야매주치를 기다리다가 결국 잠이 들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둘이 마음이 통해가지고 같이 돌아다니는 거야 이런 거 그리고 감자 구워 먹고 절친 만났어 그래서 갇혀버렸다는 거군 별당에 눈을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어요? 전 울어버렸습니다 목론교는 없어져 있고 수행당에는 아무도 없고 늦잠을 자서 버려두고 가버렸나 해서 편지를 태우고 그리고 칼을 데워서 울다가 족제에 엎어버렸고 얜 자고 있던 게 아닙니다 빙이 된 거야 문나이트입니다 힘들었겠군 하루미야 빙이가 돼서 비키니를 만난 거지 담근 건 없지 딱히 아 걔 담궜지 걔 누구야 걔 누구지? 에리스 에리스 담궜지 당주 담그고 치나미 분가의 검 분가의 자객 엄마 담그고 이제 그 누구야 마요이까지 가둬서 춥게 만들어서 담궈서 하루미를 후보로 만들게끔 이걸 법정에서 얘기해야 된다고? 어지럽다 어지러워 나도 어렸을 때 자주 늦잠 자서 나루오도가 날 혼자 두고 학교 갔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 그쵸? 그래서 시나미는 사실은 살수였어 계속 연습한 거야 그 형가가 형가가 진수향 담그려고 계속 연습한 것 같이 일반인을 상대로 계속 담궈왔어 암살을 그리고 사형당하고 이제 자유로운 영웅이 됐을 때 씌워서 척희처럼 연습한 대로 담궈 독도 먹이고 독살도 하잖아요 미쳤네 어머니의 편지에 적혀있었습니다 얘가 제일 불쌍하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용당했잖아 소등에 종이 울리면 바로 영매를 하세요 그리고 엄마가 감옥에 가니까 얼마나 그 엄마의 사랑이 고팠겠어 기부해 근데 영매가 행복한 적은 없어요 항상 이런 매체에서 항상 불행하고 기부해 부작용이 더 돋보이지 그렇지 조명받고 음 불러냈던 거군 미안하게 지남의 내용을 근데 전 불러내지 못했어요? 아 맞아 못했다고 했어 얘가 뭐 하나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고 했어 그럼 어떻게 나왔지? 못 불렀다 이건 또 뭐야? 그러면 얘가 했던 게 사실이네 못 불렀으면 그건 누가 죽인 거야? 아니 죽은 사람만 부를 수 있는데 사형을 안 죽은 거 아니야 그러면? 씨발 그럼 돌아다니고 있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이 엄마가 이걸 왜 시켜? 얘한테 굳이 안 죽은 걸 알았으면 엄마는 근데 감옥에 있으니까 정보가 제한될 거 아니야 그 후에도 몇 번이고 계속해봤습니다 어제도 그리고 오늘 아침도 시도해봤어요 하지만 도저히 부를 수 없으신 그럼 안 죽은 거야 씨발 뭐야 어떻게 나왔어 다목에서 사형이라고 했는데 그 가르쳐 괜찮냐 하루미야 기운 내라고 나라도 괜찮으면 언제라도 날아올테니까 뿅 하고 형 봐봐 봐봐 이게 빼박인거 같아 이거 하루미도 뭣도 아닐 거 아니야 뭐야 저거 그럼 떨어지고 있는 거라면 누구야? 이거요? 응 응 그거밖에 더 있어 걔밖에 더 있어 왜 떨어지냐고? 불 지르고 떨어진거 아냐? 이해가 안가 근데 얘 에리스선생님은 아닐거 아냐 에리스선생님은 시신이 그러면 걔밖에 없겠지 신함이 근데 하루미가 풍덩 빠지지 않았잖아 그럼 살아있다고? 빙의쇼가 아니고?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더 갈 필요 못 잡겠다 그래서 영역이 사라졌다 그렇게 생각했건 이간은 두가지 중 하나야 제가 신함에게 살아있거나 다른 영매가 다른 영매의 몸에 들어가 있거든 그 두가지 중 하나 그거 아닐까? 응 동시에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 그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음 음 왜 누구에요? 누구한테? 친동생? 친동생은 들어갔지 이미 방에 그래서 종 쳤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알게 됐냐면 같은 곳에 있을 수 없는 두 명이 있기 때문에 알아낸거라서 그치 친동생이 있으면 말이 안되고 그러네 으흥 그 밖에 다른 이유는 없을까 영을 부르지 못하니요 딱 하나 있습니다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가르쳐줄래 저보다 먼저 누군가가 그 영을 불러 이거 이거 그래 이게 내가 생각한 거 누가 불러 마요이 밖에 없어 그니까 지금 미리 가 있으면 못한다는 거야 죽은 건 맞는 거 같아 근데 다른 영매의 몸에 들어가 있어서 못 온 거 같아 그럼 마요이가 그니까 우리가 생각한 거는 에리스 담그고 마요이도 가둬가지고 얘도 춥게 해가지고 담궈서 후계 자리를 없게끔 하려는 동기를 생각했는데 나는 그니까 궁금한 거는 그 악령이 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니까 마요이가 속아서 했을 수도 있지 속아서 그 흐름대로 하긴 언니도 지 마음대로 나오잖아 그 마요이 친언니도 아 그거는 열람설정 허용해놔가지고 허용해놨어? 구글드라이브처럼 구글드라이브처럼 방화벼 꺼놨어? 방화벼 꺼놨어? 그 사람한테 꺼놓은 거고 안 그러면 다 막 잡신 다 들어오지 허용해놨구나 내가 봤을 때는 어 들어가려면 개가 아야매가 그 교대 아 근데 교대하려면 빙의가 돼야잖아 한번 읽어보자 그 교대를 누가 밀어낸 거야? 그러니까요 궁금하네 으흠 근데 음악 꺼진 거 보니까 이게 맞아 누군가가 그 형을 부른 게 맞아 그리고 그게 누구야? 그 그 비키니씨가 응 그 비키니씨가 교대인원을 만났을 때 이미 빙의가 성공을 해야지 새로운 제2의 아야매가 온 거잖아 빨간색으로 나온 거 보니까 맞아 영체는 하나뿐이니까 대여중인 렌탈 비디오를 빌릴 수는 없지 나로 얻어 사건 당일 밤 하루미보다 먼저 누군가가 영매했다는 거 그럼 얘를 왜 시켜 미안하게 친함이에요 형을 왜 그럴까 뭘까 전 너무 한심해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도 들어주지 못하다니 마지막 소원 그 편지입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게 마지막 소원이야 그러니 반드시 적혀있는대로 하세요라고 그래 이 편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볼까 어머니는 지금 형무소라는 곳에 계십니다 음 그렇지 전 매달 면회를 갑니다만 그건 지난달이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미 드디어 그때가 온 것 같군요 하루미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요 여기에 오기 전에 저택에 편지를 숨겨두었어요 그 편지를 잘 읽고 그대로 행동해줬으면 좋겠어요 전부 아야사투갈을 위해서 좋은 일이랍니다 하루미 편지를 숨겨둔 장소는 한 달 전이면 친함이가 죽었을 때 한 달 전에 죽었다고 했잖아요 죽자마자 근데 죽자마자 빙의 방법을 했는데 친함이가 사형 집행을 받을지 안 받을지 어떻게 알고 집에다 놓고 얘가 먼저 들어가 있었는데 친함이 보다 아닌가 아니지 더 전이지 왜냐면 나루오드랑 사귈 때니까 이미 그때부터 계획을 해놓은 거야? 친함이가 먼저 감옥에 가고 이 아줌마가 나중에 가고 근데 친함이가 사형 집행이 있다는 걸 알고 죽을 때를 대비해서 써놓고 뭐 그런 건가? 그럴 수도 있겠네 미쳤네 미쳤네 그거는 공명 비단주머니네 어머니는 항상 차상에서 너무 좋아요 그렇지 어머니란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니까 하야사토가를 위해 물론 전 협력할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마요이님을 위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나루오드씨? 그렇지 어머니의 편지 속에는 사진도 들어있었어요 아까 그 사진보고 사진? 미안하기 친함이님의 사진입니다 악마의 사진은 그것이 있으면 영매는 할 수 있었을 텐데 저게 엄마야! 이걸 보고 저게 엄마야! 그거 참 이상하군 적당히 맞장구를 쳐주고 있어 그리고 어머니의 편지 말인데요? 누군가가 한번 봉투를 뜯은 흔적이 있었어요? 이건 또 뭐야 이걸 누가 보고 미리 한 거지 빙의를 아니 그거를 그걸 누가 했냐 아야매밖에 없다 능력자가 그쵸? 근데 아야매가 마요이한테 걸어놓고 갔나? 아닌데? 어렵다 어디다 했는지 모르겠다 봉투가 뜯겨있다 타담한 편지 데이터를 수정했다 고마워 하루미 덕분에 큰 도움이 되었어 어 순서가 언제 있었고 하려고 갔는데 하고 교대를 해주려고 하는데 왔어 왔는데 오려는 사람의 몸을 누가 비닐을 해야되는데 누가 하냐 엘리스가 했을 순 없어 만두 아줌마도 안 돼 하루미도 안 돼 할 사람이 없는데 저희들에겐 어머님이 있으니까요 분명히 마요이님도 무사하실 거예요 할 사람이 없어 이 천진난만한 미소 나는 뭐라고 해야 좋아할까 그 너도 이제야 안거냐? 말 얻어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구.. 구도검사 수행꾼 입구에서 퍼즐놀이를 하고 있는 모양이군 아야메씨 말인가? 소용없는 짓이야 뭐.. 무슨 말입니까? 아마 아야사토 마요이는 이제 돌아오지 않을 거다 어? 치이로피니? 왜? 그냥 악령이 돼버렸구만 메라구 안 돌려주는 거 아냐? 언니는 돌려주잖아 염치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 악령은 돌려줄 이유가 없지 그치 아.. 마요이가 마요이가 그거야 봐봐요 자 처음부터 말할게요 비키니 스님이 별당으로 마요이를 데리고 갔어 가서 허리가 좀 아프고 하니까 교대를 신청했어 그래서 불러야 되는데 이미 마요이가 그.. 편지를 이미 본 거야 전에 마요이가 봤다고? 어떻게 아까 뜯어진 흔적이 있었대잖아 근데 그게 마요이가 뜯은 건 어떻게 알죠? 할 사람이 마요이 밖에 없어 그래서 마요이가 봐서 자기가 소환을 했어 빙의를 했어 왜냐하면은 이모를 위한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치나미로 변신해가지고 치나미가 온 거야 근데 마요이가 대충 있겠다 싶어서 그게 치나미를 만난 다음에 아야미라고 생각해서 부탁한다 잘 수행을 도와드려 하고 돌아왔어 그러니까 마요이는 없는데 마요이 몸에 치나미가 있어서 마요이가 안 보인 상태에서 인계를 하고 걔가 에리스 담그고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요이가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냐하면 지금 저걸 꽉꽉 묶은 게 나도 그 생각은 했거든 마요이가 그 뭐지? 자물쇠를 걸어놨는데 한 이유가 안에 텅 비어있다는 걸 알면은 생각이 다 요추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을 했어 지금 마요이 몸으로 걔가 치나미가 돌아다니고 있다 그래서 지금 치나미가 돌아다니고 있는 이유가 지금 미리 끊어가지고 그 편지 내용을 마요이가 먼저 보고 빙의를 해서 하미가 다 먼저 하려고 했는데 늦은 거야 맞아맞아 늦었잖아요 맞아 늦었어 그래서 그 10시에 먼저 해버린 거야 맞아 그거야 그것밖에 없어 왜냐하면 빙의할 수 있는 애가 마요이 하루미 나머지 두 명은 애초에 아니고 왜냐면 아야맨은 두 명이 돼야 되니까 저쪽에 가 있으니까 애초에 종 울리는 나라 못했고 아줌마는 허리에 담그고 있었고 그러면은 그 애리스는 죽었고 그 악마 이름은 뭐지? 이름이 헷갈리네 계속 아 뭐 치나미 치나미가 그 자물쇠 다섯 개도 거기에 매달아 놓은 이유가 거기에 그냥 시간 거기에 그냥 눈을 돌리려고 뭐 그런 거일지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그니까 아니 그 없어 없어 마요이 밖에 없어 할 사람이 그런 거 같아 그럼 밖에 있어 어 무슨 말이야 그리고 얘가 지금 쓸모.. 쓸 때 아니 그 뭐지? 소용없어 지금 그거 따고 있어서 소용없어 이러잖아 알고 있는 거네 고도도 고도도 이제 추리로 따라간 거 같아 니가 지켜줘야 했었다 또 가스라이킹하러 왔네 아야사토 마요이도 그리고 아야사토 치이로도 이 새끼 할 자리에 긁는 거 밖에 없어 음 두 사람은 엄청난 사건이 휘말렸던 거야 그.. 그건 알고 있지만 항상 옆에 있었던 건 너밖에 없었다 도와줄 수 있었던 것도 너뿐이었어 모두 너의 잘못 모두 너의 잘못 하!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굿 말했지 마루호도 모른다는 것은 큰 죄라고 모두 너의 잘못 내일이다 내가 모든 결말을 지어주지 법정에서 말이다 얘.. 나 얘가 어떻게 살아난 것도 모르구나 나.. 나를 오듯이? 지.. 지금 검사님의 말씀은 설마.. 괜찮아 하루미 마요이는 분명 살아있어 내일이 되면 알 수 있어 그.. 그렇게 했죠? 그래서 문나이트가 돼 낮에는 마요이 밤에 위험한 순간에는 쏟아졌어 목숨이 위험한 순간에는 치나미가 이게 돼있으면 다 죽어야지 다 담궈 독.. 독뿌리고 좋네 좋네 하루미 잘했어요 우리 하루미 하루미 하루미는 아무것도 몰라도 좋아요 나는 이 날이 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이아사투가 본가의 피는 끊어졌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당신이 그런 말을 당주의 자리를 손에 넣는다 나의 마지막 소원 늦지 않은 것 같군요 엄마의 비뚤어진 사랑이지 이게 하루미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걸 거야 아마 자기를 위해서도 하루미를 위해서도 그러니까 어? 드디어 법정이구만 2월 10일 오전 9시 39분 지방재판소 비고인 제1대기실 이거 재판 엄청 길 거거든요? 200비트 후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하다가 막히면 끊어 우동 오면 끊어 내일 해 다음에 지금도 수행 당해서 차물쇠를? 까는 척 하고 있어 까는 척 하고 있어 그래도 지금 재판소에 와 있을 거야 까다가 왔네 까다가 왔어 분명히 이러고 있다가 우리 들어보자 아이고 312번째 그럼 왜 이 대기실에 없는 걸까요? 과연 이런 일은 처음에 그녀라면 검찰 검찰 측 대기실에 있다 미.. 미치루기 아야메 씨가 어쩌서 지금 검찰 측에 오늘 증언에 대해 담당 검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이다 오늘 증언? 아야메 씨는 검찰 측의 증인으로서 증언대에 서는 것 같다 뭐.. 뭐라고? а마도 검사가 고백시킨다 그렇게 들었다 카르마 검사 녀석 대체 무슨 속셈이지? 나로 해도 오늘 검사석에 서는 건 카르마 매이가 아니다 뭐? 그럼? 대체 누가 당연히 본도 검사다 잠깐만 에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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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 곧장 배달. 바로인데. 바로잇! 바로잇! 카르마메이는 지금 수행굴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왜? 고도가... 그 뭐야. 아야매 데리고 와. 아야매 지금 까고 있는데요. 아이 까라면 까! 그랬어. 카르마메이한테 인수인계 봤어. 카르마메이가 346, 347. 채찍들고? 어. 수행굴? 설마? 그렇다. 어젯밤부터 계속 암호자물수의 해제 작업을 하고 있지. 주지스님의 지도를 받으면. 아니요? 지도까지 받으면서? 진짜네? 아마 앞으로 3시간 정도. 모든 자물쇠가 열리겠죠. 아니 그럼 주지스님은 하면 되잖아. 굳이 알려줘. 지도를 받으세. 카르마메이가. 같이 하면 더 빠르니까. 관심 있나 여기? 이쪽 쿠라인 위에. 미국 출신이라 좀. 그런 애들이 해제 그런 거 잘해. 13살에 검사됐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집중력이 좋다는 뜻이거든. 그리고 동양문화에 관심이 많아. 미국에서만 살아면 신비롭거든. 신비롭거든. 퍼즐 푸는 거 좋아해. 좋은 소식이 도착하기를 빌겠다. 고마워 밑주러기. 고도검사는 오늘로 전부 마무리를 지을 생각이다. 내일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 말해주지 않아도 알고 있어. 훗. 그 눈빛. 어? 이번 편은 감옥을 안 갔네? 음.. 뭐 감옥에 있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열에 시달리던 어제의 네가 아닌 것 같군. 여기 왔을 때 결심했어. 오늘이야말로 결말을 짓겠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몸이 편해지더라고. 그렇군. 지금쯤 대신 다른 누군가가 열을 내고 있을지도 모르겠군. 요 표정이 있었어요? 없었죠. 어? 어. 그러면. 긴일은 부탁한다. 친구. 친구네? 이제는 진짜. 그래. 맡겨줘. 이제 틱틱대는 거에서 떠나서 말도 곱게 나와. 돈 좀 빌려달라고 해봐. 친구니까. 그럼 나로도 류이치라 그래. 하하하하. 씨. 나로도 류이치 씨. 대부분의 의문에는 아직 답을 발견하지 못했다. 에리스 선생님. 아야사토 마이코가 살해된 상황. 야아리가 목격한 있을 수 없는 광경. 그리고. 그 여자의 진짜 목적. 우리도 한 50%만 어렴풋이 윗그림만 그리고 들어가는 거야. 늘 그렇듯. 형 이것도 있어. 이렇게. 마요이 몸에 치이로가 들어가서. 응. 그. 그. 그 뭐지. 인스톨 중이야. 어. 다 되면. 어. 나와봐. 쫓겨나? 아니. 마요이인 척 살아. 아. 아. 그래서 마요이가 계속 사는데. 어. 실질적으로는 친함이가 있으니까. 나 그런 영화 같은 거 본 것 같아. 동가가 뺏은 거지. 나 그런 영화 같은 거 본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뭐 그런 영화는 마요이가 자 이제 뭐 행복 이제 다 끝나고 자 이제부터 뭐 행복 시작이야 하면서 그 개의 제스추얼을 하면서 딱 끝나는 그런 것 같아. 그게 마녀의 집이 마녀의 집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 많은데. 게임도 있어 게임도. 마녀의 집에서도 게임 뺏었고. 양산을 피면서 딱 끝나. 강. 응. 그런 거 같아. 그런 걸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튼 막 그 주된 내용은. 응. 분가가 뺏어온다는 개념이죠.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아. 지금부터. 하자쿠라이 나야메의 법정을 개정합니다. 저. 저기. 어쩌서 재판장이. 에. 저 말입니까. 제 침무실에 동생 부하가 잦아왔습니다. 갑자기 믿을 수 없는 고열로 쓰러졌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동생 대신에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 게임은 예언을 하고 있구만. 경제였던 건가. 동생이었어. 대단한 집안인데. 어. 판검사야. 판사야. 항반이 두 명 나왔어. 얼굴에 짙은 녹색이었습니다. 꽤 의욕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명이 빈이대. 어. 녹색이 어때. 독공. 도. 또독. 독강. 독공당한거냐. 암일은 몰라. 그게 인생이란거다. 친한미그 당구. 독. 도. 도. 재판관. 자꾸 불리한 증언 할까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과거에 결말을 짓고 싶어한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부여된 특권이자 사명이지. 과연. 마지막까지 알듯 말듯한 말이군요. 그러면 고도검사 서두변론을 부탁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한다. 마치 덧없는 꿈처럼. 시시한 세상 속에서.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는 건 단 하나. 이 컵에 번져가는 쓰고 검은 어둠 뿐이야. 요컨대. 무슨 말입니까. 지난번 재판에서 피고인은 사건과의 관련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마음은 변해드라. 하자쿠라인 아야메에게는 고백해야 할 것이 있지. 고고. 고백해. 피고인 말입니까. 오사하고. 하자쿠라인 아야메. 왜 나에게는 상담 해주지 않았습니까. 하하. 하하. 아직도 그리워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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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러면 피고인의 고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짜증나는 놈. 하하하하. 하하. 기원아가씨에게는 이름과 직업을 묻는다. 쟤는 그냥 짜증나는 놈이야 그냥 그게 됐어 그것이 내 룰이지 저 아야메라고 합니다 하자쿠라인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형님 당신은 무언가 고백할 것이 있다던데 네 나로호도님에게는 죄송하지만 더 이상 전 숨겨둘 수는 없습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나로호도님 전 이번 사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설마 자백하실 생각입니까? 당신이 텐유사의 엘리스를 살해했다 그런 얘기 그런 게 아닙니다 아 그래 저는 그게 이번 사건의 뒷처리를 했습니다 아아 그러면 공범이잖아 그러면 너도 가 그분이 목숨을 뺏은 텐유사의 엘리스님의 시체를 하자쿠라인 경내에 옮기고 그런 조작을 했습니다 아 어떻게 갖고 왔지 근데 저게 더 끔찍해 사실 찌르는 것보다 그치 아니 근데 어떻게 별당 거기서 어떻게 갖고 왔어? 모르겠다 그건 아 뭐라고요? 어떻게든지 어떻게든지 저 정숙이 정숙이 다시 말해 피고인 당신은 이 살인사건의 공범자 뭐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공범자다 우연히 그게 살인사건이었다 그것뿐인 이야기지 미친놈이야 쟤놈 그렇지 않나 마루호도 코도검사녀서 상담을 했던 고백 이거였나? 아무래도 이 아야매씨의 증언서 슬프지만 거짓말이었다 아야매지 건설을 말아서 주머니에 넣었다 이봐 아가씨 괜찮으면 말해줬으면 하는데 대체 당신은 누구의 범행을 감추려고 했던 건가? 아야매씨는 아야매씨가 누군가를 보호하려 했다 전혀 앞이 보이지 않아 전 어릴적부터 하자쿠라인의 신세를 지고 있어요 하자쿠라인은 쿠라인 영매도 분가 저희들은 본가를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번가라구요 그래서 전 이 몸을 더럽히더라도 그분을 지키려 했습니다 쿠라인의 영매도 당주의 딸 아야사토 마요이님을 뭐? 응 그렇다고 하는군 마루호도 마... 마요이라고요? 오디디교 오디디교 정숙이 정숙이 사례현장을 봤을 뿐만 아니라 진범의 이름까지 정말로 유감이지만 틀림없습니다 저는 그분의 범행을 목격하고 그분을 위해 피해자의 시체를 처리했던 겁니다 빙의한 거 맞네 마요이한테 빙의했네 얘가 나쁜 애 같진 않아 근데 그러면은 마요이가 죽인 거잖아 결국 설명을 해야지 자 그러니까요 그 쿠라인류에는 몸은 마요인데요 빙의를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마요이가 아니에요 한 달 전에 죽은 친함이 아시죠? 개입니다 개가 마요이 몸에 들어와가지고 한 겁니다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그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은 변호인이 나설 때가 아닙니다 피고인호사는 당신의 증언을 듣들어가죠 사건 당일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전개를 보이는 건 마요이의 범행 그날 밤 별 땅에 갔는데 정원에서 보고야 말았다 행복해야 할 정원에서 그것은 보이고야 말았다 에리스님이 손에 든 지팡이로 마요이님을 가격했습니다 꺄악 마요이님은 비틀거렸고 에리스님은 마무리를 지으려고 마요이님은 그걸 필사적으로 피해 무기를 빼앗고 그건 정당방이었습니다 마요이님에게 책임은 없습니다 정당방입니까 먼저 공격한 것은 에리스님 쪽이었으니까요 흠 그래서 전 마요이님을 구하려고 생각했습니다 피해자 시체를 하자쿠라인에 옮기면 마요이는 응심받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고요 그리고 불지르기 나쁘지 않은 나쁜 괴로군 이상하다 어제 분명히 증명되었어 그날 밤 아야메 씨는 별 땅에 가지 않았다 별 땅에 나타난 건 그녀였던 거야 아야메 씨도 그것을 인정했는데 그러면 변호인 신문해 주십시오 마요이의 범행 신문 시작 그러니까 마요이 씨가 살해를 했다는 거지요 아니요 마요이가 아니고 그 안에 다른 그럼 마요이 씨가 안 했다는 겁니까? 근데 했는데 마요이 몸만 했고 저가요 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야메 씨 어제와 증언이 달라진 것 같군요 별 땅에는 가지 않았다 어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무슨 말을 했는지 그런 건 아무 의미도 없다 마로호도 당신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나? 분명 별 땅 수행당입니다만 증언이라는 발언은 증언대에서 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모두 수다 아무런 가치도 없다 어떻습니까 증인 전 도저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요이 님은 당신에게 소중한 분이죠 그분의 범행을 목격했다라고는 도저히 제 입으로는 소중한 분이 아니고 짜증나는 놈 짜증나는 놈 짜증나는 놈 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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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언을 계속 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이 별 땅 정원에서 무엇을 받는지 네 알겠습니다 에리스 님이 손에 든 지팡이로 마요이 님을 가격했습니다 악마야 물렀거라 마요이 몸에서 물렀거라 피해자가 마요이 아야사토 마요이를 공격했습니까 네 그건 무서운 광경이었어요 마요이 님은 머리를 세게 맞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때 당신은 무엇을 흠 아 뭐 했냐고요 죄송합니다 나로도 님 전 두려워서 발이 얼어붙어버렸습니다 비명조차 찌르지 못했어요 흠 무리도 아니겠지요 아니다 이 증언만큼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믿을 수 없지 왜 마요이 님은 비틀거렸고 에리스 님은 일격을 가하려고 일격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손에 지팡이를 내던지고 옷 속에서 무기는 여기구만 지팡이와 흉기는 붙어있으니까 여기구만 잠깐 기다려주세요 무기라면 네 그것은 작은 칼 같은 것이었습니다 작은 칼이라 그 무기로 텐유사의 에리스는 찌르려고 했습니까 까에사토 마요이를 네 그렇습니다 굿 띠기띠기띠기 커피를 착각하고 소스를 마신 듯한 얼굴이구 띠기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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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의뢰인의 발언이 개운치 않은가 변호사쿤 띠기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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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기 띠기띠기 띠기띠기 뺏때는 지팡이를 버리고 짜쒸 개무서워 이거 무슨 무한의 주인에 나오는 일도루 같애 어느 쪽으로 맞을지 골라라고 했으면 다 싫어 이것도 개 아플 것 같아 어느 쪽으로 맞을래? 난 다 싫어 나도 나도 아 근데 이걸로 만들게 아 이거... 이것도 아플 이걸로 이게 왜 무서운 줄 알아요? 왜? 경따기 모양이잖아 응 골 고정해서 까버리면 그니까 지렛대의 원리로 너무 무서워 골 따개를 아 그니까 다 담그고 저항하지 못하는 상대를 골 따는 거야 아하핳핳핳핳핳 그래서 그 보석이 떨어진 거지 아핳핳핳핳핳 골 한번 까는거 사용해서 네? 텐니서에헤리스가 지팡이를 버릴 리가 없습니다 하..하지만 지팡이로는 때리는 것 밖에 못하니까 아니요 물론 당신은 모르겠지요 아야메씨 피해자의 지팡이에는 어떤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헉 담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팡이로도 작은 칼 따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훌륭한 칼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되겨 어떻게 되겨 어떻습니까 아야메씨 저기 전 당신치고는 잘해냈다 마루서도 이 지팡이에 칼이 숨겨져 있을 줄이야 하지만 그것이 어쨌다는 말인가 서로의 거리가 가까웠다면 긴 칼은 오히려 다루기 힘들다 그래서 에리스는 굳이 작은 칼을 사용했을지도 몰라 그.. 그건 중요한 것은 흉기로 무엇을 사용했나가 아니다 텐유사의 에리스가 아야사토 마요이를 살해하려고 했다는 거다 거기에 이상한 점이 없는 한 목격증원에 문제는 없지 아니야 이 칼은 아무래도 생각해도 이상하게 어떻습니까 변호인 검사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어요 무슨 일리가 있지? 그냥 꼭 긴 검을 사용할 텐유사의 에리스가 아야사토 마요이를 목숨을 빼앗을 리가 없어 왜냐 왜냐 엄마니까 엄마니까 못 치는가 못 치는가 텐유사의 에리스는 마요이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텐유사의 에리스는 본명이 아니에요 그녀의 진짜 이름은 아야사토 마이코입니다 이케 어째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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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야사토 마이코 До 구두구 대구두구두구두구 도구두구두구 닭고기는 마이코 탁고기는 마이 코 아야사토 마이코는 쿠라인 유 영매도 당주 영매사입니다 그리고 아야사토 마요이의 친어머니입니다 뭐 뭐라구요 드레교 드레교 저기 나 로더님 그것은 정말입니까? 특유사 예리스가 아야사톰 아이코님이었다니 틀림없습니다 아야메씨 아무래도 몰랐던 것 같군 그 그랬던 것입니까 어머니가 17년만에 만난 외동딸을 살해하려고 했다 그 검찰측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드레교 드레교 한방 먹었어 아 근데 살해할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지 사실 현실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엽기살인이 있잖아 얼핏 증인이 하는 증언은 대단히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버리면 너무나 부자연스럽습니다 칼이 숨겨진 무기인 지팡이를 일부러 버렸다 현장에서 사투를 벌인 두명이 실은 모녀지간이었다 어느 쪽도 있을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두 개가 겹치면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어 단 하나를 제외하고 말이지 무엇입니까? 단 하나에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굿 아직 모르겠나? 자기가 재판에서 지냈니? 보강수사 안 하는 고도검사이다 아 보강수사를 했다는 거야? 했다는 거구만 저기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 증인의 고백을 들은 것은 오늘 아침 그것보다 이상한 점 없나 분명히 자세히 보니 혈흔이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되요? 어떻게 되요? 대체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가 현장을 조사했을 때는 그런 것은 없었어 자네 현장에 소나무는 조사했는가? 소나무? 이 작은 칼은 소나무 뒤에 꽂혀있어 이거 너무 수상한데 아무도 신경 안 써 이거 너무 수상하잖아 스파이더맨이 거미줄 타고 내려와서 쓴 거야 이거 진짜 아무도 관심 안 가져 이 악물고 소나무 뒤에 꽂혀있었다 아야사토마이와 에리스의 격투가 끝났을 때 이 녀석은 날아간 거야 소나무를 향해서 그 말은 이 혈흔은 피해자일 것이군요 그럼 마요이가 담그고 성공해서 마요이라고 적어놓고 기세 좋게 써놓고 한 거야? 당신 듣지 않았는가? 내가 고백을 들은 건 오늘 아침이었지 13잔째 모닝커피를 마셨을 때였어 아까랑 다르잖아 아 8잔이었는데? 아무리 나라도 혈액검사를 할 시간은 없었다 어쨌든 그 작은 칼 제출해 주십시오 아 그럼 뭐야 저 피 누구 건지도 모르네 재판을 하는 동안 본 법정이 혈액검사를 하지요 내 여자친구다 소중히 다뤄주도록 담당관 긴급히 증거품을 검사하도록 닌자 어세신이네 혈액검사정 방금 증인의 증언은 약간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현장에서 작은 칼이 발견된 이상 그 증언은 진실이라고 생각해야겠죠 귀염둥이는 거짓말을 안하지 그게 내 룰이다 그러면 증인 추가 증언을 부탁합니다 저기 무엇을 말입니까? 뭐 아무거나 말해 알겠습니다 두 사람의 격투에 대해 지팡이로 맞은 마요이님은 잠깐 비틀거렸지만 에리스님의 공격을 피해서 흉기를 빼앗은 겁니다 에리스님은 오히려 궁지에 몰려 석등을 등에 쥐고 섰습니다 거꾸로 해서 마요이 이렇게 쓴 거다 그래서 이게 거꾸로 써야겠다 이렇게 썼다고? 근데 너무 낫지 않아? 써져 있는 데가 점프했었어 마요이님은 그대로 작은 칼로 에리스님을 찔렀습니다 에리스님은 작은 칼을 뿌리쳤습니다만 결국 쓰러지셨어요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모녀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이코님이 자취를 감춘 후로 17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마 서로 얼굴을 모른 것은 아닌지 음... 그럴 수도 있구요 그러면 변호인 신문해 주십시오 크흠... 말이 안 되잖아... 두 사람의 격투 신문 시작... 실제로 마요이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요... 얼굴 둘이 보고 몰랐잖아 크흐... 당신은 그것을 어디에서 목격했습니까? 저기... 무슨 말씀이신지... 만약 피해자들이 당신을 보았다면 그런 심한 다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그랬을까요... 두 분은 정원의 석등 근처에 계셨습니다 전 그 장면을 뒤에서 목격했습니다 두 분이 계신 곳은 어두워서... 불이 꺼져 있었다 화로...가 꺼져 있었다 왜냐면 이게... 근데 눈이 녹아버렸는디 여기 눈이 다 있네요 이 그림에서는 어 그러네 그래서... 제가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흠... 사건 당시에 정원은 어두웠다 그래서... 맞은... 마요이 씨는 어땠습니까? 에리스님의 공격을 피해서 흉기를 빼앗은 겁니다 그때 피해자의 지팡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주변은 너무 어두워서... 여기네... 여기가 찔를 곳이네 어딘가에 날아가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작은 칼을 꺼냈다는 설명도 이해가 되는군요 에리스님은 마요이 님에게 흉기인 작은 칼을 지켜들었어요 마요이 님은 순간적으로 칼을 피했습니다 칼끝이 석등이 부딪혀서 작은 칼을 땅에... 네... 칼끝에 석등이 부딪혀서 작은 칼을 땅에 떨어졌습니다 주사위 군림 회피 명중군림 그리고 어느새 마요이 님이 그 작은 칼을... 중계하고서 중계 현재로선 이상한 점은 보이지 않는걸... 흉기를 빼앗긴 피해자는 어땠습니까? 에리스님은 오히려 궁지에 몰려 석등을 등에 쥐고 섰습니다 아야사토 마요이가 피해자를 몰아붙였다 네 마요이 님은 분명 정신이 없었을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럴 리가 없어 마요이가 칼을 두고 누군가를 위협하다니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 그렇게 말하지 하지만 그 쥐는 고양이를 몰아붙이지 않아요 그런 속담같은건 아무리 쥐가... 아무 의미도 없다 쥐가... 쥐가 먼저 시작했으면서? 에헤... 뭐가 중요해... 어... 피해자를 몰아붙인 마요이 씨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요이 님은 그대로 작은 칼로 에리스님을 질렀습니다 하... 당신은 정말로 그것을 확실히 봤습니까? 아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엄마 그때 종원은 어두웠으니까 어두웠던게 3번 나왔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럼 어떻게 알았어 그렇다면 다른 사람일 가능성도 그날 밤 아야사토 마요이가 별 땅에 있던건 틀림없다 그리고 죽은 사람은 텐유사이 에리스다 누구와 누가 싸웠는지 볼 필요도 없지 않나 반론할 수 없군 지금은 아직 그러면 증인 증언을 계속해 주십시오 아니라는 거를 좀 증거를 좀 네 알겠습니다 두분은 잠시 서로를 마주고는 어민이 피해자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피해자는 몸을 웅크리며 쓰러졌습니다 복부를 칠렸군요 네 결국엔 쓰러지셨어요 흠 그 작은 칼은 어디에? 모르겠습니다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어요 이것을 발견한 형사의 말에 따르면 작은 칼은 정원의 소나무에 꽂혀있었다 아마 거기로 날아가 버린 것이겠지 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겠군요 복부를 찔린 피해자는 바로 쓰러졌습니까? 그러고 보니 잠시 마요이님 쪽을 쳐다본 것 같습니다 마요이님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잠깐만 왔나? 왔나? 어, 픽업 픽업이야 흠 그대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흠 머지않아 마법이 풀린 것처럼 에리스님은 쓰러졌어요 언뜻 보면 어디에도 무리가 없는 증언처럼 보여 하지만 딱 하나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요이가 누군가를 찌르다니 그것만은 있을 수 없어 그러므로 이건 아니야 그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우리가? 석등 때문에 눈이 녹았을 것이다 그.. 그 현장 사진이 있나? 근데 석등 여기가 뭐 없었다 뭐 이런 얘기는 없어가지고 어 그리고 증거도 없고 그게 왜요? 녹은 거는 나중에 나올 것 같은데 현장 사진이 있어 우리가 근데 그 없지 그니까 그거는 나중에 뭐 자료가 추가되거나 하고 그럼 여기서 지금 찌를 수 있는 게 뭐 어디야? 그리고 저 데드사인이라고 해야 되나? 저거에 대해서는 왜 아무 용급이 없냐? 저게 제일 눈에 띄는데 그.. 자.. 그.. 우리 증거품 좀 볼 수 있어요? 그.. 부검.. 부검부터 한번 볼까요? 부검 결과부터 등 뒤에서 찔렸때매 어 그러네 앞에서 달려들었다며 돌진해때매 그러네 그럼 마주보고 있다.. 등을 찔렸는데 앞에 맞았다고 했잖아 석등은 등에 쥐고 있다 등에 쥐고 있는데 등에 어떻게 맞아? 여기 아닐까? 여기서 찔러야 될 거 아니야? 응 아니 그 앞에 등을 쥐고 있어야 돼 등을 쥐고 있었다 해서 찔러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오케이 여기서 그.. 부검 결과 제시하면 되지 않을까 여기 맞네 테딩 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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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네 이.. 다음 문장인가? 여기 아니면 여기 같은데 여기 아기 같은데 디딩 아 이거는 좀 봐줘야 되는거 아님? 맞네 해봐.. 이거 두개도 다 중복 정답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벗거짐? 양말 벗거짐? 아니 오늘의 당신은 어딘지 이상하군요 네? 어제까지 당신은 경솔한 발언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증언에는 너무나 모순이 많아요 그럼 도대체 어디가 이상하다는 건가요? 당신의 증언에 의하면 아야사투마 의인은 석등을 등에 쥔 피해자를 작은 칼로 찔렀다라고 했죠 그 그렇습니다만 그럴 경우 피해자는 복부를 찔리게 됩니다 그건 그렇겠죠 하지만 부검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등 뒤를 찔려 출혈사 상처로 보아 피해자는 등 뒤에서 찔렸다는 것이 판명됐어요 아야사투마 의인은 당신은 또 하나 모순을 말했습니다 screenshot ingeo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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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ooooooetceo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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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넘어 앞에 있다 뭐래 끄덕 저기 뭐 끝이에요 배와 등은 바꿀 수 없다 그렇게 말해도 좋다 증인의 증언을 속담으로 정리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증인의 증언에는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요 무긴 지팡이를 버린 점 다툰 두 사람은 뭐냐였다는 점 또한 피해자가 복부를 찔렸다는 얘기도 또 바뀌었고 뭐 아무튼 맞는 게 없어요 확실히 애매한 부분이 많군요 짜증나는 놈이라고 해서 이악 물었네 지금 몰아치는 거 봐 보통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안 몰아치거든요 짜증나는 놈이야 자격있다 자격이잖아 그런 소리 들을 자격있다 그건 분명 분명 자네가 만만한 것이겠지 마로호도 뭐라구요? 커피의 쓴 맛은 253종류가 있다고 전해진다 그 맛을 구분하려면 전신경을 집중시켜야 해 너 집중하고 있었나 이 증인의 증언에 고동엄사 뭔 개소리에요 증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증언했다 정원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더라 인간이 사물을 보는데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그건 빛이다 빛! 그런데 알고 있나? 별 땅에서 수행자의 수행이 있는 밤엔 반드시 정원의 석등에 불을 켜는 규칙이 있다고 한다 분명히 정원에는 큰 석등이 있었지 그게 정말이라면 석등의 불빛으로 현장은 확실히 보였어야 했는데 그렇게 되어야 했던 거지 하지만 주지스님의 증언은 사건 당일 밤 석등에는 불을 켤 수가 없었다 켤 수가 없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이 못쓰게 되어있었다고 한다 앞인지 뒤인지 잘 몰랐을 것이다 그날 밤 정원은 거의 어둠에 가까웠다 수행당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 있었을 뿐이다 그랬군요 이걸로 모든 모습은 해결되었겠지 그럼 거기 안에가 보였다는 얘기를 하면 잘 보였을 것이니까 앞과 뒤를 헷갈릴 수 없었다 뭐 이렇게 되겠냐? 지팡이를 어둠에 떨어뜨리면 보일 리가 없었다 딸의 얼굴이 안 보였던 것도 암흑 속이었기 때문이다 암흑의 숨은 요물은 보이지 않아 그것이 인간의 한계다 그렇지 않나 마로보덕? 암흑 암흑 어어 어디 되겠! 어디 되겠! 소용하세요 정숙히 재판장 그 석등에 데이터를 주지 당신 머리에 신의 실의 빛을 밝혀줄거야 석등 별도항정원의 석등 사건 당일 밤 망가져서 켜져있지 않았다 뭐..뭐지? 저 진보가? 왜그러나 영감 불빛이 너무 강했나? 이..이석 등.. 무언가 적혀있습니다 이걸 이제 발견했어 기적의 시야 이건 피로 적힌 글자예요 아 나 무서워 큰일이군 재판장은 아직 몰랐었나? 피로 적힌 글자라고? 다 몰라 나로도만 알아 아 이거 무서워요 이거 나 무서워 마요이라고 써있잖아 아..아이고 거꾸로 마요이 아.. 뭐라고? 그랬군요 마요이님에게 석등으로 몰린 에리스님은 찔린 후 바로는 쓰러지지 않으셨습니다 필시 뒤로 손을 돌려서 그 글자를 적으신 겁니다 그럼 앞으로 맞았네 앞으로 맞았단 뜻이네 그러면 지가 말 안 해 자신의 신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로 자신의 신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로 흐음 아무래도 그런거 같군요 앞이야 뒤야 그니까 자 잠깐 기다려 당신들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거야? 무슨 얘기를 하니요? 피로 적힌 글자에 안보여? 아 예 눈이 뿌옇잖아 아 그건 이해해줍시다 장치 때문에 배브같은 이 석등에 무언가 적혀있었다는건가? 서..설마 보이지 않는건가? 빨간게 안보이나보다 저기 빨간색이라서 우리 옛날에 그 단어장처럼 그러고보니 어제 빨간색 내 눈은 옛날에 못쓰게 되었지 후원 감사합니다 이런 큰안경을 걸치고 있어도 완전히는 안보여 흠 완전히는 안보인다 이런것이었나? 어쨌든 이것은 중요한 단서입니다 사건 당시에 현장은 어두웠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런 글자를 남겼다 어떻습니까 고도검사 고..고도검사 고..고도검사 응? 아..아..아..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지 고도검사가 동요하고 있어 아무래도 일단 범행은 입충된것 같군요 아야사토마요이에 의한 텐뉴사이 에리스 사례가 흠... 이른 말도안돼 거기서 다음에 등장한건 당신이란 말이군 어? 계속 우기면 어때 그러면은? 맑은게 안보이잖아요 혈은 없다고 없는데요? 없잖아요! 고도만 속잖아 아 그러네..미안 할배가 있잖아 할배 뭐하시는 겁니까? 에리스 피해자가 쓰러진 후 당신은 어떤 일을 당했다고 했지? 그 이야기를 해보게 어쩔티비 저쩔티비 돼지먹고 살찔티비 아야메의 뒷처리 에리스님이 돌아가시고 전 마요이님께 말을 걸었어요 후라이뉴 당주를 잇는 분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시체를 별당에서 운반하기로 시체를 끌고 몽롱교를 건넜습니다 거짓말 투성네 그리고 스노모빌로 시체를 하자쿠라인에 옮기고 시체의 상처를 숨기기 위해 실지도로 조작한 겁니다 당신이 시체를 옮겼다 네 전 하자쿠라인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야사토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설마 그 에리스님이 아야사토 마이코님이었다니 전 대체 무슨 짓을 아 운명의 장난이군요 장난으로 끝날 얘기가 아닌데 전 시체를 처리한 뒤에 별당에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지스님에게 목격되었다는 것인가 네 그래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들어보니 앞뒤는 맞는 것 같군요 그러면 변호인 신문을 알겠습니다 아야메의 뒷처리 증언 신문 시작 전 마이코님께 말을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 그런 것은 눈앞에서 목숨이 왔다갔다 하고 있었어 소리를 내지 못해도 우린 아니겠지 그건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저도 여러분의 기세에 눌려 쓸데없는 논쟁이라도 잠잡고 지켜볼 때가 있으니까 그럴때는 말려달라고 저도 알았지 마요이님은 그때 처음으로 본인이 하신 행동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까? 아야사토 마요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아, 네 물론입니다 약간 이상하군 빅킨스님은 마요이에 대해 몰랐는데 어쨌든 그분은 저희에게 특별한 분이셨어요 빅킨스님은 몰랐잖아 그러게 지구예 아야하씨 아야함에 맞아? 아야매 아닌것같애 그집말약 이번엔 여기로 들어왔냐? 왜 그런 일을? 마요이님이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려면 시체를 현장에서 멀리 떨어뜨려야 한다고 당신이 혼자서 시체로 옮겼다 네 그렇습니다 눈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눈이라 시체를 끌고 묵묵교를 건넜습니다 용케 건너셨군요 그 낡은 다리를 보기엔 낡아 보이지만 그 다리는 의외로 튼튼해요 바보는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거 아니겠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경 쓰이는 점이 있습니다 왜 시체를 오동철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파자 프라잉 보다 편하게 시체를 처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마요이님이 의심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시체는 최대한 먼 곳으로 옮기는 편이 좋을 거에요 뭔 소리야 이게 다리에다 버리면 마요이가 다리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본당으로 가면 마요이가 본당으로 가면 얄미울 정도로 앞뒤가 척척받는 현재로 산 말이지 그래서 다리를 건넌 당신은 어떻게 했나? 잠깐! 스.. 스노머빌? 드디어 나온 건가? 네! 키는 제가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자쿠라인에서 다리까지 그것을 사용해 왔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재판에서도 문제가 됐지 더 자세하게 물어볼까? 스노머빌 자국에 대해? 시체를 스노머빌로 옮겼다면 눈 위에는 그 자국이 남겠죠? 그.. 그건 그렇겠죠 지난번 범죄에서 제출된 이 사진 이것이 그때 자국입니까? 네..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눈 오고 나서.. 잖아.. 갔다 오게 그건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자쿠라인은 나왔을 때는 눈이 오고 있었으니까요 올 때 건 지워졌다 이거구만 그렇군요 눈이 오고 있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눈은 이미 그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게 뚜렷뚜렷하게 자국이 남은 겁니다 흠.. 어떻습니까 변화인 지금 증언은? 흠.. 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 강설 흠.. 그러면 10시 50분 이후에 왔다는 거잖아 흠.. 흠.. 그러네요 중요하죠 사건이 일어났을 때 눈이 그쳐 있었다 이건 어쩌면.. 재판장님 지금의 발언을 증언에 추가해 주십시오 흠..하지만 사건과의 관련은 있습니까?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증언에 추가할 것을 요청합니다 흠.. 굿.. 재미있군 흠.. 눈에 대해 확실히 해보자고 네.. 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길게 발음해 줘야 되는 거 알죠? 눈 아.. 요거 한번 보여줘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눈은 완전히 그쳐 있었습니다 눈? 사람 눈? 눈! 눈 내 눈을 봐 이렇게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이렇게 해야 되나? 눈이 오는 날은 내 눈을 바라봐 아.. 흠..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흠.. 눈이 완전 그쳐 있었다 칠지도로 조작했다 거기서 제시 여기서 제시 눈이 그쳐졌다 기상도 그냥 던져보자 믿고 싶지 않지만 뭐? 아무래도 들려먹고 그녀는 마이오에게 죄를 씌우려하고 있어 왜 그녀가 그런 짓을 하는거야 대답은 알아받게 없는가? 얘가 이제 악이지 악마기 때문에 악마가 돼서 거기서 제시해보자 눈이 오고 있었다 거기서 기상도 제시 공격 왠지 그냥 느낌 이제 느낌으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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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50분 이후라는 건데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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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 너무 가볍게 생각했네 없을까요? 역시 이러고 있다 칠지도로 조작 눈은 완전히 그쳐있었다 칠지도로 조작 왜냐하면 사건이 이 때 죽고 이 때 죽고 그 뒤에 깔기때문에 10시 50분에 죽고 그 다음에 깔아 깔면은 눈 위에 깔 수 있지 이렇게 깔 수 있지 눈은 완전히 그쳐있었고 그럼 이거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에요? 이 그림은? 근데 이거를.. 잠깐만 다시 사진 봐봐 죽인 다음에 스노우모빌로는 문 앞까지 가져와서 경 내에서는 끌고 온 거죠 눈이 그쳐있었다고 그랬죠? 그때는 그러면 여기에는 끌고 온 자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질처맨 저 여자애들이 질처맨다고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축 늘어진 몸은 진짜 무겁다고 그럼 질질 끌고 온 게 눈에 있을 것이다 끌고 아닐까요? 방금 우리 실패한 부분에서 이 그림을 제시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 여기? 응 아.. 눈이 내렸으면 이게 끌고 왔어도 덮였을텐데 눈이 그쳐있었다면 이걸 어떻게 끌고 왔죠? 이렇게 방법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국이 남아있지 않았을까 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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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뭐 그냥 사진 그냥 아 죄송 그럼 안될까요? 어 스침 사망인데 이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눈은 그쳐있었고 시체 상처를 숨기기 위해 칠지도로 조작했고 스노모빌로 시체를 띵띵 잠깐만 띵 시체를 끌고 몽롱교를 건너는게 참 흠 흠 흠 근데 흠 흠 스노모빌이 나 이해가 안되는게 나 알았어 이해가 안되는게 나 알았어 스노모빌을 응 법 저기서 찔렀잖아요 별 땅에서 별 땅에서 찔렀잖아 응 구슬은 근데 그 스노모빌 옆에서 발견됐나? 어디였지? 구슬이 발견된거 아 그 먹는게 앞에서 그 부분 같은데 구슬 구슬일거 같은데 응 흠 흠 흠 흠 흠 으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근데 지팡이는 왜 갖고 왔어? 지팡이도 갖고 왔거든요? 봐봐요? 그때 지팡이는 거기 있었어 근데 사진에 있는지 모르겠어 지팡이는 왜 갖고 온거야 진짜 칼.. 저 짧은 칼로 찔렀다고 그러면은 그리고 반대.. 반대인 것 같아 그리고 그게 있어 봐봐요 스노모빌을 가꾸려면 별 땅에서 갖고 와야죠 그럼 이거를 갖고 멈추고 왔다? 아 멈추고 왔다 이거를 그러면 얘가 갔을 때는 이걸 갖고 왔는데 근데 웃긴 게 봐봐요 제 말에 의하면은 스노모빌을 타고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려면은 이걸 갖고 와야죠 몽롱교까지 몽롱교까지 끌고 왔댔죠 그리고 저걸 타고 돌아갔으면은 눈이 올 때까지 하면 상관없는데 옛날에 봤던 것 중에 비키니 스님이 교대하고 돌아올 때 스노모빌을 못 봤다고 했거든 아 그랬어? 응 근데 그럼 이걸 어떻게 타고 온 거야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연결을 해야될지 모르겠어 사진하고 여기서 제시하면 되지 않나요? 사진 하나 있는 사진을? 그러면 그 하나 있는 사진은 말은 돼 왜냐면 50분 이후에 돌아오면 되거든요 그 전에 갖고 나가서 음 우리 추궁은 다 했어요? 모든 문장을? 네 아유 어렵네 근데 그... 비키니 아줌마가 못 본 거를 나는 그런 거 못 봤다 이런 거를 말해야 되는데 다시 추궁?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거 안 보인다고 했지 그 것은 눈앞에서 목숨이 왔다가 얼굴 옆에 들었던 것 같아 다시 보네 다시 보네 어 여기가 약간 의문이 여기 여기서 비키니를 제시하면 왜? 비키니는 모른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그러려면 여기 써있어요 인물 파일에 모른다 그래? 생뚱맞아요 쿠라니는 당주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근데 비키니로 딱 제시하는 거 음 근데 저 문장이 나온 게 좀 의심장하잖아요 그... 나로도가 그거는 아 근데 이게 그 딱 보면 재료가 매끄럽잖아요 근데 이건 안 매끄럽 바이오님이 의심받으면 안 되고 당신이 혼자서 시체로 옮겼다 눈이 없다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눈이나 눈이 있는데 왜 상추? 용케 건네셨군요 낡은 다리를 의외로 튼튼합니다 신경쓴 재미있어요 왜 오동천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최대한 먼 곳에 신경쓴 아니 오동천은 급류라서 멀리 떠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동천에다가 나중에 밝혀진 마요이가 거기서 버릴 수 있다 하자쿠라인 하자쿠라인에서 다리까지 가운데 거 안 물어봤다고요? 자국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걸 안 해서봐 스노우 글에 대해 자세하게 말해 주십시오 그날 밤은 아주 추웠기 때문에 그걸 타고 다리 근처까지 갔습니다 미안하지만 증인 그렇다면 하나 이상한 점이 있다 아 이거였네 앗 고도검사 어떻게 된거지? 그날 밤 주지스님은 당신에게 수행을 부탁한 후 걸어서 별 땅에서 만자쿠라인으로 돌아갔다 앉아줌마 분명히 기록에는 그렇게 적혀있군요 그때 상황을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게다가 그 아줌마가 가면서 돌아와보니 문 옆에 분명히 있었어 그 스노머빌 스노머빌은 정문 앞에 있었다 이건 모순이라는 녀석이 아닌가 어디다 어디다 야 쟤가 풀어지네 고도가 어째서 당신이 증언에 대해 모순을 확실하지 않은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뿐이야 저기 아마 그건 비키니 스님이 잘못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봤다 그런 적당한 대답이 어디 너무 친함이 같아 어 좋다 나도 이것이 결정적인 모순이라 생각하지 않으니까 다만 증언할 때 주의하는 것이 좋다 그 말이 하고 싶었지 이제 알겠나 귀염둥이 야 이걸로 뭐 안 넘어가지네 네 어떠신일이지 코도검사가 힌트를 주다니 딱스 좋습니다 증언을 계속해 주십시오 당신은 스노모빌로 시체로 옮긴 것이죠 하자쿠라인의 격내로 그렇습니다 거기라면 마요이님은 의심받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 상처를 숨기기 위해 조작했다 그 현장을 비키니 스님이 봤습니까 네 네 아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군요 그래서 비키니 스님은 당신이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사건이 혼란스러워져서 흠 이게 마지막인데 많은 모습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틀림없습니까 아 네 눈은 그쳐있었고 뚜렷하게 스노모빌 있었고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어? 맞네 형 그 까챠! 형 끌고 간게 맞는거 같애 그래 그거 같애 어 왜냐면 스노모빌 자국이 있었다 이게 그렇군요 눈이라 그치 눈이 그쳐있었고 눈이 그쳐있었고 굿! 보여주실까 아마도 자네의 실력이 믿고 싶지 않지만 아무래도 틀림없군 그녀는 마유에게 죄를 뒤집으시려고 하고 있어요 눈에 관련된거 저거가 맞긴 한거 같죠 응 그 아까 끌고 간게 응 맞는거 같은데 망가져서 켜져있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죠 여기 질질 끌린 자국이 있어야 되냐 이 마냥 근데 추락을 시켰어 어 4 4후 이거 또 뭐야 네? 아 추락 추락했다 추락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찔려죽었는데 추락했다는거는 왜 나온거지 그 위에서 떨어뜨렸다고 했죠 누가 누가 얘가 떨어뜨린거야 아 입구랑 그 높이가 다르니까 응 아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저 불상 불상 앞까지는 어쨌든 진실 끌고 와야될텐데 어? 4후? 어 그치 일단 추락해서 아니 처음에 떨어뜨렸다고 추측했던건 방에서 죽고 위에서 떨어뜨렸다고 했던거잖아요 그래서 응 그럼 갖고 왔으면 추락을 안했지 어? 그러네 그치 어 그러네 추락을 왜 시켜 아니 근데 거기가 입구랑 경례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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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안하고 그 밖에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거였지 높이가 응응 그 문을 통해서 들어왔으면 상관없는거잖아 그렇죠 추락에 대한 그게 아무것도 없네 별 땅에서 운반하기로 그럼 여기 추락 이게 왜있냐 물어볼까 끌고 아 끌고 아 끌고는 아니고 별 땅에서 운반하기로 끌고 그.. 다리 위에는 눈이 쌓이나? 다리는 불 났잖아 이게 불 나기 전이죠 이거는 응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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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때 했다는건데 10시 45분에 떨어졌어요 그 시간이 맞아? 얘가 끌고 왔다는 시간이? 그러네 강설이 내리고 나서 이게 끊기 때문에 그러네 강설이 내리.. 5분동안 겹쳐있었는데 강설하고 눈이 완전히 그쳤을 때에는 낭뇌가 낭뇌가 못 지나가 떨어진 후야 못 지나가 거기네 거기서 여기서 기상도 조지는건데 여기서 이거지 그렇지 그거 같은데 맞네 사건 일어났을 때 이미 눈은 그쳐있었다 유감이지만 아야매씨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이건 사건 당일 밤의 기상데이터입니다 눈이 그친건 기록에 의하면 오후 10시 50분경 이 시간 당시는 목농교를 건넜을 리가 없어요 어어? 어디서입니까? 계속 눈이 그치기 5분 정도 전 목농교는 번개가 떨어져 불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그.. 그 다리가 불타고 있었다? 설마 모르는건 아니겠죠 번개에 의해서 그 다리는 그 다리는 불타버렸는데 기요오오오오오오오옹 그런.. 설마 아무래도 아직 당신은 모르는거 같군요 아무리 능숙하게 거짓말을 한다고해도 변호사의 눈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기요오오오오오오 dys cutieけて 몸에서 당장 나와라 아야매님 몸에서 당장 나와라 이 친... 어? 친함이야! 사탄아! 당장 나오지 못할까? 엑소시스트야? 여기가 엑소시스트 재판이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미 다리는 불타고 있었다 그래요 이미 별당은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다리를 건너고 시체로 옮기는 일은 불가능했던 겁니다 증인! 사물인도 세 번이에요! 구라 적당히... 뭔가 할 말 있습니까? 이사 때까지 왔는데 법정을 모욕하고 있는 건 오히려 당신 쪽이야 안 그래 영감! 어? 저... 저요? 증인의 증언이 거짓인지 사실인지 아주 사소한 문제다 사...사소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그렇지 않나? 그... 그럼 그런데 눈이 내리든 번개가 지든 다리가 불타든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 엘리스의 시체가 하자쿠라인의 경내에서 발견되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주지수티만 목격한 것이다 이 조용인이 시체에 조작하고 있는 순간을 그치 뭐 어쨌든 갖고 왔으니까 근데 메리스가 칼 맞을 때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하...이래 어?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하...이러냐고 어? 여기 팔 짚고 이렇게... 그...그러네? 그...그렇습니다. 전 거짓말 따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그날 밤에 저는 정성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이 조금 혼란스러워요 당신은 증인으로서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이제 와서 혼란이라니... 예...그... 거짓말을 하는 인간이네 착각을 하는 것도 인간이다 그렇다면 말허도 전에는 설명할 수 있겠나 뭐...무엇을 말입니까?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미 몽롱교는 불타고 있었다 하지만 시체는 다리를 건너 하자쿠론이 경로에서 발전되었다 그 문제를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는가? 그건 어렵네 이건 불 탔으면 못 왔을 텐데 어쨌든 시체는 이쪽에 있다는 거 아뇨 친구는 어떻든 간에 시체는... 나 알았다 나 알았다 그 그림에 있는 건... 그림이 날았네요 결국은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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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해서 넘겼나? 그게 다른 통로가 있는 것 같아 날았...날았는데? 그 끈하고 연결이 되나? 끈을 이렇게 해서 샤알게 넘겼나? 아래쪽으로 물쪽으로 나... 통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래쪽으로 물쪽으로 있으면 근데 그게 왜...왜 보...사진에... 그림에 그려졌어요 결국은 디그다 대작전이라는 건데 그리고... 땅굴로 왔다는 건데 아니 그 이게 왜 있냐 물에 빠져서 물길을 통해서 이렇게 왔나? 배 같은 게 있나? 밑에? 근데 여기는 한가운데인데?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건?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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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전체 지도 한번 볼까? 아 물기는 전혀 이어져있지 않네요 아아아 그러면 저 무기로 떨어져서 얻을 수 있는게 뭐란 말이야 어? 이 새끼 이거 이렇게 그려놨을 리가 없어 여기 줄여있는 거 이 협곡 이 300에 나오는 협곡 같은 이 협곡 이 부분 수상하지 않음? 여기 이렇게 이 표시 상륙할 수 있는 지점 아님? 이렇게 해서 왔다면 형 저기 뚫어놓을 리가 없는데? 형 여기서 여기로 가 어 이 황터색이 이어져 다른 루트가 있는 것 같아 아 그리고 이 협곡을 여기 뚫어놓을 리가 없어 그지? 이거지? 근데 근데 너무 증거가 없잖아 힌트가 없잖아 게임으로서의 힌트 정글러였다면? 그렇다 즉 또는 증인을 거짓말쟁이라 말할 자격은 없는 거다 어떤 부분 말입니까? 계속 바뀌는 것도 너무 친함이 스러워 당신은 시체를 이동시킨 죄를 고백했습니다 단 아까의 증언이 모순되었던 건 사실이고요 마지막으로 그 부분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죽이자 디테일하게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마지막 증언이야 진짜 다리를 건너는 것 이외에는 시체를 옮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눈이 내렸는지 그쳤는지 그런 건 사소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타는 게 다리를 건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따지 아직 모르지만 있어 역시 착각이었다고 그런 얘기죠 여기에 낙례로 붙은 목농교의 사진이 있다 사건 다음날 촬영된 것이지 아아악 끊어졌다 이건 저쪽에서 이어진 거? 이건 저쪽에서 이어진 거? 매달아서 쉬익 완벽하게 타버렸고 쭈욱 늘어진 게 뭐냐고 이거 여기에 있던 줄이 끊어져서 배가 된 거지 그러니까 저걸 그럼 타고 안전하게 내려갈 수가 있다는 뜻이죠 물까지 추락이 아니고 그치 그쵸 그치 그럼 저기서 카안우가 대기하고 있다면? 그리고 여기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통에 그... 그... 무슨 암? 극락암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여기서 올라가셨어 바로 옆이야 물이 아까 봤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순 있어요 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스쿠터를 대 그 모빌 스노우모빌 어 그래서 이거 타고 가면 돼 근데 여기서 걔한테 걸렸겠지 어 야하리한테 야하리한테 여기로 가기 여기로 가기에는 근데 아무튼 그거는 일단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아... 나 완전 안했어 요거 자체는 불 붙은 사진에서 떨어지고 있는 실루엣이 에리수님이야 응 어쨌든 이 아래쪽으로 이동시킨 건 맞는 것 같아 떨어뜨려가지고 응 그래서 어떻게 회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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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난 그 그림이 에리수의 시신 같거든 그거밖에 안 되잖아 떨어질 수 있는 거는 응 밑으로 어떻게 옮긴 것 같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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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와이어도 끊어... 끊겼는데 용케 다리는 끊어지지 않았군요 응 그럼 죽은 데는 확실히 거기서 죽었고 음 배장에서 죽었고 배 땅에서 어 저기 뭐 시체를 묶어가지고 저 끈으로 계속 넘겼다 목록의 사진 이 증언을 뒤집을 수 없다면 증언은 진실이 되어버립니다 말가 살인자가 되어버린다 잘 들어 마루호도 다시 한번 말해두지 어잉 착각을 하는 것도 인간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인간이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간파하는 것도 역시 인간이란 말이지 알 듯 말 듯 알송달송하군 그러나 변호인 마지막 신문을 부탁합니다 샘문 시작 시체를 옮긴 일 하지만 사건이 일어났을 때 눈이 그쳐있었다며 하지만 다리를 건너는 건 불가능했다 당연하죠 전 검사님이 말씀하신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시체는 실제로 다리를 건넜으니까요 하지만 방금 전 증언을 증언해서 당신은 단언했습니다 확실히 눈은 그쳐있었더라고 죄송했습니다 죄송 히히 죄송 히히 그런말로 넘어갈 생각이다 그치 뻔뻔해졌지 약간 잠깐 장난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건의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나로도님 당신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일주일 전의 날씨를 확실히 음 그건 물론 그쵸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기억이라는걸 흐흡 갑자기 무슨 특강하고있어 흐흠 흐흐흨 하지만 그게 특별한 날이라면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초등학교 입학 시간 엄청나게 비가 왔다구요 일쑤 초등학교 동찬리 자네 비 내리는 인생 얘기 따위 아무도 묻지 않아 아 그냥 짜증나는 놈 짜증나는 놈이 아니야 응 으음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미 눈이 그쳐있었다 그 증언에 집착한다면 제시해라 불타는 다리를 실차 건넜다 그 사실을 증명한 증거품 그렇지 않으면 불타는 다리를 건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하리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나로더님? 이건 아이들 싸움이 아닙니다 불타고 있는 다리에 죽은 사람이 건넜다? 그런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건가요? 그림이네 굿 그 놈은 분명히 목격자라고는 할 수 없겠지 거꾸로 했는데 이게 실제로 넘어가는 사람의 형태가 분명 존재했다 꿈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유증해야 된다 불타는 다리 위로 어떻게 시치고 옮겨 나도 모르겠는데 그림밖에 없긴 하죠 그림밖에 없어요 한번 조져보죠 어쨌든 모든 건 증거 품에서 시작한다 여기서 멈추면 지는 거야 달리면서 생각하자 그래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잘 모르겠는데 집히는 건 그것밖에 없어 우리가 여기 날아가면 되지요 맞아 불타는 다리 위를 죽은 사람이 건넜다 그 가능성은 제로가 아닙니다 그릇 뭐 뭐라구요 흠 극 가능성은 제로가 아니다라 하지만 그 근거는 제로이겠지 흠 그릇 글쎄 어떨까요 어쨌든 목격자가 있었으니까 뜨그뜨그뜨그뜨 뭐라곤 뜨그뜨그뜨그뜨 뜨그뜨그뜨 지금부터는 그냥 밀어붙일수도 텐리사이마시스 천재 그림책작가 문화생입니다 천재 그림책작가 문화생 그의 증언을 떠올려 주십시오 그는 그날 밤 현장 근처의 산장에 있었습니다 죽여보면 무슨 그거같애 신혼집 개무서워 그리고 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그리고 거꾸로 봐서 사진기억술이에요 여러분도 이 스케치는 알고 계시겠죠 그가 목격한 그가 목격한 광경을 그대로 그린 것입니다 설마 거꾸로? 그지? 거꾸로겠지? 흐름삼? 당신 진심으로 그렇게 주장할 셈입니까? 피해자가 하늘을 날았다라고 이 동화같은 낙서를 근거로 그 재판장님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어 굿 여기까지와서 굿하는 건 없기다 이 낙서를 가지고 입증해보지그러나 알고 있습니다 너 발성을 역전시키는 것이 특기라고 했던가 그림을 역전시켜 차라리 역전시켜 보는 게 어때 이 낙서도 힌트를 계속 주고 있어 그러네 제가 도와주고 있어 그러네 얘가 고도가 그 잡으려고 잡으려고 일부러? 킹브럭? 검사된 이유가 그치 고도는 피해자인데 눈도 잃었는데 근데 나로우드를 싫어하거든 얘가 못 지켜줬다고 그건 그건데 더 큰 악을 잡기 위해서 이제 계속 힌트를 주죠 그러면 변호인의 결론을 들어봅시다 이 스케치에 그려진 광경은 어때요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 잘 봐 그리고 생각하자 이 텐뉴사인 마시스의 스케치는 진실이다 진실 물론 피해자는 아 아 모순된다라고요 거꾸로 어? 거꾸로 스케치처럼 뿅 하고 아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닌데 지금 진실은 진실인데 뒤집어서 봐야 된다는 뜻으로 한건데 안녕 안녕 피해자가 하늘을 날았다는 증거가 있어요 이렇게 된 이상 계속 얘기하자 우겨 우겨 우겨충 응 참고로 지금까지 별땅에서 대포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야 그렇겠지 전에 살신 성인의 발언은 커피 한 잔만큼 즐거웠네 페널티는 참아주도록 할까 어 어 한 번 봐줬어 무언가 봐주고 있어 그 녀석이 목격한 광경이 진짜 거꾸로 이 악물고 이 악물고 보여주고 있어 거꾸로 봤다고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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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어깨 시스템 오 오 안죽었어 어깨 시스템 다시 가자 다시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아 아 아 아 여기 어깨 시스템 좋네 어깨 시스템 좋네 그림 기침! 기침 영납되지 않는다! 모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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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림은 명백하게 모순되어 있습니다 모순되어 있지 저게 아닌데? 그런 것은 알고 있어요 아니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텐니사의 말씀은 몇 번이나 증언했습니다 이 스케치는 본 그대로 그렸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거 만약에 진짜면 진짜 4살짜리도 안하는 하지만 그 증언을 믿는다고 하면 이 그림 속에는 현실과 모순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순? 굳 재밌군 또 그 질리지도 않는 손가락이 된장인가 전체가 다 모순인데? 어딜 찍어야 되냐? 전체가 모순인데 어딜 찍어? 요거 요거 다리 요거 끈 끈이 위에 있으면 안되지 끈 사람이 날 수가 없습니다 아닐까? 아니 아니 떨어지는 겁니다 아닐까? 아 이거는 떨어진다고 하기에는 너무 단계가 큰데 이거는 여기에 안 달려 있습니다이기 때문에 아 그래? 나비도 나비도 아 맞잖아 말이 안되잖아 이게 원래 아래에 있어야잖아 와이여 말입니까 굿 그게 현실과 모순된다라는 건가? 그렇다 그렇다면 그 현실이란 놈을 제시해 주실까? 뭐 뭐 뭐 뭐 그 다리 사진이 그건가요? 맞나요? 아 여기 아래 있잖아 그거 맞나요? 다른 사진 없나요? 더 잘 나온 거 없나요? 사례사진 그것도 아니고 그거 맞는 거 같다 종교 끈 리 키 Yak anal 아 스케치와 사진 잘 비교해서 봐 주십시오 스켓처와 와이어는 난간 위에 뻗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몽롱교에서는 어어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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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ge 1990 난간 밑에 습보되어 있습니다 오 대박이 어디인겨 정숙이 분명 스케치는 현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단순히 잘못 본 건 아닐지 잘못 그린 걸 수도 있어요 오히려 자네가 잘못 온 거다 말어허 너 이 남자이니만큼 잘못 본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녀가 그가 왜 잘못 봤을까 그 이유입니다 니가 그 이유를 알고 있다는 말이야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텐유사의 마시스가 그 순간을 목격했을 때의 상황을 그날 밤 그는 극락하면서 오지 않은 여자친구를 기다렸어요 기다리다가 지친 그는 꾸벅꾸벅 졸기 시작합니다 그때 운명의 낙래로 다리는 불타고 그는 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그럼 낙래가 우발적으로 벌어진 화제잖아요 근데 임기응변을 되게 잘했네 범인 측은 아니 잠깐만 묶어가지고 보는데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내가 봐봐 응 여기 자고 있다 응 내가 떨어졌어 꽉 쳤어 꽉 보면 보통 나 봐봐 나 봐봐 거꾸로 봐봐 나 어떻게 보여 아니 그게 아니고 보통 치면은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보이지 않냐고 근데 누가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본다고 아니 그렇게 안 봤어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더 이상해 더 이상해 이렇게 이렇게 있다가 형은 떨어져봐요 이쪽으로 떨어져봐 끝 끝 아 이거 뭐 눌러야되지? 크흑 스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고도검사가 하는 말 못 들었어요? 뭐예요? 야하리는 그렇게 했다는 게 중요하다 야하리가 하는 건 상관없어 야하리가 했다는 게 중요하다 야하리는 야하리의 방식이 있어 어 고도검사한테 배워야되가 누워서 본 한순간에 광경이 그의 뇌리에 박혀버렸다 헉 누워서 그래요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진짜였어 그래서 이걸 거꾸로 그렸대 왜 스케치의 와이어가 상하 거꾸로 뻗어 있었는지 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마시스는 위를 바라보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사건을 목격했다 즉 그가 목격한 광경은 상하가 역전되었습니다 진짜였어 진짜였어 그.. 그러면 이 스케치는 드디어 아셨나 보군요 텐유사인 마시스가 그린 스케치의 발은 보는 방법이 뚜둥 이것이야말로 이 그림의 정확한 모습이었습니다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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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의 시체는 다리 상공을 나는 것이 아니었다 다리 밑을 지나갔다 그래 마치 진자처럼 말이죠 이건 생각도 못했는데 진자는 또 묶어가지고 이렇게 갔다고 그네처럼 이렇게 이건 생각 못했는데 근데 묶어서 하는데 전 쪽에서 어떻게 받아 누가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필이면 왜 진자야 이것도 생각 먹고 싶은 거야 왜 진잔데 다른 일이 불타고 있어서 도저히 건널 상황이 아니었다 하지만 피의자의 시체는 별당에서 발견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범인은 일생일대에 도박을 했습니다 불타는 다리를 이용해서 시체를 건너편에 옮기기 위해서는 진자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럼 저쪽에서는 그.. 누구야? 개.. 개 누구지? 치나미 던져서 이쪽에서는 개가 받았다? 누가 받아? 개.. 개.. 개 누구야? 나도 혼자 살다며 혼자 살다며 누가 받았냐고 보낸건 누구고 받은건 누구야 아아아악 보낸건 빙이된 마요이 받은건 아야맨 그니까 그거야? 그치 그니까 그걸 구경했겠지 왜냐면 애초에 얘는 얘는 어 얘는 그 종 치러 가야돼 봐봐 잠깐만 봐봐 얘는 기본적으로 10시에 종을 쳐야돼요 그쵸? 그니까 왼쪽에 있어야돼 왼쪽에 있어야되는데 응 맞네 그거네 10시에 치고 눈이 낙래 종을 쳤는데 어떻게 낙래가 있었을때 저쪽으로 넘어가서 낙래가 그니까 10시에 치고 빨리 저쪽으로 넘어가서 죽이고 아 아 열심히 종 치고 직접 가서 죽이고 다시 넘어온건가 일단 다 헷갈리기 시작했어 일단 숨 좀 고르고 생각해보지 일단 숨 좀 고르고 생각해보지 몽농계 전체 길은 약 20m 별 땅에서 건너편까지는 그만큼 떨어져있다는 말이지 그렇게 됩니다 그 거리를 진자로 커버하기 위해서 적어도 10m의 긴 로프가 필요하게 된다 긴 로프를 간단히 준비했을리가 없다 이 와이어 하나 끊어진 와이어네 밑으로 쭉 늘어져있었잖아 근데 내가 궁금한건 이거야 그거는 뭐 처음부터 내가 걸려가지고 어색해서 봤던건데 이게 이걸로 해서 이렇게 어떻게 되냐고 위로 올린게 아닌거 같은데 진작 진작 여기서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올라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 생각에는 그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어둠으로 떨어뜨리지 않았을까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약간 있을거 같은데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약간 있을거 같은데 그.. 그 싱거품을 봐야될거 같은데 전체 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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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럼 어떻게 아니 이게 물리법칙상 이거보다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도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는데 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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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사용했다. 그것뿐입니다. 그러면 변호인은 제시해 주십시오. 범인이 시체 진자에 사용한 로프의 정체를 말해주세요. 맨 마지막 사진에 늘어져 있는거지 뭐. 이거 맞나? 맨 마지막 사진에 그.. 그.. 콩나물같이 늘어져 있는거. 자료가 진짜 맞네. 요거.. 밖에 없겠지? 아닌데? 아 맞네? 눈 앞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아.. 아.. 맞네요. 목농교 와이어요. 낙로로 인해 다리는 불탔다. 그리고 그때.. 와이어 중 하나가 말뚝에서 거의 벗겨져 있었다. 범인에게 망설이고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 와이어에 시체를 묶어서.. 우쭈.. 우쭈.. 자.. 여기 착지는 시체가 해. 어? 풀어줬어. 심지어. 이렇게.. 로프가.. 로프가 놔줬어. 두고 온다. 로프가 두고 온다. 이것 말고는 시체로 옮길 방법은 없었습니다. 아니 나 오히려 날았다가 더 맞는것 같아. 날았다가 더.. 날았다가 더.. 나.. 우리는 계속 생각했잖아. 저쪽에서 받아줄것이다. 아무리 못해도.. 그치? 구독 감사합니다. 얘도.. 아니 지금 얘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할거야. 지금 봐봐. 컷! 당황했네? 어떻게 능겨? 어떻게 능겨? 어떻게 능겨? 어떻습니까? 고도검사.. 이해됩니까? 아무래도.. 너무 당황스러워 검찰측은 할말도 없나 봅니다. 분명 현장에 로프는 있었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겠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런건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실제로 했는가 안했는가? 형. 만약에 마요이 몸에 비니하지 않았더라면 넘기고 로프 다시 오면 자기도 타서에게 넘겼겠네? 어? 그렇게 하잖아. 맞죠? 아니면은 건너서 받아줬겠지. 그럼 자기도 넘기고 자기도 타고 슉! 해서.. 잡지? 이거야? 아니 근데 저 무거운 시신을 저 진자 운동으로 넘겨서 받았다는게 여자 둘이서.. 여자 둘 아니야. 하나. 혼자. 혼자? 혼자 했지 혼자. 혼자 안 받아줘. 누가 안 받아줘 그럼? 반대쪽에서? 안 받았잖아. 아까 슝 하고 날라갔어. 근데 그렇게 해서 올렸다고? 땅 위로? 응. 아까 못 봤어요? 줄 풀어주면서 알아서 슝 날라. 하.. 이건 좀.. 토해 주실까.. 실제로 시체가 진자처럼 날아갔다는 증거를? 요거 같은데? 슝 날아가서 이게 깨진거 아니야? 그게 증거라고? 나 이거 같아. 묻혀있었거든. 아니면은.. 또 억지야? 부거움 의견서. 추락했다며 어디선가. 으스러졌다며. 아. 이거 봐. 이거밖에 없지 않아? 이거 맞는거 같아. 아 맞는거 같아. 이 사진을 보면 끊어진 와이어는 하나. 끊어졌지요? 자. 평면도에서 보면 이겁니다. 별따가 앞으로 이어져 있죠? 이거를 끊어가지고. 그러면 범인은 그 장소에서 시체를.. 물론 그렇겠죠. 그때 시체의 움직임을 평면도로 생각해봅시다. 이 지점에서 이렇게 묶은 다음에. 어쩌면 쩌쩌쩌. 자. 도착했지요? 아주 쉽습니다.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하면 돼요. 자. 일단 시체만 같고요. 난 낙하라고요. 아마 건너편에서 시체받는 것을 실패한 것겠죠? 어떻게 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시체가 건너편에 낙하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깨진 구슬? 피묻은 구슬? 아니. 그거. 낙하. 3미터. 그.. 부검. 지금 그거 냈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어. 이 부검 기록을 보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후 3미터 높이에서 낙하. 사실 3미터? 아마 건너편과의 높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시체는 와이어에서 벗어나 3미터 높이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그때 충격으로 이 수정이 떨어져 버린 것 같아요. 음 수정도 연결되는구나. 근데 3미터가 맞지. 이거는 그냥 안 떨어져도 떨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 그것은? 물론 이 혈흔이 묻은 수정은 피해자 텐유사의 여리세. 근데 여기 지팡이까지 왜 같이 넘겨? 아니 그 지팡이. 하하하하. 아. 왜냐면 지팡이만 거기 있으면. 아니. 그 다음에 주체에다가 지팡이까지 꽂아가지고. 불이 타고 있어가지고. 그거 급한데. 지팡이까지 꽂아가지고. 주섬주섬 해가지고. 진자 운동. 야아.. 이거. 그.. 그.. 뭐지? 서버에.. 이번에 나온 메뉴처럼. 너무 침착. 꽂아가지고. 저 지팡이로 꽂아요. 너무 침착한데. 흐흫.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수정이 발견된 장소입니다. 또. 본향이 평면도에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수정이 떨어져. 하하하하. 그렇습니다. 하하하. 그곳은 바로. 진자의 도달점입니다. 띠용~~ 여기서. 여기까지죠.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웃자. 여기 튀어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하리가. 이렇게 딱 본 순간이. 이 진자 운동을 하는데. 슝 가까이 왔을 때쯤. 가운데 딱 왔을 때 본 거야. 그치. 아 그랬는데. 근데 너무 그런 거 치고는 너무. 이게 짧은데? 흐흐흐흐. 그죠? 왜냐하면 가운데였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어있는 거 상이 있었잖아. 어. 그래. 이게. 너무. 조금인데? 그니까. 훨씬 밑으로. 거의 강에 닿을 정도로. 떨어져 되는 거 아니야? 수면에 닿을 정도로. 이게. 이게 있으려면 끝에 있던가. 그치? 이렇게 돼야 되니까. 아이고. 웃겠다. 엄청 웃었네. 따지지 마세요. 원래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어? 잠깐 이렇게. 둥실 떴을 수도 있지. 시체가. 아무래도. 이걸로 입증된 것 같습니다. 사건 당일 밤. 어떻게 시체가 이동했는지. 후원 감사합니다. 휠체어만 있었으면 휠체어. 휠체어. 그 다리 밑에다 숨겨갔을 텐데. 그지? 그거랑. 그 뭐지? 이거. 망토. 그래. 망토도 있어. 어 커피 맞았다. 어. 나루호도검. 던져버렸어. 그 미지근한 커피로 열을 식혀라. 무슨 뜻입니까 고도검사. 분리할 때 나오지 않냐 이거. 쓴맛과 깊은 맛이 어우러진 줄이었다. 마루호도. 그러나 아직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 그것은 뭡니까. 향기지. 향기? 딴 얘기하잖아. 맨날. 피어오르는 깊은 아로마는 커피의 최대의 공범자. 저기 죄송합니다. 알아듣도록 말씀해 주세요. 범인이 시체를 건너편에 날렸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시체를 받은 인물. 공범자가 있다는 말이다. 아 또 받았네? 아 헷갈려. 범인 자신은 몽농교를 건널 수 없었다. 난 그게 한 번 더 할 줄 알았는데. 누구에게 시체를 맡긴 것인가. 두 번 했다고? 아니 그럴 줄 알았는데. 이거 쌍둥이 대작전이야. 하나는 마요이 몸에 비교한 거 맞는 거 같아. 그렇지 쌍둥이 대작전이야. 왜냐면 양쪽에 다 있어야 되거든. 음. 자꾸 헷갈려 이게. 음. 변호인 괜찮습니까? 협력자가 없었다면 시체가 하자쿠라인에 이동할 일 없어.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별당 건너편에서 시체를 받은 인물은. 제. 예잖아. 아야메. 아야메씨. 당신입니다 물론. 흑! 키웨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그렇게 놀라실 필요 없으실 텐데요. 몽농교에서 시체를 옮기려면 스노모빌에 사용밖에 없어요. 비키니스님은 허리가 너무 아프셔서 시체를 옮길 수 없죠. 당신밖에 없는 겁니다. 비키니스. 제대중인의 말 듣고는 있었나? 그래서 옮기다가 걸린거. 이 귀염둥이는 사건 당일밤. 별당 정원에서 모녀간 싸움에 뒷처리를 하고 있었다 이거는 언니죠 이게 이 언니인데 옆에서 봤다고 친거야 그죠? 그죠? 당신이야말로 잊었습니까 보도검사 이 증인은 하자쿠라인에서도 목격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영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매 브리핑 아니 마요이가 쑤신게 아니고 언니가 쑤신거죠 사실상 빙의에서 목격자가 필요가 없는거지 내가 있으니까 근데 마요이의 육체로 죽였죠 기준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마요이가 죽였다고 할수도있어 피해자의 시체를 조작하고 있는 순간에 도전 실로 기묘한 일입니다 마치 사건 당일 밤 하자쿠라인과 별당 두 명의 피고인이 존재했던 것 같군요 예 쌍둥이 대작전이야 이건 아야매씨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처음부터 증언해주지 않았습니까 저기 뭐것을 말이죠 물론 진자 말입니다. 사건 당일 밤의 현장 상황. 목격 증인의 스케치. 불타는 다리를 이용해 시체로 옮기는 방법은 이쯤 됐어요. 당신은 그것을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크크크 그런 거 전 모릅니다. 진자라니 상상도 못했어요. 아니 이건 인정. 상상도 못했어. 왜냐면 상상도 못했잖아. 건너편에 시체가 배송이 돼있어. 온다고 했는데 배송이 돼있어. 몰랐을 수도 있어. 길이도 딱 맞아야 되고 너무 많은 우연이 겹쳐야지 성공할 수 있는 작전이라서 상상도 못했어. 그렇다면 당연히. 당신은 진자에 대해 알고 있지 않으면 이상합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아야매씨라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나 로더님. 얘도 아야매가 아니야 지금. 크크크크크 지금은 다른 애가 빙이 돼있지. 이 증인이 하자쿠라이네 아야매가 아니다. 지금 이 상황이 필요한 거는 재판이냐. 엑소시즘입니다. 마 로더 혹시? 이걸 어떻게 했냐면 하루미를 통해서 마이코를 소환해서 마이코의 얘기를 들어야 돼. 그러면 해결돼. 이 녀석은. 이 여자는. 응. 그날 밤. 시체를 받은 건 아야매씨 외에는 있을 수가 없어. 아무래도. 확실해졌건. 이 위아감의 정체가. 그녀의 증언이 어제부터 갑자기 변해버린 이오. 그리고 마이코에게 죄를 덮어씌우려고 하는 이오. 바로 지금. 증언대에 서있는 인물. 이 증인의 진짜 이름은? 아야매. 그 몸에서 나와. 미안하기 치나미. 당장. 아야매 몸에서 나오지 못할까? 어 그거 엑소시즘 할 때. 그 악마의 진짜 이름을 불러야지 나온다고 그랬어. 아. 미안하기 치나미. 당장 나오지 못할까? 하물며. 본인을 앞에다 두고. 오랜만입니다. 미안하기 치나미씨. 하하하하. 오랜만입니다. 구여친. 여기서 만나네요. 짜증나는 놈. 여전히 짜증나는 놈이네. 하야매씨에게는. 쌍둥이 언니가 있었어요. 죽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탄의 인형처럼. 죽었는데. 살았습니다. 예전에 어디선가. 기분 탓이 아니다 영감. 여기에 미안하기 치나미에 관한 자료가 있다. 설명 들어갑니다잉. 자아. 미안하기 치나미가 뭐냐면요. 그렇습니까. 설명 들어갑니다잉. 제 이름은 미안하기 치나미라고 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싱긋. 하. 저야말로. 잘 부탁합니다. 하. 하지만. 이 기록에 따르면. 미안하기 치나미는. 이미. 죽었는데요. 지난달 사형이 집행됐어요. 음. 죽지 않아. 죽었. 다고. 그러한건. 이 법정에서 안보이미. 왜냐면 얘도 죽었잖아. 어 뭐라고요. 어떻게생겨 어떻게생겨. 중요한건 진실이다. 또 이지랄. 청쑥 청쑥. 기. 기다려주세요. 저희 언니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이. 이제와서. 호인보독. 당신은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그 몸에는. 쿠라인유 영매도. 당주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쿠라인유 영매. 드디어 나왔다. 영매 나왔다. 그래요. 정확히는 당신은. 미안하기 치나미가 아닙니다. 영매사의 몸을 빌린 영체니까요. 하. 뭔소리야. 이야기로서는 흥미롭지만 역시나 무리가 있군. 사건 당일 밤. 치나미의 영이 영매 되었다는건가. 쌍둥이 여동생 아야매가 있는. 하자쿠라인에서. 그러. 그렇습니다. 그런 우연이 있을리가 없어. 아니요. 물론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건. 계획대로 실행되었던 겁니다. 이 지시서에 적혀있는 내용대로. 아. 크. 그건. 당신들의 어머니인. 기미코가 적은 겁니다. 미안하기 치나미가 영매 되는 것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그날 밤. 하자쿠라인에. 두 명의 아야매씨가 존재했던 겁니다. 두 명이라서. 이 편지에서는 영매를 하는 시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소등의 종이 울리며. 오후 10시입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전부터 아야매씨는 있었습니다. 즉 그건. 진짜. 그녀는 하자쿠라인에서 저에게 이 두건을 주었습니다. 즉 비키니스님이 별당에서 만났던 아야매씨는. 갓. 자. 일승. 너 자신이 말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건가? 사건 당일밤 치나미가 영매 되었다. 계획서가 남아있는 일상 그것은 분명하겠지.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하다. 거기 증언대에 서있는 증인은. 진짜. 아야매야. 뭐? 뭐라고요? 어떻게 당겨 어떻게 당겨. 사건 당일 밤의 일. 침착하게 잘 생각해보게나. 아야매는 저쪽에 있고. 치나미는. 몸이 필요하니까. 무슨 논리지? 마요야한테 들어가고. 영매된 미안하기 치나미는 주지스님을 만난 후. 낙루로 인해 별당에 갇혀버렸다. 우쭈. 떼어. 휙. 시체가 진자처럼 운반된 건 그보다 후다. 그렇게 되는군요. 이때 건너편에서 시체를 받은 아야매는. 당연히 진짜라는 말이 된다. 여기까지 괜찮나? 네. 어, 여기까지 괜찮아. 사건의 신고를 받고 경찰은 하자쿠라의 본당에 출동했다. 그리고 자기 방에 있는 하자쿠라인 아야매를 체포했다. 그 이후 그녀는 유치장에서 경찰의 관리하에 있다. 분명히... 다행입니다. 겨우 납득하신 것 같군요. 하지만 역시 무언가가 달라. 오늘의 아야매씨는 그날밤에 그녀와는 다르다. 그래, 눈이 닥해. 굿! 닥하네. 그러면 너 이렇게 주장할 셈인가? 진짜 아야매와 영매된 친함이 어딘가에서 디바 끼웠다고? 오, 디디교, 디디교! 어... 어... 그니까 아야맨은 별땅 쪽 그... 마요이... 마요이 몸을 한 내가 온 거야. 지금. 그래서 걷어내면 여기서 지금 치나미가 온 거잖아요. 걷어내면 마요이가 돼. 고도가 지금 다 해주고 있어. 아주 바뀌었어, 어느 순간에. 저는 아직 잘 모르는 점도 있습니다만. 아니면 빙의를 다시 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빙의를 근데 다시 하잖아요, 봐봐요. 지금 마요이 몸에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재료가 필요하니까. 근데 봐봐요. 치나미가 왔다는 얘기는 아야매 몸에 치나미가 들어오면 마요이가 깨어나잖아. 응. 아, 걔를 가뒀다? 내 생각에는 아야매는 이쪽에서 보내는 미션을 수행을 하고 스스로 가둔 다음에? 영원히 다시 이쪽으로 가기? 아, 스스로 어떻게 가둬? 스스로 가둘 수는 없지. 가둘 수 있지. 어떻게 가둘지? 그 무슨 이상하게 하는데? 그 밖에서 하는 자물쇠 자동으로 만드는 거 아냐? 아니면 이 거야. 걔가, 메이가 깠어. 열심히 깠어. 3시간 깠어. 딱 열었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봐봐요. 안 갇혀 있다면 아야매 몸에 치나미가 빙의되면 마요이가 해방되잖아. 그럼 마요이 몸을 계속 붙들고 있을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마요이 몸으로 이미 있는 거지. 온 거지. 마요이의 몸으로 왔다. 마요이 몸에 치나미가 붙어서 들어오고 아야매는 딴 데가 있고. 아야매는 딴 데가 있고. 아니면 형이 말한 것처럼 자기 틀어박히고 로그인을 저쪽으로, 저쪽 컴퓨터로. 그러니까 세이프 감금을 해놓고 띵띵띵띵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 여기서 로그인 한 거 같아. 자기를 가둬놓고.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은 마요이가 와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겠지. 3시간 뒤에. 아야매 씨 얘기했지. 치나미를 영매할 영역은 없다. 아! 그러면 마요이가 왔네. 마요이가 왔어. 아야매가 영매.. 이걸 할 수 없으니까. 빙이는 못해. 그러니까 빙이는 본가만 할 수 있어. 그게 누구지? 하루미랑. 하루미는 분가긴 하지만 걔 천재니까 하고. 그게 누구지? 마요이 두 명. 그러니까 얘는 마요이야 지금. 마요이 몸에 들어와가지고 몸이 변한 거야. 아예 변신 상태다? 변신하잖아. 그러네. 그거밖에 없네 그럼. 그래서 까잖아요? 까면 없어. 내 생각에. 3시간 들여가지고 매일 열심히 했는데 깠는데. 없어. 없거나. 아야매가 들어있을 거야. 진짜 아야매가. 왜냐면 그 하나 다섯 개 걸었을 때 바꿔놓고 했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다. 그것도 방법이네. 그렇다면 분명히. 어딘가에서 뒤바뀌었다는 것인가. 근데 그 뒤바뀐 시점은 언제일까? 모르겠어. 어떻습니까 변호인. 하자쿠라인 아야매가 체포되는. 오늘 증언대회 살 때까지. 마야나기침. 미안하겠지만. 아미야. 뒤바뀌 기여가 있었습니까? 뭐. 뭐 있었지 뭐. 있었다고 쳐. 있었다고 쳐. 재판장님. 딱 한 번. 기여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뭐라구요. 어제 몇 분 동안이지만. 공백의 시간이 존재했습니다. 공백의 시간. 무슨 의미지? 물론. 아야매씨가 누구에게도 안 보이게. 자유롭게 행동했던 시간입니다. 대체 누구입니까. 살인사건 용의자에게. 그런 자유를 준자는 말이죠. 미안하게 됐건. 니 탓은 아니지만. 아야매씨의 공백 시간. 그것을 보여줘. 알죠. 밑줄기가. 지진때문에 무서웠잖아. 어. 그때 얘가. 쪽팔려 했잖아. 잠깐. 얘가. 감시가 안됐었어. 얘. 데리고 왔는데. 얘. 얘. 아야매 데리고 왔는데. 지진이 괜히 난게 아니구만. 그때. 아야매 집어넣고. 지 나오고. 아. 마요이 상태인 얘가. 하다. 그 짓을 해서 지진이 난걸 수도 있어. 하늘이 노해가지고. 아니 천재지변까지 다뤄. 하늘이 노해. 재판장님. 어제 큰 지진이 있었지요. 지진 말입니까. 여기 지진도 나고 낙래도 있고 무서워. 지지지. 큰일인가. 이 진동. 별 땅 위험해. 나. 나란 놈은 도대체. 탈주다. 놓쳐버렸다. 이때 바뀌었구만. 나도 몰랐는데. 응. 이 뉘앙스가 너무. 미안하다. 너한테는 미안하다 이러니까 떠올라. 그러니까. 저희들은 바로 별 땅으로 형이었습니다. 바뀌었어 이미. 이때 바뀌었구나. 이때 바뀌었어. 아. 거기에는 분명히 아야매 씨가 있었어. 얜 아야매가 아니야. 하지만. 치시로야. 이미 둘은 바뀌어 있었던거지. 그니까. 하나만 있었잖아요. 하나만 쓴 거는 아야매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지가 따고 들어가서 다섯 개 해놨어. 빙의된 치시로고. 진짜 아야매는 가둬놨고. 어. 미쳤다. 다 풀었다. 다 풀었어. 그때 수행 당해서도. 미안하게 지나미였습니다. 어.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그래서. 메이가 까고. 아야매를 데리고 와. 그래서 둘이 있어. 야. 우리 너무 제맛 주니까 적당히 해야 돼. 아. 적당히 하세요. 변호인. 알겠습니깐. 연매라는 것을 인정해버리면. 닥치시지. 어. 지나미? 나왔다. 양말 벗궈졌다. 오랜만이군. 할아범. 근데 왜 양말 벗궈졌을까? 저 버텨도 되는데. 얘 인정 안 하려고 했는데. 할아버지. 우리 여름 잘 맞추니까. 아무래도 다시 들을 필요가 있겠군. 귀염둥이에게는 이름과 직업을 묻는다. 그게 내 룰이다. 어. 이 에피소드. 그. 치나미 노래다. 미안하기 치나미. 지금 직업은. 죽은 사람을 하고 있지. 직업. 죽은 사람. 악령. 직업 악령. 더 이상 정체를 숨길 생각은 없는 모양이군. 뭐 다 알고 있었다는 뜻이야. 거둬도. 뭐 그래. 난 이미 죽었으니까. 당신들은. 어. 이 일러스는 처음하냐? 응. 이제 나를 벌할 수는 없잖아? 새로. 새로 그렸어. 개무섭다. 이미 죽은 사람이. 아 근데 이. 벌 주려고 해도. 그냥 돌아가면 돼. 저승으로. 개무섭네. 이게 대체. 미안하기 치나미. 잃을 게 없어. 응 죽으면 돼 이거야. 응 죽으면 돼. 응 저승가면 돼. 저승가면 그만이야. 지금이야말로. 결말에 진짜. 그녀와 나 자신에게. 크아. 개 웃었네 진짜. 진짜 때문에. 진짜. 진짜 운동. 에너지 한 칸으로 하니까 좋다. 한 칸으로 해야 돼 이거야 에너지. 그래야 정신 차리고 하지. 근데 이거 어깨. 어깨 시스템이야. 죽어도 살려줘. 한 번은 살려줘. 같은 날 오후 1시 6분. 지방재판소. 제 7일 법정. 어디리 어디리. 어디리 어디리. 네. 재판을 계속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증인. 뭐지. 노인의 양반. 아무래도. 싸가지가 없어진 것 같아요. 우리들은 당신의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난 상관없어. 진실 따위. 모르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지만 말이야. 그러면 증언을 부탁합니다. 그날 하자쿠라인에서 실행된 계획에 대해서. 악명의 증언. 반반 할아버지. 그것. 영매 공부 좀 해야겠네. 그러네. 계획. 모든 계획은 내 죽음에서 시작됐지. 자신의 딸을 당주로 만든다. 아야사토 키미코의 시시한 계획. 그러기 위해선 아야사토 마요이를 암살하기만 하면 됐어. 그러니까 죽어서 왜 이걸 도와주냐 이거지. 그쵸. 그게 포인트죠. 그녀를 죽이는 역할은 나. 죄는 아야매에게 씌우기로 했지. 이 쌍둥이가. 음. 그리고 하루미한테 몰아준다. 음. 뭔가 슬프잖아. 여기서 딱 여기까지만 봐도. 그냥. 그냥 그거잖아 그냥. 사냥개. 토사구팽. 우리는 그냥. 쓸려가겠다. 근데 이게. 엄마에 대한 사랑이 아닐까 하는 거지. 약간 계획은 틀어졌지만 어쨌든 성공한 것 같군. 악령이 구라를 칠 편 없죠. 악령은 마음대로 해도 돼. 구라를 쳐도 되고 뭐 해도 되고. 어차피 뭐 두려울 게 없어 악령은. 그러니까요. 떠나면 그만이야. 그만이야.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증언. 아야사토 마요이를 암살이라고요? 특이해 뭐. 장난하지 마. 의무는 신문을 해결한다. 그게 내 룰이다. 그렇습니다. 덕후적 그것은 제 룰입니다. 마요이가... 설마 그런 일이... 쉬머시! 이제 고도가 좀 궁금한 고도 그렇구만... 모든 계획은 내 죽음에서 시작되었지 지난달 사형입니까? 교수형이구나 와... 그래 교수형 죽는 것도 쉽지않고 대체 어떻게 상의한 겁니까? 이번 계획에 대해서 아야사토 키미쿠와 작년에 그 여자의 형이 정해져서 성무소에 들어왔지 내가 사형수고 그녀가 모친이었으니 둘이서 만나는 건 의외로 쉬웠어 아 만나게 해준다고? 그... 그렇군 그때 계획을 짰군 하... 웃기지않아 그 여자의 계획에는 처음부터 내 죽음이 포함되어 있었어 사형수... 사형... 사형의 집 그... 자기 딸인데 말이지 아야사토 하루미를 당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키미쿠의 마음은 이미 옛날에 파괴되었어 자신이 쥐어야 했던 그녀의 영광 당주의 자리를 동생의 마이코에게 빼앗긴데 그날부터 이번 계획은 시작되고 있었지 그녀의... 슬픈 냄새가 나네 슬프다 슬퍼 자신의 딸이라는 건 아야사토 하루미군요 키미쿠도 처음에는 우리들한테 기대를 걸었던 것 같지만 빙의를 못해 영매를 그니까 얘네는 이제 소모품으로 쓰는게 당신과 쌍둥이 동생은 아야메 말인가 근데 또 합... 협조를 하고 다행히 우리들은 그런 시시한 영역과는 인연이 없었어 그래서 버려졌지 아버지와 함께 말이야 버...버...버려졌어 난 나의 생활 말고는 관심이 없었으니까 멍청한 동생은 그 너덜너덜한 절로 쫓아버렸지 아야메 시발입니까 아버지의 재혼상대에게도 딸이 한 명 있었어 그래서 경찰? 애들 수는 적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 게다가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전혀 관심도 없었고 불쌍하다 얘네 좀 어떻게 그런 심한 짓을... 정말로 심한 건 그 여자야 포기할 줄 모르는 그 여자 그 여자의 침념으로 그 애가 태어났어 하루미라는 애가 영역도 충분했지 그 애한테는 불행한 일이지만 키미쿠는 하루미에게 자기 꿈을 모두 쏟아부었어 구라인류의 당주가 된다는 시시하고 하찮은 꿈을 근데 웃긴 게 이것만 보면 좀 그런데 그 전에는 왜 죽이고 다닌 거야? 그 전에는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 그 전에는 취미 삼아서 죽이고 다니는 건 뭐야 연습 연습 예행연습 마... 마요일을 암살이라고? 당주의 피를 끊어버리면 분가에게 기회가 돌아오지 하루미가 당주가 되려면 그것밖에 방법이 없잖아 그런 계획! 하루미가 인정할 리가 없어 하루미는 마요일을... 아직 모르는 건가? 하루미의 의지 같은 건 전혀 상관없어 키미쿠에게 있어 중요한 건 하루미 따위가 아니야 당주의 자리 그것뿐이지 그... 그런 바보 같은... 손나박하나 그러기 위해서는 전부를 희생해도 상관없지 자신의 딸도 물론 아야사터 마요일의 목숨도 도대체 이런... 근데... 니가... 니가 마요일을... 하루미는 아무것도 몰라도 됐었어 그 아이는 편지에 적힌 대로 날 부르기만 했으면 됐어 나머지는 그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끝장을 내는 것 뿐 근데... 늦게 왔어 늦게 왔어 늦었어 하루에 늦게 와가지고 늦게 오는데다가 똥칼을 뿌렸어 어쨌든... 죽은 사람이 뭘 하든 당신들은 손을 쓸 수 없으니까 그 죄를 동생에게 씌우려 했던 거고 하자쿠라인의 아야메에게 나와 그 아이는 구별이 가지 않을 정도로 닮았어 내가 마요일을 죽이는 것을 누군가에게 목격시키면 살인죄를 씌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지 그 목격자가 주지의 스님이었던 건가 설마 하자쿠라인에 돌아갈 줄은 생각지 못했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야메의 범행을 목격해줬지만 그니까 안 돌아갔으면 별당에서 하고 관찰시켰는데 본... 본당 가가지고 몸 등 지지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시체 끌고 와가지고 보여준 거야 보라고? 어... 이 악물고 보여주는 거야 이 악물고 진짜 운동 시켜가지고... 이 악물고 데리고 배송해가지고 당신의 동생이잖아 형 동생? 웃기는군 이에는 배신자일 뿐이야 무슨 짓을 해도 거절을 못하지 배신자... 그때? 포담이다사쿠? 당신은 몰라 영원히 어쨌든 마지막 저 성공했다고? 그래 그 여자의 계획대로 아야사토 마요이는 죽었어 이걸로 당주 자리는 하루미의 것이 되지 마... 말도 안 돼 마요이는 갇혀있다고 그 쇠구라네 훗 여전히 멍청하군 류짱 어? 지금이니까 가르쳐주지 니가 너무 싫었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짜증나는 놈 상처받겠는데? 하핰 짜증나는 녀석 월냥이 형 야! 너도 짜증나! 밀면서 월냥이 형은 야! 너도 야! 너도 짜증나! 이 짜증나는 녀석 응석바지에 사람을 믿는 것밖에 모르지 너는 뭐 짜증 안 나는 줄 알아? 밀면서 너도 잘못한 거 있는 거 알지? 하핰 하나만 물어보겠다 당신 자신은 키미코의 계획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뭐 아무것도 상관없어 말했을 텐데 시시하다 라고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지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 상관없다고 하면서 도와주잖아 이게 뭔가 있는 거지 그래 그래 이 세상에서 최악의 계획 그렇다면 왜 아야 서투 키미코를 도운 거지? 마요이를 죽이려고 하다니 착한 척하는 너에겐 모를 수도 있겠군 왜 내가 그 여자를 도와줬는지 왜 그랬어? 뻔하잖아 난 그 여자와는 달라 난 나을 위해서만 행동해 그 여자에게 협력한 건 나를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야 목적이 뭐지? 뭐지? 이 여자 미안하게 지남이에게는 그녀만의 목적이 있었다는 건가? 아 부활하려고 마요의 몸을 영원히 뺏어서 부활하려고 그런 건가? 어? 죽었으니까 죽어라 자기가 당주도 되고 당주는 못 되지 마요의 몸으로 아 그렇지 그렇지 마요가 죽었으니까 그냥 얘는 다시 살려고 그냥 살려고? 근데 왜 하필 마요의 몸으로? 다른 때 왜냐면 마요이 밖에 안되잖아 하루미 아니면 하루미가 안되니까 하루미는 당주가 돼야 되고 무서운 어 나는 그래도 좀 뭔가 갬동 뭐 슬픈 코드를 좀 넣고 말할 줄 알잖아 아니야 아니야 그냥 진짜 사악하는 디아블로였어 아 진짜 디아블로잖아 야 물론 없냐? 웃기지 말라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한 번도 누굴 도운 적이 없어 난 날 위해 살고 그리고 죽는다 당연하지 않아? 악학 악학이야 이 여자는 키미코에게 협력한 것이 아니었다 어디까지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키미코를 키미코의 개혁을 이용했다 난 어떻게 해서든 나의 사툰 마요를 죽이고 싶었어 그거 외에는 내가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으니까 복수라고? 아무래도 그것을 제시할 수 밖에 없겠군 믿을 수 없어 저 여자가 마요의 일을 어쨌든 지금은 냉정해져야 된다 그리고 정보를 끌어내자 이 계획과 제 여자를 이해하기 위해 니가 맞는 것 같아 부활이야 내가 이 영매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 이게 사용권을 마요의가 너 가 가졌다면 진작에 갔겠지 아 복수 복수를 한다고 그랬잖아 마지막에 이게 어떤 복수인거지 이거 이거 아니야? 마요의 빙의 됐을 때 갑자기 자해 아니 마요의 빙이 돼서 나루호도한테 짜증나는 놈이라고 해 아 아 그럴 수 있어 목적 여기서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 아야사토 마요를 죽인 이유는 아야사토 마요이야 그거 아니야? 니 말대로라면 왜 한 번 더 봐야될 것 같아 한 번 더 봐야될 것 같아 협력 웃기지 말라고 난 날 위해서 살아 협력한게 아니었나 이용했구나 이용은 어떻게든 아야사토 마요를 죽이고 싶어 왜냐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면 그 저기 마요의 언니 얘기하는거 아니야 지금? 거기서부터 인생 조져서? 어 죽었으니까 악령이 되어서도 복수한다는 뜻 아니야? 처음에 만났을 때가 애가 나루호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해가지고 애가 감옥 갔잖아 옛날에는 감옥을 안 갔단 말야 그때 갔어 응 그때 깜빵에서 콩밥 먹고 그리고 이제 사형 집행이 됐는데 그때 얘 마요이 언니 때문에 갔지 근데 언니는 이미 죽었으니까 동생이라도 죽인다는 거야? 아 막 그런거 같아 응 그러면 언니 사진을 제시해야겠네 그런거 같아 언니가 코나미한테 죽어가지고 복수를 낳을 뿐인데 참 근데 낳을 수 없어 더 이상 죽었기 때문에 그냥 죽었기 때문에 제시 아 이게 괜히 있는게 아니었어 이게 이 사진이 쓰라고만 있었던거야 도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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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당신의 목적은 아야사토 마요이가 아니었을지는 당신들은 날 벌할 순 없어 왜냐하면 난 죽은 사람이니까 그거랑 같은 거야 죽은 사람은 벌할 수도 복수할 수도 없지 범, 범, 극수 내가 사형이 된 것은 그 여자 때문이야 아야사토 치히로 역시 그런거야 깨닫히 해주고 싶었어 나에게 처음으로 구력을 안인 아야사토 치히로에게 똑같은 기분을 전해주고 싶었어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다고 포기하고 있었지 그 이유는 물론 아야사토 치히로도 이미 죽었으니까 이군 딱 하나 나에게 복수할 방법이 떠올랐어 뭐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어서 저승에서 만나서 죽여 육체는 사라져도 그 영혼은 자존심은 영원히 남지 아야사토 치히로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다 내가 이 손으로 죽인다 그것이야말로 근데 이 순진 무궁한 표정 그러네 아야사토 치히로에 대한 나의 복수야스 그게 바로 그 여자의 계획에 가담한 유일한 이유지 그런 것 때문에 마요힐을 니가 한 짓은 아야사토 키미코와 똑같아 우두들겨 우두들겨 그 어머니의 그 딸이군요 오로지 자기중심적이고 잔혹한 계획입니다 죽은 사람을 비난해도 소용없지 아무리 발버둥쳐도 당신들은 날 건드리지 못하니까 크 그날 밤 오후 9시 반경 난 이 세상에 내려왔어 서둘러 머리를 다시 묶고 퇴마에 두건을 준비했지 이 세상에 다시 내려왔다는게 뭐야? 몸이.. 몸은 누구껀데? 마요인은 여기 없.. 아아 가기 전인가? 아닌데? 누구 몸인데 이게? 이게 누구 몸이야? 응? 누구 몸인데 지금 이거는? 몰라 진짜로 일단 보자 일단 어 여기 있으면 안되는데 그리고 옆에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하자쿠라인을 나왔어 역시 그녀를 영매한건 아아 당주 원래 당주 근데 이 사람이 위도적 이 사람 몸에 그냥 마음대로 올 수가 있어? 아니 이 사람 허락해야겠지 허락해야 되는데 왜 허락했지 이 사람도? 악령인데? 5만원 내가 컨트롤 할 수 있잖아 5만원 내가 컨트롤 할 수 있잖아 5만원 그.. 그래서 정신은 그런 어린애쯤 식은 죽 먹기였지 큰석등 앞에서 난 그 아이를 몰아붙였어 그리고 창고에서 주운 작은 칼로 덤볐지 근데 죽었어 이거 다 구라 아님? 마요이는 살아있겠지 마요이 시체가 아니고 에리스 선생님 시체가 있잖아 그래서 너는 마요이를 찔렀다는 말인가? 이상하게 거기서부터의 기억은 분명하지 않아 무슨 말입니까? 분명하지 않다라니 아 에리스가 죽일 수 없어서 자기의 보면 지금 그리고 마요이 몸으로 제가 쏙 들어가서 진자운동 빠d 마지막 순간에 아야사토 마요이는 내게 반격 했을 다시 PLEASE! 그럴내가 아니잖아 마유이가 반격이라니 말도 안 돼! 어쨌든 갑자기 의식이 멀어지면서 나 석등이 얘기돼서 그 이름을 적었어 등 너머로 마유이라고 정신이 없었지 저도 아야사토 마유이에게 의심이 가도록 대, 대단한 집념이다 거기서 내 기억은 끊겼어 끄, 끊겼다? 마유이를 이 손으로 살해했다 나한테 그 기억은 없어 하루미가 소환 못한 거는 10시 넘어서 소환했거든요 9시 반에 이미 에리스 선생님이 자기 몸에 소환했어 왜? 왜 근데 왜? 에리스가 이 악령을 왜? 친함이를 왜? 근데 미리 봤다고 했잖아 이거를 미리 봤다고 했잖아 편지를 미리 본 흔적이 한 번 있었다고 했잖아 에리스 선생님이 봤어 응 그래서 에리스 막으려고? 그러니까 봐봐 에리스 선생님 입장이라고 봐봐 딱 봤어 근데 키리코가 키미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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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 게 보였어 자기 딸을 빙의시켜가지고 얘를 강림시키려고 했던 게 너무 슬프잖아 응 그래서 얘가 하루미가 자기 몸 신체를 이용해서 악행을 저지르지 않게 자기한테 담아둘려고 먼저 한 게 아닐까 싶어 내 몸에 담아두기 악령을 왜냐하면 저 어린애가 이 키미코가 치나미의 몸을 담아서 어찌됐든 그 몸으로 뭔가를 담궈야되잖아 이건 너무 멋진데? 그래서 봉투가 뜯어져 있었고 자기 그 선한 인물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그 저기죠 친자식이 저기 조카가 되나? 조카지 그리고 마지막에 담굴려고 했는데 안에서 이겨내서 에리스가 이겨내서 자기를 찔러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막 막 내가 막 이렇게 돼있어서 진짜 마요이를 썼다고 그러잖아 그거 쓰러진거지 그리고 얘는 탈출 악령을 봉인한 다음에 스스로 디아블로야 디아블로야 그리고 얘는 죽었으니까 긴급탈출 긴급탈출 긴급탈출하고 마요이 몸에 들어가던가 몇 개 했지? 얘가 돌아다니려면 몸이 필요하니까 일단 진짜 당주는 그릇이 다르구만 어 필요한게 마이코 하루미 마요이 세 명밖에 안돼 비니가 우리가 그걸 잊었어 마이코가 된다는걸 마이코가 죽어버려서 마이코 몸에 들어갔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네 마이코 몸에 들어갈 수 있었어 그러네 마요이의 겁에 질린 눈 그리고 다음에 의식이 돌아왔을 때 나는 어둠 속 수행굴에 있었지 수행굴 동굴 속 말입니까 입구에는 짜증나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 난 갇혀버렸던거지 왜 당신이 그런 곳에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마요이가 소환했어 응 그치? 에리스가 자살하는걸 보고 응 마요이가 응 마요이가 불렀어 왜 불렀을까 가두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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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건 아닌거 같고 뭐 때문에 불렀는데 갇혔고 응 그때 밑줄기가 이제 아야매를 데리고 왔는데 그때 놓쳐 아야매를 풀어주고 응 대신 자기가 갇혔겠죠 그 다음부터 안보이는거 보면 응 디아블로에도 그런사람 있던데 가지고 다섯개 악령 가지고 계속 막 이렇게 막 묶여있는 사람 있던데 응 맞아 응 그 탈 거기 탈라샤 무덤 그쪽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얘도 이제 얘가 마요이 몸에 있는게 아닌가 싶은거지 음 아 아니다 아니면은 응 마요이 몸에 있는데 응 갈아탔나 문 열어줄때 안되면 걔는 못다르지 어 읽어보자 아야맨은 그 소환을 못해 그니까 이건 마요이 몸밖에 없어 난 아직 마요이의 시체를 이 눈으로 보지 못했어 이 손으로 죽일때까지 저승으로 돌아갈 순 없어 굿굿 집요한 여자로 당장이라도 그의 시체를 확인하러 가고 싶었어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 암호자물쇠인가 모르는건가 난 여는 방법을 몰랐으니까 그러면 당신은 갇혀있었다는 말입니까 수행굴수게 한시라도 빨리 짜증나는 좌물쇠를 해지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간단히 되지 않았어 도중에 몇번이나 방해도 있었고 방해? 그건 이른 아침이었나 수행당에 누군가가 들어왔지 뭐라구요 대체들아 설마 바이오이가 바이오이가?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볼 수가 없었지 어째서 만약 제3자가 내 모습을 보면 거기서 복수의 기회는 끝이야 그래서 수행굴 속에 숨어있을 수 밖에 없었어 그날 수행당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두명번 마요이와 하루미다 하루미는 그 족제에 카레를 붓기 위해서 그래도 겨우 자물쇠를 열 수 있었지 다만 이미 늦었던 것 같아 늦었다 시끄러운 파리떼들이 득실거렸지 다리가 수리되어 경관들이 수사를 시작했지 난 당연히 나갈 수는 없었어 그래서 수행굴로 돌아와서 내가 자물쇠를 다시 걸었어 이제 내 눈으로 진상을 확인할 기회는 없다 그렇게 생각했지 하지만 그 때 기적이 일어났어 아야매가 왔어? 그 큰 지진 후에 그 아이가 왔어 혼자서 진짜인 아야매신가요? 수행굴이 무사한지 보러 왔다더군 바보같은 아이 난 수행굴을 나와 대략적인 얘기를 들었지 다섯개 그리고 다섯개 걸어놨어 그리고 대신에 그 아이를 가둬놨어 그때 드디어 모든 것을 알았어 가둘 이유가 있었을까? 그게 좀 그 생각이 드네 왜냐면은 눈에 안보이는 곳에 숨어있으면 되잖아 어차피 저거 자물쇠만 걸고 무슨 말이지? 계획이 성공? 나는 한가지 큰 착각을 하고 있었어 그날 밤 내 영을 부른 자는 당연히 아야사토 하룸이라고 생각했었어 몰라 얘가 그래서 자기 몸에 누가 들어간진 몰라 그래서 아까 막 마요이 죽이고 싶다 하는데 얘가 지금 마요이 몸에 들어간지 모르는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어 왜냐면 갇혀있는 데서 시작했는데 왜 모르지 그거야 그렇겠죠 편지로 지시를 받았으니까 하지만 아니였어 사건 당일 밤 나를 영배한 사람은 아야사토 마이코 그 그림책 작가였어 탈라샤 탈라샤 뭐라고요? 탈라샤야 이거 아까 말하지 않았어? 어? 어 그럴까? 왜냐면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잖아 그 정원에서 내 의식이 끊기고 그 후에 남은 건 그녀의 시체였으니까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아야사토 마요이 내가 손을 쓸 필요도 없었지 그 아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그래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죄 그럴 수가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근데 마요이가 안 죽였어도 엄마가 죽는 걸 눈앞에서 봐야돼 이야 이거 어떻게 해도 비극이네 어쩌게도 비극이지 분명히 아야사토 마요이를 덮친 것은 나 미안하게 친함이의 의식이었지 하지만 그 흉기를 빼앗고 아야사토 마이코의 숨통을 끄는 살인자는 아야사토 마요이였던 거야 거... 거짓말이야 그런 바보 같은 이야기는 바보 같은 이야기인지 아닌지 생각하면 알 수 있지 당신이 매우 좋아하는 증거가 있잖아 매우 좋아하는 증거 짜증나는 놈 딱 대충 그 정도로 불리고 있어 짜증나는 놈? 증거 좋아하는 놈? 아야사토 마요이가 사라진 거야 아야사토 마요이가 사라진 거야 뭐... 이제 와서 수행구를 잇따라는 멍청한 생각은 집어치우라고 별 땅 쪽에서 도망칠 방법은 없었어 그렇다면 그녀가 있을 정서는 단 한 곳 밖에 없어 그건 뻔하지 오동천 바닥이야 오... 오동천 아야사토 마요이는 모친을 죽여버렸어 착한 그 아이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겠지 아니 그럼 니 몸은 어디... 어디서 온 거냐고 얘 잘못 알고 있는 거 같은데 얘 능지가... 야하리급인가? 얘는 그럼 넌 어디... 어디 쓰는데 지금 마요이는 이 법정 안에 있어 하루미 몸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 흠... 흠... 그래서 그 강에 몸을 던진 거야 실체가 떠오르지 않은 그 급류에 어때? 일교장? 전화 왔다 고도... 고도... 전화잖아 이 음악은? 고도 노래 아 실례 전화가 나를 부르는 겁니다 무슨 음악이야 저거 16화음이네 고도다 야 옛날 휴대폰 알았다 수고했다 뭐 뭡니까 방금 수행군의 자물쇠가 전부 해제되었다 카르마 베이가 356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 그렇게 아닌 게 아니라고 비키... 비키니... 아이좋이 답답하네 차별이 먹지 뭐라고 뭐라구요? 그래서... 마요이는... 수행군 속에서 한 명의 여자가 보호되었다 아야사토 마요이입니까? 아니지 아야매지 그치 아까 놓고 갔다 오잖아 할배는 못 옮겨 흐이씨 안 듣고 있어 당연하지 내가 어제 가둬놓고 왔으니깐 그... 그러면 마요이는 수행군 속에는 그 외에 아무도 없었다 마요이는 여기 있잖아 너잖아 그 수가... 어 또 똑같네 그래서 말했잖아 그 애는 이미 죽었다 하고 넌 어디를 들어가려고 혹 bi 어.. 오케이 니 껍데기가 누구냐? 설마 이거 껍데긴 반전이야?? 응? 단전이야?? 니 몸에 있는 게 마요이다 ? 소환한 게 preço다 ? 아이 마요이다??? 이게 반전을 아니겠지..? 반전이지 반전 결론이 나온 것 같군요 아주 슬픈 결론이 말이죠 텐뉴사이에리스 대마법사 아야사토마이코를 사령한건 친딸인 아야사토마이였어요 너무 슬프죠 그리고 그녀는 죄책감을 못 이겨서 오동천 급류에 몸을 던졌어요 너무 슬프죠 말도 안돼 아이러니 굿 마루호도 이런 말을 알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 전부 제거해나가면 마지막에 남는 것 단 하나의 진실 설사 그게 아무리 믿기 어려운 것이라도 말이지 얘는 진실매니아 나루호도는 증거매니아 뭐 무슨 뜻입니까 고동검사 이 여자는 말했다 아야사토마이오는 오동천에 몸을 던졌더라고 하지만 정말로 그건 진실일까 생각해보는거다 이 여자의 증언 정원에서 사건이 일어났을때 다리님이 불타고 있었다 즉 아야사토마이오가 강에 몸을 던지려면 별당쪽 낭떠러지 다리 부근이 되는거지 그래 아야사토마이오는 거기에서 근데 거긴 땅 밑에 땅이니까 도움닭길에서 한 10미터 점프에서 뛰어들었다면 거기에서 강에 몸을 던지는거야 불가능했다 그 전에 나왔던 진자운동을 통해서 중간에 떨어졌다면 타잔처럼 가능해 왜냐면 놓고 다시 오니까 그치 잘 들어 현혹되어선 안된다 말을 얻어 진정하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마이오이가 오동천에 몸을 던진건 불가능하여 어떻습니까 나로도씨 하야사토마이오이는 별당측 다리건추에 몸을 던졌다 뒤집을 주장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그 평면도 아닐까요 그 예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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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내게 돌아와 그거밖에 없지 않을까 하지만 써전투썸프가 10미터라면 할수도 있어 도움닫기를 한다면 이거밖에 없어 별당측에서 오동천에 몸을 던지는건 불가능하다 그건 증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 10년정... 정도 전 너도 몸을 던지지 않았나 오동천에 현장 부근 평면도를 봐주십시오 보다시피 별당측에 땅떨어진 밑에는 바위들이 많습니다 오오 과연 만약 몸을 던졌다 해도 그 신체는 강에 미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이 사진의 바위 위에 그녀의 시차가 찍혀있어야 합니다 띠용 굿 이제야 알아챘나 자네 띠용 조용 조용 정숙이 수숴육없는 변명은 보기 흉할 뿐이야 아이아서 토마위나 오동천 바닥에 가라앉아있어 그 밖에 그애가 몸을 숨길 장소 따윈 남싸 시나미씨 등잔 밑이 어둡다 마요이는 살인마를 자기 몸에 봉인하고 있었던거 가둬놓고 모두를 위해서 얘가 어떤 놈인지 모르잖아 진짜 디어블루야 있을 수 없는 일을 모두 제거해 탈라샤 개작전이네 탈라샤야 그냥 탈라샤의 무덤에 들어가서 단 하나의 진심 그리고 얘를 봉인하면 뭐가 좋은지 알아요? 나를 못죽여 나를 찾아서 죽이러다니까도 나를 못찾아 얘가 지금 능지가 후져가지고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갔다는 생각을 못해 애초에 에리스 하루미 마요이 밖에 못하는데 아야 자토마요이는 수행굴 안에는 없었다 그리고 오동천에 몸을 던진것도 아니다 그래 이번에야만 모든 가능성이 제거되었다 그리고 남은건 딱 한군데뿐입니다 이 법정 아니지요? 뭐라구요? 아직 있습니까? 가능성이 허세분이지 마 근데 이거 알려주면 막 자해할텐데 요옷 그녀의 시체가 어디에 숨어있다는거야 아무래도 이제야 겨우 알거 같군 산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결코 손이 닿지 않는 죽은사람 그 미안하게 치나미에게 궁극에 벌을 주는 방법이 못찾게 만들어 자기 몸을 숨겨서 타겟을 에임이 안잡혀 근데 쟤는 독해에서 그거 알면은 자기도 죽으면서 긴급탈출 마요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법정에 어딘가 딱 하나 남겨진 가능성 그것은 이 법정 안입니다 마..뭐라고? 아이 하셨다 마요이가 이 법정 안에 있다구요 오두두두구 미안하기 치나미씨 당신은 아까 이렇게 말했어 한가지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그게 어째다는거야 분명히 또 하나 당신은 착각을 하고 있어 뭐라고 그러면 들려주실까 바로 지금 이 순간 미안하기 지나미를 영매하고 있는건 대체 누구인지 여기서 이제 갓겜 되려면은 휠체어가 들어와 갑자기 숨겨져 있었어 마요이가 들어 있어 그럼 진짜 갓겜 뻔하지 하루미 그리고 영매 누구한테 되는줄 알았어 누가 되네 키미코 탈옥했어 이럴줄 알고 준비물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아 영매 준비물이 탈옥했어 예비스페어로 그리고 키미코가 알고보니까 궤도였어 그러면 진짜 갓겜 다이어죠 하루미가 못할수도 있다는걸 생각해서 자기가 스페어로 탈옥해가지고 내 몸에 들어가 음 아이아사토 하루미야 아무것도 모르는 그 천진나만하나이 그렇지 않아 하루미는 할 수 없었으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처음입니다 영을 부르지 못하다며 이미 렌탈 중이야 뭔가 다른건 없어 영을 부르지 못하다며 저보다 먼저 누군가가 그 영을 부른 경우입니다 하루미 하루미 보다 먼저 누군가 나를 하루미는 사건 다음날도 당신의 영매를 시도했었어 하지만 할 수 없었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슬슬 당신도 알거 같지않나 여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선픽 대작전 하루미는 당신을 부를 수 없었다 하루미가 계속 산장에 가있어서 못봐서 그랬을거야 하루미가 계속 산장에 가있어서 마요이 그치 산장에 가있으니까 근데 생각해봐 깨어났을 때 굴 안에 있었으면 하루미 걷냐고 마요미 마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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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디즈폰? 이상 간단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루미가 아니었다 마이코씨는 이제 없다 남은건 단 한명 꽤 일찍 맞췄다잉 어 생각보다 그런 되체 누굽니까 미안하기치나미 지금 당신을 영매하고있는거야 아야사토 마요이 밖에 없어 그..그런 황당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 증인의 미안하기치나미의 목적을 생각해보세요 목적이라면 물론 아야사토 마요이의 살해겠지 맞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살인자를 영매해버린다면 하하하하 마요이 똑똑하네 안전해져 어떻게 될까요 영감 영원히 못 찾아 에임이 안 잡혀 설마 이제야 아신 것 같군요 뭐야 무슨 말이야 근데 막 거룩한 뜻으로 한 건 아니네 자기가 살려고 한 거네 답은 하나밖에 없겠지 죽은 사람 놀리는 건데 티백잉이네요 너에게서 미안하기 치나미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서지 나한테서 몸을 지킨다 사건 당일 밤 니 목적은 오로지 하나였어 아야사토마요를 찾아서 살해한다 별당 쪽은 단절되어 도망칠 곳은 없었다 거기서 문제가 된 건 어디서 숨는 것이 가장 안전한가 너는 하루이가 영매하고 있다고 착각했어 그래서 몰랐던 거지 마요이가 숨어있는 장소는 아아 얘가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너무 막 다 저승에서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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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어? 뭐야 정신이 들면 내가 어? 소환된 거네? 응 그 정도야 무념의 세상에서 있다가 그러니까 불에 갇힌 채로 나와 부활이 됐는데 스토리는 몰라 얘가 수행을 하러 가는 건지 뭔지 그냥 소환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자기가 그.. 왜 갇혀 있는지도 그니까 근데 의심은 해볼 만하지 않나? 하루미가 왜 갇혀 있지? 하루미라고 생각한다면? 그..그런 그.. 꼽수디디기 어디디기 내가..미안..남이치나미가.. 농락당하다니 그런 꼬마한테 죽어서도 농락당했어 아야사토 마요이는 자살했어 그것밖에 없어 유감이지만 오동천에 몸을 던질 수는 없었다 그래 이것이 마지막으로 남은 방법이었어 세상에서 고립된 별 땅에서 마요이가 사라지는 방법 난 나는 믿지 않아 그런 멍청해보이는 세상 물정 모르는 하나 그런 걸 생각해낼 리 없어 대체 누가 그런 지혜를 알려준 거지? 마요이한테 치히로가 빙이 돼서 알려주고 떠난다 하면 거기서 다시 빙이 그..귀신대전이네 어? 귀신대전이야 이거는 치히로가 잠깐 들어와서 어 알려주고 떠나고 가고 그건 물론 나야 맞았어 왜냐면 마이코일 수도 있거든 마이코가 겨우 이겨낸 다음에 내가 그거 하면 그.. 뭐지? 치나미를 네 몸에 봉인해 이렇게 알려줘 마이코일 수도 있고 신인일 수도 있어 인간의 몸을 그냥 이용하고 있는 귀신대전이야 이거는 영매 대작전이라고 붙여도 돼 이거는 이것만큼 대작전 역전 불판 진짜 총출동이네 오랜만이고 미안하기 치나미씨 유지디규 만났어 역시 당신이었던건가 그래요 그.. 걸치아픈 여자로 당신이 대체 왜 그 머리 하루미죠? 장이.. 하루미 옷이야 지금? 하루미 몸에서 들어온거죠 들어올 데가 두 개밖에 없잖아 어쩌지 평소보다 더 작더라 다시 한번 그날 밤의 일을 떠올려보세요 당신은 펼 땅 정원에서 마이코를 몰아붙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의식을 잃었다고 했죠 나는 찔렸던거야 아야사토 마요이 실은 그때 마요이도 의식을 잃었어요 아야사토 마요이가? 죽을 뻔했으니까 무리도 아니었겠지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 아이는 수행당해있었대요 구독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요이는 곧장 나를 영매했어 자신의 전 입장을 메모장에 접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나에게 상담했어 그 기집애가 당신에게 상담해? 나도 자세한 상황은 몰랐어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지 미안하게 지남일을 자유롭게 둬선 안된다라는 것 그러면은 이게 봐봐요 무념의 상태에서 소환되는 거라면 지켜보고 있다가 나오는게 아니면 신의로는 법정에서 소환될 때 어떻게 다 알고 있어? 오류? 설정 오류? 얘는 좀 약간 착하게 살아서 좀 볼 수 있네 지금이니 하면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냥 쎄하게 있다가 반클러치처럼 살짝 들어가 있어 같이 공유해 바로 나와 마요이가 오픈 걸어서 왔다갔다 자유롭게 하면서 그거 같아 한시를 다투는 상황이었어요 난 마요에게 두 개를 지시했어 바로 미안하게 지남일을 영매할 것 그리고 구해주러 올 때까지 수술을 가두어둘 것 수원 감사합니다 탈라샤 대작전을 하려고 한 거죠 그래도 나는 마요이가 마지막 순간만큼은 이렇게 좀 당주에우로서의 어떤 기지나 뭐 그런게 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아니야 아니야 마갈통 약간 갖고 있었는데 애우 언니가 그래도 한란대로 했어 실행은 잘했어 언니를 소환한다는 생각 자체가 지혜로운 거지 이 상황에서 모르면 물어보는 게 좋은 거야 보스는 다 똑똑할 필요 없어 똑똑한 사람을 잘 쓰면 돼 그렇죠 그건 그렇고 어째서 그런 명령을 만약 우물주물 했더라면 시나미는 다른 인물에게 영매 되었을 테니까요 그래 얘한테 되면 진짜 골치 아프지 발음이 말해줄까 그 아이는 이번 계획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어 하갈통 그래서 키미코의 지시를 지키는 것만 생각했던 거야 얘는 이제 살인멋인데지 그렇지 그렇지 만약 그 아이가 시나미의 영매에 성공해버리면 셀레스트 아스레님 50개 구독 선물 감사합니다 쏟아진다 별이 된다 별이 된다 별빛 지는 인도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마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겠죠 첫 키되는 거지 그런 거군 다중이 첫 키되는겨 미안하게 시나미는 아야사토 하루미의 몸을 이용해 아야사토 마요이를 살해했겠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진짜 사태 과연 그렇게 됐겠죠 바보같은 이 내가 채찍 한번 올 때 됐는데 채찍 안오나 채찍보다도 그게 올 것 같아 저빈아 하면서 감식이 끝났습니다 하면서 혈은 혈은 혈은만 기다리고 재판을 좀 늦게 시작하면 이거 다 안해도 되는데 아 나 이거 알 것 같다 이거 이거 있죠 이거 있죠 그 피가 있어 네 아니다 당신들의 계획은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또 말이지 뭐야 그건 또? 미안하게 지나미씨 생각해봐 니 번호는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 뭐? 뭐라고? 지금부터 10년 전쯤 그 자작 유괴사건이 니 척토왕이야 그 자작 유괴사건이 니 척토왕이야 근데 어떻게 알아? 성공해서 성공하면 모르는 건데 평균은 타이아무드는 얻었지 그래도 따로도가 모르게 성공 많이 했을 수도 있지 오나미다씨가 탈출해서 유퀴를 만나러 가면서 모든 것은 다로났지 시끄럿 그건 내 탓이 아니엣 그 멍청한 사형수와 소심한 여경 때문이엣 그리고 그 부터 1년 후 당신은 이번엔 나를 죽이려고 했어 그 목걸이 때문에 공교롭게도 난 지금도 살아있지만 근데 전기 전기를 죽인거는? 얘도 죽었지 넌 다른 사람을 살해한 탓이야 이건 왜 성공을 안 쳐줘 아니 자기한테 화살이 돌아가는 거를 흘리는 거 까지 성공 그것까지 성공 킬수만 따지는게 아니고 아 그래요? 완벽해야돼? 자기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남들이 내가 죽였다고 생각 못해 나도 잡혔으니까 그럼 실수 내 그리고 한 번도 못했네 허접이잖쌤 근데 난 그 고도께 나와야되는데 영거푸 바보같은 아니 표정을 되게 고수같이 죽도 있잖아 사실 허접인데 성공한 거 있을 수도 있어 말 안해서 그렇지 여리숙한 꼬맹이가? 그리고 이번엔 당신은 또 실패했지 아야사토마요리도 없었어 니 먹잇감은 쭉 눈앞에 있었는데도 말이야 제일 제일 열받는게 러네들 제일 열받는게 너 게임 못하잖아 라고 딱 집어주면은 이제 제일 못참잖아요 너 게임 못하잔수 근데 웃긴게 뭔줄 알아? 게임 부심이 있어 그러니까 게임 부심이 있어 나 사람 잘 죽인다고 생각해 아니 범죄의 소질이 있다고 생각해 근데 얘 알리바이 되는거 보면 되게 어설퍼 근데 너 게임 개못해 라고 하는거야 지금 성질만 들어올 뿐이야 아야사토치히로 아야사토치히로 니 네놈이 니놈만 없었더라면 난 아야사토마요를 죽일 수 있었어 재수없는 니놈의 유죄 판결을 받았을테고 나도 사형이 되진 않았을거야 그래요 미안하게 친아미씨 이제야 알았나보군요 당신은 나 이길 수 없어요 님 게임 준네 못함 병생이 걸려도 나 못 이김 죽어도 못 이김 둘 다 죽었어 내 앞에서 영원히 지옥을 맛볼거야 왜냐면 나도 죽었으니까 끝났어 더이상 전적이 전적이 갱신될 수가 없어 로그아웃했어 이기고 재판 처음에 당신은 이렇게 말했어 우리들은 당신을 벌할 수 없다고 왜냐면 당신은 죽은 사람이니까 그게 뭐 그리고 이런 말도 했지 육체는 사라져도 그 영혼은 자존심은 영원히 남는다고 그래요 친아미씨 그것이야말로 당신에게 주어진 벗어날 수 없는 벌이야 당신은 영원히 미안하게 지남이지 당신은 영원히 미안하게 지남이지 누구에게도 나조차도 이기지 못한 무력하고 비겁한 존재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날 길은 더이상 없어요 당신의 사형이 지펜댕크 나라 당신의 좁은 다리는 다 타버린거야 기어어어어어어어 그럴리가 기어어어어어어 이 페이지 네 같은 것들에게 이 페이지 가나요? 하지만 하지만 그런건 이제 아무래도 좋아 그것보다도 어서 마요에게서 나와주실까? 이 악령아! 소금 개 던지면서 개 뿌리는 소금 소금하고 마늘 귀여워 오오오우 어! 승천했다 어 형 이거 슬더스 아 고곡 모양이 나왔는데?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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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에로다 처음 보는 그림인데 이건? 어? 여긴 어디? 다시 학교로 돌아왔어 모두 괜찮은거지? 그거네 이세계 훅 더 때려주세요 선생님 오오 이렇게 끝났어 음... 지는 없었나요? 그러면 당신이야말로 진짜 아야매시로군요 네 방금 수도행굴에서 굴에서 나오자마자 법정 출두 바쁘네 과연 쌍둥이라 그런지 많이 닮았군요 아무래도 모든 것이 명확해진 듯하군요 고도검사 미안하게 친함이네 나한테 물어도 곤란하지만 돌아가버린 거 아니까 저세상으로 흐음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아야사토 마이코시마는 아니었다 아야사토 마요이씨도 어린 아야사토 하루미씨도 대단히 이기적인 범행계에게 피해자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도 감옥에 안가네 귀신이 한 거니까 아 그러면 이게 아니 걔는 가야지 걔는 가야지 누구요? 그 그 그 누구요? 키미코 응 늘려야지 범행 아 저기 했으니까? 범행 늘려야지 청구했으니까? 아마 내 생각엔 누가 죽였는데? 그 청구해서 누가 죽였는데? 걔가 죽여서 귀신이 죽여서 귀신을 활용해서 살인을 저지러서 키미코 키미코는 존속도 살해하고 그래서 사형으로 가자니까 이 세계관에서는 요정도면 사형인 것 같더라고 사형 가고 아야매도 감옥 가야지 아야매? 아야매는 진자 대작전에 동원됐으니까 아야매는 다녀와야되고 영매의 골짜기란 특수한 세계가 빚어낸 비극이었습니다 그 영은 이제 부르지 않는 것이 좋겠군요 안녕 저 법관님이 열려있네 굉장히 받아들여 영매 영매실텐 저기 재판장님 혹시 이해되십니까? 영매 말인데요 어? 하하하하 야이 잘 만드네 이쯤에서 이 의문을 가질곤 독자의 의문을 캐릭터가 얘기해주네 진짜 잘 만들었네 실은 제 동생도 재판관인데 종종 이렇게 말하더군요 난 공부가 너무 부족하다고 그래서 구라인류 영매도의 자료를 연구해두었습니다 하하 공부가 부족해서 영매 하필이면 고른 공부 범위가 영매였어 오 컬트 신현호 한겨울의 영매장 대특집이잖아 나도 이 자리에서 여러 사건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겨우 알았습니다 사건은 다양한 세계를 배경으로 일어납니다 그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우선 그 세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점이 동생과 나의 다른 점이라고 할까요 하하하하 무슨 동생 이과 갑자기 잘난 척에 이렇군 그럼 하자쿠라의 나이 아야메에게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급한 판결 보기 흉하지? 무슨 말입니까 고도검사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지 뭐 뭐라구요? 마루호도 그 악재적인 악령의 증언 잘 떠올려봐 미안하게 친함이 1층 큰 석등 앞에서 난 그 아이를 몰아붙였어 그리고 장구에서 주운 작은 칼로 덤벼두지 그런 Ố 아 이 trade Speaking Excuse ungkin 이상하게 칼? 혈은 있고 잎 잎 근데 이상하게 칼에 혈흔 있고 잇터놓고 길이 빨리 와라 그 이후의 기억은 분명하지 않아 메이랑 같이 오랬지 나 찔렸던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미안하게 지나미는 마요이를 공격하려고 한 순간 누군가에게 찔려서 살해된 건 분명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친나미의 영을 부른 영매사 텐뉴사이 에리스 아니 아야사토 마이코였다 하지만 누가 그녀를 살해했는가 그 범인은 아직 모른다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감옥에 간 사람이 없다는 게 이상이 만약에 마요이가 담궜다고 하면 마요이 감옥 가는 거야 빙의된 게 정상참작이 되나 빙의된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담궜는데 정당방위가 되지 않고 다른 용의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비고인의 혐의도 사라지지 않아 그녀의 무죄를 결정적으로 입증하신 거는 아직 아무것도 없어 그.. 그럼 하지만 하지만 본 법정에서 이 이상의 재판 준비는 검찰 측은 여기서 최후의 증인을 소환하지 최.. 최후의 증인? 그걸로 확실히 해보자고 누가 아야사토 마이코를 살해했는지 흠.. 정말로 괜찮은가요 검사님? 물론 상관없다 변호사님 그래서 최후의 증인이란 도대체 누구입니까? 굿 당연한 거 아닌가 있잖아 결정적인 아니 오히려 치명적인 목격자 목..목격자 눈앞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당한 장본인 하..하루.. 하..하..하..하..하.. 마..마요이..마요이지? 쓰러졌는데 어떻게.. 깨워서 또 해? 그건 좀.. 마..마요이라고? 무리야 저런 일을 당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집이 오르네.. 진실을 알기 위해서다 검찰 측은 아야사토 마이코를 증인으로서 소환하겠다 에잇? 일어났네? 의사기? 만약에 그 아야매이지 아 아야매지 그럼 휴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실에 실려간 증인을 다시 데려오세요 의사야 허가가 떨어지든 말든 재판을 재개하겠습니다 잘 들어 마루허도 이것만은 말해두지 무엇입니까? 나는 결코 너를 인정한게 아니야 너는 항상 그런 식이다 사건의 진상을 이해 못하고 임시방편식에 변호를 하고 중요한 대목에서 아름다운 누나가 나타나서 구해준다 이 게임의 본질을 간파했어 제 사회 벽을 뚫었네 뭐..뭐라고? 그런 녀석을 인정할 수 없다 센지네 이번에야말로 니놈의 힘으로 덤벼라 그러면 지금부터 재판을 이미 일시 중단합니다 아야매.. 같은 날 오후 2시 56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1대기실 아페로도 계속 정말 죄송합니다 너로도씨가 열심히 힘써주셨는데 저는.. 어제 하루종일 말씀드릴 기회도 없어서 그러고보니.. 갇혀있었지 이미 뒤바뀐 후 아야매씨는 수행굴 아니었다 자.. 오늘도 최소한 피고석에서 응원해 드리고 싶었는데 뭐야 얘.. 협조했잖아 일단 아닌가? 얘 협조했잖아 용문도 몰랐던건가 그런거 같은데? 아니잖아 얘가 얘가.. 얘가 그 시체에 에리스 시체 아 그니까 진자 대작전할 때? 스쿠터 타고 갖고와가지고 찍혔잖아 그래서 얘가 대신 감옥 가는 역할이었잖아 근데 뭘.. 뭘 도와준다는가 너 어쩔 수 없죠 갇혀있었으니까요 그보다 아야매씨 어째서 그렇게까지 언니에게 협력하는 겁니까? 아 어제도 수행굴에서 도움을 요청했다면 하루종일 갇히는 일은 없었을텐데 언니는 불쌍한 분입니다 어머니에게 벌임 받고 아버지에게도 사랑받지 못했어 하지만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에게 비키니스님이 계셨으니까 비키니스님 유무의 차이 엄청 커 유사 가족인거지 언니도 함께 하자쿠라인에 왔으면 좋았을텐데 저는 언니를 매우 좋아했어요 머리도 좋고 행동력도 있고 결코 약한 소리를 하지 않는 그래서 전 수원 감사합니다 언니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건 10년 전 10년쯤 전의 유괴사건 말입니까? 네 전 언니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역시 전 약하고 비겁해서 마지막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 탓으로 제1호씨가 심하게 상처받았던 그 사건이군 뭘 도망쳤길래 이게 안됐다는 거야 하지만 사건을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엔 언니를 의심하는 분들이 나타났어요 미안하게 친한 일을 의심했다 물론 그건 두 분의 변호사입니다 아야사토 치이로님과 카미노기 소류님 얘가 이제 담궈줬지 언니는 자신에게 접근한 카미노기님에게 독을 먹이고 그 독을 숨겨주신 분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요 당신입니다 짜증나는 놈 나인가 이지랄 아야미씨 하나도 들어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난가? 네 말씀하세요 난가 싶으면 나야 사건 당일밤의 일입니다 피해자인 텐유사이 에리스씨의 시체를 처리한 건 역시 당신이었습니까 영문도 모르는 척하고 있어 신자 대작전 저였어요 그날 밤 소등의 종을 울린 후 전 방에 돌아갔습니다 10시 방정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룹 밟아 야 거기 하나 보냈으니까 거기다 갖다 놔 꼴찌 아프게 되었다 어서 별 땅으로 와주오 전 스노우모빌로 별 땅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끊겨있었고 별 땅으로 가는 길은 끊겨있었다 그렇습니다 왜 안 와 시체를 여기에 두면 곤란해진다 내가 말하는 대로 해줘 진자 대작전 로켓 배송 성공 저는 그분의 신체를 받았습니다 신체에는 출혈을 막기 위해 흉기가 꽂힌 상태였어요 마개의 역할 마개의 역할 엘리스님이 가지고 계시던 그 지팡이가 그러면 저분은 어머 이거 알고 있었잖아 왜 몰랐던 척이 있어 같은 구멍에 3개 하고 친거야? 아니 살해당한게 작은 칼이야 저거야 작은 칼로 하고 요건 마개로 쓰고 마지막에는 칠찌검으로 같은 구멍에 3개? 진짜 끔찍하다 끔찍해 난도짓했어 저거 지팡이 안에 알고 있었는데 왜 오류 아니야? 역시 진짜 흉기는 이 지팡이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 스노모빌을 타고 하자쿠라이는 시체를 옮겼어요 구멍이 3개지요 삼개권 하지만 왜 그런 조작을 흉기가 그 지팡이임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아야사코마이코님의 흔적을 일체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가운을 입히고 상처를 속이기 위해 칠찌도로 찌르고 지팡이칼에 묻은 피를 닦아서 옆에 놓아두었습니다 지옥 가자 지옥 가야겠네 아야매 지옥 가자 아야매도 가야겠네 응 당신을 전화로 불러낸 진범의 이름 누구였죠? 죄송합니다 날 오듯이 제 입으로는 도저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지옥 가세요 그러면 내부에 칼이 숨겨져 있다 피해자를 살해한 흉기 이걸로 죽였나? 어 그렇다는데 그럼 작은 칼이 아니네? 작은 칼은 뭐야 그럼 그럼 그 혈흔이 반전인가 보다 그런가 보다 거기에 이 그 안 알려준 그 사람이 나오나 보다 그럼 원래는 에.. 백원인! 에리스.. 에리스.. 에리스의 피가 묻어있어야 되는데 작은 당검에 다른 사람의 피가 묻어있겠죠? 네 재판장님이 부르십니다 집무실로 가십쇼 미안하게 지나면 CA를 듣고 싶은 거 봅니다 알겠습니다 집무실로 그래? 응 그러면 나중에 다시 뵙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요 무슨 학생부실 소환되는 거 같지 할 말 짜증나는 놈 짜증나는 놈 증거에 집착하는 놈 그 좋아하는 증거 아야메씨는 범인에게 협력했던 거야 아마도 처음부터 나러더씨 너무 부담스럽네 아니 뭐 까올이 뭐 담요 같은 거 없어요? 아 좀 내가 잘못한 거야 지금? 아이있스 침침님 일교육 구독하시다 아니 뭐 좀 덮어줘 좀 아니 속옷도 이거보단 천이 더 많아 몸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체력이라면 금방 회복하니까 하지만 마음은 심하게 상처입었어요 그.. 그렇습니까? 혹시 에리스 선생님의 정체를 네 마요에게는 의무실에서 전부 얘기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건 남김없이 전부요 하시 주퍼리 두 개지요 라고 무슨 소리야? 마요이는 매우 강한 아이예요 아마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모든 걸 모든 걸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그 답은 당신 스스로 찾아내세요 이것도 마지막 끝날 때 뭐 하나 던져주는 거 있나보다 찐엔딩 볼 때 이제 슬슬 마지막 법정이 시작되네요 진범 이름 진범 이름 이제 알고 있나요? 아이아메씨는 가르쳐주지 않았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윤곽은 보인으로 왔다 보이니? 나 모르겠어 별당이 장원에서 살인됐고 범인이 우연히 그런 곳에 있었다 진범은 자기가 자기 죽인 거 아니야? 에리스 에리스가 에리스를 죽임 즉 범인은 처음부터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치? 제가 아까 말했잖아 그 편지 먼저 보고 소환했다 자기 몸에 가둔 다음에 자살하기? 피해자는 진자를 이용해서 하자쿠라인으로 옮겨졌어요 즉 진짜 그러면 엑소시스트인데 엑소시스트에서 신부님이 자기 몸에다가 집어넣고 떨어져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거든 근데 악마는 긴급탈출하면 되잖아 엑소시스트 대작전 아니야 진짜 이거? 하루종일 별당이 갇혀있었다는 말이 되죠 맞아 그래서 범인은 사건 다음날 하자쿠라인에 없었던 인물 내가 협력 가능한 건 여기까지 지금부터는 당신 혼자 힘으로 싸우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치이로씨 드디어 이 사건에도 결말을 지을 때가 왔다 마요이 씨는 아 마요이는 대체 무엇을 목격했는지 그리고 아야사토마이코를 살해한 범인은 누구인지 모든 것을 밝혀렸다 이 내 손으로 계속 와우와우와우와우 5분간 휴식 같은 날 오후 3시 36분 지방재판소 제7법정 어디다니깐 어디다니깐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방금 검색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보고하시죠 검사 이 작은 칼의 혈은 이 작은 칼의 혈은입니다 현장에 소나무에 꽂혀있던 소나무에 꽂혀있으면 소나무에 피 아니에요? 그치 정의 품성 아야사토마요이가 피해자에게 반격했을 때의 흉기다 그치 그래서 결과는 혈은 역시 피해자일 시간 관계상 정밀한 검사는 알 수 없지만 딱 하나 확실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 칼에 묻은 혈은 피해자일 곳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야? 누굴 걸까아 요... 어디에 있는게 그럼 누굴 껴? 이상입니다 그럼 재판을 제기하겠습니다 아니 누굴 거냐고요 그거는 60초 후에 공개 칼에 묻은 피는 마이코씨의 곳이 아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예요? 증거아품 작은 칼의 데이터를 수정했다 혈은... 혈액형은 피해자일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검찰측 변호측 모두 알고 있겠지만 본권의 심리에는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양측은 결정적인 입증을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듣자니 증인 체력은 한계에 다녔다 단숨에 가자고 물론입니다 그러면 최후의 증인을 입증시켜 주십시오 누군데? 아, 증인 마요이지 증인 이름과 직업을 맞아주지 아야사토 마요이입니다 직업은 나로우드 법률사무소의 부소장입니다 마요이 너 부소장 아니야? 여기 있는 자료에 따르면 당신은 쿠라인류 영매도의 영매사라는데 저 무서워요 그만 둘려나보다 영매사 현타왔어 아야사토가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사실이 아야사토의 피를 둘러싼 사건 무리도 아니지 좋습니다 그럼 아야사토 마요이씨 당신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별당의 정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텐류상의 에리스씨가 살해된 순간을 목격했다 틀림없습니까? 아, 저기 전 아무것도 못 봤음 얼굴을 들어 아가씨 아 피하지 말고 지금은 앞을 봐라 우는건 언제라도 할 수 있다 하..하..하..하지만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의 눈앞에서 살해되었다 그 사실은 이제 변하지 않아 당신이 할 일은 하나뿐 마무리를 짓는 것이다 지금까지 질리도록 봐왔겠지 증인들이 전력을 다해 증언을 하는 그 모습을 당신 차례다 증언하도록 사건 당일법 당신의 눈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증인!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언 시작 별당에서 일어난 일 근데 얘가 위증할 게 없잖아 얘는 빈이 돼 있었는데 뭐 기억나는 게 있나 별채에서 수행 준비를 하고 정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저기 누군가가 머리를 팍 하고 내려쳤습니다 전 비틀거리면서 석등에 간신히 기댔습니다 응? 에리코가 기댄 게 아니네 뚱뚱 뚱 나도 모르게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다음 순간 제 몸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튀더니 전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흠 팍 하고 물론 이 지팡이였겠지 그래? 그래서 마요이 너를 때린 건 역시 미안하기 친함이었지 미, 미안해 나로도 모르겠어 안 보였거든 그런가? 아, 저, 정말이야 굳 젊은 아가씨에겐 추천할 수 없는 밤이었던 것 같군 아무래도 아무래도 증언으로 범인을 특정하 특정하는 건 어렵군요 그러면 변호인 신문해 주십시오 마요이 어딘지 이상해 보여 신문 신문 시작 별 땅에서 일어난 일 정원으로 가고 있다니 그날 밤 별 땅에는 누가 있었지? 흠 그, 그거 물론 비키니 스님 뿐이었어 나중에 아야메씨로 있어 라고 말씀했지만 비키니 스님은 사건 다음날 하자쿠라인에서 밑주르기를 만났다 따라서 범인 일리는 없다인가 그래서 마요이는 아야메씨로 만났어? 응 그러니까 어땠는지 혼란스러운 모양일건 피곤한 탓인가 응 안 만난 것 같은데 아마 내가 수행준비를 하고 있을 때 왔었다고 생각해 머리를 내려친 게 너무 그거 같네 저, 저기 그게 겪는 게 야마도 없어 얘는 못 봤어 맞은 건 뒤에서였고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 후 습격자는 눈앞에 섰을 거야 보지 못했을 리가 없잖아 그러고 보니 미안해 왠지 잘 기억이 안 나서 마요이 괴로워 보여 어떻게 하지? 죽엉 괴로워 보이니까 빨리 끝내야 되니까 들려주겠어 마요이 왜 습격자의 모습을 보지 못한건지 왜 그랬지 그건 저기 아! 그래! 어두워서요 어두워서 영행대 수행에서는 불필요한 빛일 것입니다 음 그러고 보니 그런 증언이 있었지요 사건 당시요 청원은 어두웠다 그래서 습격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건가 뭔가 여기에 비밀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눈 치워진 거 있었잖아요 녹은 거 네모나게 녹은 거 응 불이 켜졌다 결국 그것도 뭔가 있긴 있다는 것 뭔지 모르겠지만 아직 그게 안 써였어 텐유사 에리스씨가 영매한 미안하기 치나미입니다 흠흠 그러면 증언을 계속 듣겠습니다 머리를 맞고 나서 어떻게 됐죠 흠 전 비틀거리면서 그리고 어떻게 됐지 내 앞을 나쁜 놈이 막았었다고 생각해 세.. 생각해? 그니까 빛이 없어가지고 세게 맞았더니 나 그만 패닉 상태가 되어서 머릿속을 똑같은 단어가 뱅뱅뱅 돌았어 오오 그건 흥미롭군요 참고로 어떤 단어가 뱅뱅 돌았습니까? 응? 내 이름은 아야사토마요이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1은 4 나 기억을 잃어버린 게 아닌지 걱정돼 정말 이상하군요 목숨이 위험한 지경에 정말 위험했군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언급결을 살려주세요 잠깐! 소리 지른 거 같아 확실하지 않나? 정말 정신이 없었어 나쁜 놈의 모습도 어두워서 전혀 안보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른인지 애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정말로 무서웠어 확실히 나조차 좀 겁났을지 모르겠군요 언제 다시 공격해올지도 몰랐어 그래서 무조건 소리 질렀어 그게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이 봐요 꽤 혼란스러운 것 같고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하지? 자세하게 물어볼까? 마지막 희망? 잠깐만 마요이 마지막 희망이란건 에.. 아.. 뭐.. 뭐.. 마지막 희망? 아니 아니 마요이가 말한거야 내가 그런 말을 했던가? 아.. 마요이는 보이지 않는 습격자를 향해 외쳤지 살려주세요 라고 응 그것이 마지막 희망이었다 너네 이렇게 증언했어 아.. 내가 가? 흫 마요이 괜찮은거야? 이런 상태로? 어.. 어.. 어? 맞다! 그냥 나쁜놈을 향해 소리 준게 아니었다 뭐.. 뭐라고? 분명 그때 옆에 누가 있었어 나쁜놈 뒤에 그 사람이 서있었어 그래서 난 그 사람에게 살려주세요 라고 후어어 키우옲 왜..왜그레 큰일났다 이건 말하지 않 했려고 했는데 어이에에엥? 징인 그!! 지금 증언은!! 정말 입니까!? 수격자 뒤에 이번에는 ées 중 meow 그 상황에서 누가 있었지? 있을 사람이 없는데? 아직 안나갔어 지금 악령이 한번 더 해야돼 엑소시즘을 여기야? 이 안에? 정신 못 차리잖아 지금 악령 아니야? 굿 진심해 듣고싶으면 극한의 상태를 노려라 그게 내 룰이다 극한의 상태? 지금의 당신은 궁지에 몰려있다 거짓말하거나 뭔가를 숨길 여유 따윈 없지 증인 지금 발언은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합니다 증언에 추가해 주십시오 어 오케이 남자가 남자가 보였대 그 남자 도대체 누구였지 남자는 야하리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에 길 석고길이 왔다갔다 하고 남자가 쟤 밑줄기? 고도 이거 왜냐면 쟤도 조사하잖아 이걸로 본거 아니야? 그래서 말 안하려고 한거 아니야? 고도가 있어서 안보였어 안보였다 고도가 고도가 왜냐면 석등의 불은 그렇게 밝은게 아니니까 서..석등 이게 야시경이라면 석등의 불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음 별당 정원에는 큰 석등이 있어요 수행자들이 수행이 있을 때는 작은 등을 밝힙니다 아 그래요 이런 말도 있죠 석등 밑이 어둡다라고 가까운 적은 안보였는데 멀리 있는 사람만 보였어요 그때 정원에는 다른 불빛은 없었으니까 흠 따뜻한거야 피겠지? 카레 똥카레 저..설마 그건 그땐 잘 몰랐지만 아마 피였다고 생각해 습격자 엘씨씨가 영매한 미안하게 친함에는 그 순간 등 뒤에서 범인에게 찔렸다는건가 그때 나는 너무 놀라서 눈 위에 주저앉았어 피는 분명 지면에도 튀었을거야 그래서 지면을 걷어놨어 그래서 그걸 걷어놨어 잠깐! 그럼 그..의 일은? 기억이 나지 않아 어떻게 살아났는지 그것도 기억이 나지않는건 음... 당치도 안하요? 저기 그런건 또는 짐작도 안가요? 그건 유감이군 마요이와는 벌써 3년이나 함께 지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으면 난 태도를 알 수 있어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녀는 틀림없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나 이렇게 여기까지 수행준비를 하고 정원을 지나가고 있었다 여기를 다시 하면 고르는게 있었잖아요 그걸 할까? 이.. 여기였나? 아.. 이게.. 이거 만들어서 끝났네 아.. 끝났나보네 이 남자를 제시해야되나? 석등은 꺼져있었다고 하는데 석등에.. 작은 불이 켜져있었다고 그랬나? 꺼져있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그러네? 그.. 제가 그.. 남아있었잖아 여기여기 카즈에 잇다 이거 습격재비가 왜 남자가 서있었다는거지? 응 그 남자가 범인이다 등뒤에서 피해자를 찔렀다 미안하게 친하미를 영매한 텐류사이에리스 산장님 즉 니 어머니를 ..범인 또 있었어 남자가 넌 그 범인의 정체를 보석상이야 알고있지 않아? 보석상에 와서 담근다고? 빡이야 남자 형 남자라고 해봤자 아니 그 누가 있어 여기서 지금 원한이 있거나 그런게 얘 밖에 없는데 엄마를 왜 찌르냐고 마요를 살리려고 없잖아 왜냐면 얘는 실제로 그 이후에 왔지? 아니 찌를만한 이유가 있는 남자가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맛있어 텐류사이 맛있어 텐류사이 에리스를 따라서 텐류사이 맛있어 이거 완전 얘는 팬이잖아 그냥 그 뭐야 스승님을 모시는 그냥 부하잖아 부하 이 증인은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알겠다 포단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른다 무슨 말 착각이라니? 마요이 사건 당일방 그 석등은 망가져 있었어 아 그래 겨울 땅의 정원에 불빛 같은 건 없었어 그럴 수가 오드리교드리교 조용하세요 정숙히 어떻습니까 고도검사 커피의 맑은 어둠에 밀크를 묻고 휘젓는다 집인의 마음을 지금 탁한 카페오레다 크크 카페오레 커피우유 말인가요? 변호사의 발언이 밀크람 당신은 스푼이지 재판장 내가 스푼이라고 자네도 알고 있을 거다 마르호도 이 증인의 전신 상태는 상당히 불안정하다 다소의 착각은 어쩔 수 없겠지 유감이지만 그럴 수 없어요 뭐라고 청원에 불빛이 없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방금 증언에는 치명적인 모순이 생깁니다 나르호도 잘 들으십시오 증인은 습격자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성별도 어른인지 어린애인지 몰랐다라고 그런데 그 습격자의 뒤에 서 있던 인물에 대해서 증인은 남자인 것 같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사람은 안 보이는데 뒤에 있는 사람은 보여 근신의? 아니지 뒤에 뭔가 빛이 있었다는 거죠 어두우면서 그쵸? 앗! 즉 빠유에게는 그 인물이 보였다는 말입니다 눈 앞에 서있는 사람조차 보이잖아 confession 현장에는 다른 불빛은 전혀 없었다. 어둠 속이었기 때문에 보이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 이거. 야투경. 리얼. 진짜 리얼. 난 왜 자꾸 얘가 가냐면 솔직히 약간 극으로 접근하는 건데 얘가 해결이 안 됐어 지금. 그리고 얘가 지금 언니 치이로랑 그 뭐지? 그 선후배 관계잖아. 사수 부사수 관계. 억울하게 죽었단 말이야. 누가 있을 것 같아서 난 자꾸 얘인 것 같은데. 그리고 말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비밀로 하려는 이유가 이게 보였나 보네 줄 세 개가 어두워서. 비밀로 하려는 이유가 곤란할까봐. 그치? 찔러 죽였으니까 곤란할까봐 숨겨주려고 하는데. 음. 마요이 넌 어둠 속에서 범인의 모습을 보았어. 그리고 그 남자를 감싸려 하고 있어. 봐봐. 그 감싸요. 왜요. 자기 엄마를 사례했는데 왜 감싸. 거기에 생각할 수 있는 결론 오직 하나. 너는 그 남자의 정체를 알고 있는 거야. 이 자식이 위즈호를. 근데 얘가 억지로 세웠잖아. 그치 마요이를. 들통 나고 싶어요 얘는. 그치? 얘가 세운 거야 얘가. 억지로. 그럼 얜 들통 나고 싶단 말이지? 왜 들통 나고 싶을까. 마루호도 들려주지 않겠나. 지옥 가고 싶어서 그런가. 그냥 이렇게 있으면 싫어서. 증인이 어둠 속에서 대체 무엇을 봤는지. 확실히 밝히자고. 안되나 로도. 이제 그만해. 마요이는 범인을 감싸려고 필사적이야.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그 범인을.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난 진실에 입증하기 위해 여기에 서 있는 거니까. 그리고 저 봐봐 진실. 빨간색. 안보여. 빨간색이라. 아니. 걔 누구야. 고도가 맨날 하는 말이잖아 입버릇처럼. 진실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냐. 뭐. 증언이 이상하건.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건 진실이다. 진실. 그러면 변호인은 제시해 주십시오. 증인이 어둠 속에서 본. 범인의. 정체를 말해줘. 거두지 뭐. 그리고 이 재판 시작할때 의미신정하게. 나는 아직 너를 인정한게 아니다. 크으으으. 어둠 속이기에 목격된 진보. 여러분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 문을 꺼주십시오. 이 법정에. 아. 그렇게 되겠다. 간단합니다. 아. 왜. 왜 꺼. 변호 측은 요청합니다. 이 법정에 불을 모두 꺼주십시오. 크으으윽. 거루 꺼. 따스베이더처럼. 나에게 가입했다. ?! 이렇게 반짝빡, 깜박깜박하는 거구나 나는 여기만 떠 있을 줄 알았는데 깜박깜박 너무 밝네 밝은데 꽤 밝네 배하는군 마루허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둠 속에서 목격된 남자의 정체입니다 어떻게 된거? 어떻게 된거, 어떻게 된거 정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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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도검사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어떻게 된 거야 변호인 씨 변호인의 주장은 매우 이상야릇합니다 왜 반론하지 않는 겁니까 굿 재판장 묻는 상대를 틀린 것 같은데 뭐...뭐라고요 목격한 건 본인에게 묻는다 그게 내 룰이다 마요이 어떤가 네가 현장에서 본 건 저 붉은 세 줄의 빛 아니었나 맞아요 증인 말해봐요 맞아요 아 맞냐고 아 아닙니다 아 돌겄네 전 그런 거 보지 않았어요 마요이 피피의 자를 찌른 사람이 남자였다고 생각한 건 달리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돌아가네 이걸 돌아가네 이걸 화려 안 하고 돌아가네 수단 거기까지다 재판장 수...수다 중요한 건 증언으로 듣는다 그게 내 룰이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증언을 계속해 주십시오 범인이 남자라고 생각한 그 이유를 말이죠 아 네 그건 사건이 일어나고 제가 정신을 잃은 후의 일인데요 그래 아까 재판할 때 계속 도와줬잖아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니까 이 현장에 이미 있었던 애라서 정신을 차려보니 전 별 땅에 눕혀져 있었어요 정원에 돌아와 보니 왠지 현장은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형이 카욕이 파놨어 저 빗자루 쓰는 거지? 아니 노기 녹여버리기? 히트 비전? 석 등 주변에 눈도 깨끗하게 치워져있었어요 아니 커피를 뿌려서 녹였어 커피 그것을 혼자서 했으니까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흐으으으 아... 범인이 남자라고 생각한 건 사건 후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송해요 전. 사건일 때 남자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 거를 보여주면 억울해집니다. 호도감사가 바라는 대로 당신은 지금 지쳐있습니다. 다소의 혼란은 어쩔 수 없겠지요. 음... 그런 걸 찾으면 돼. 눈을 오줌으로 녹인 흔적, 낙서하면서. 그림 그리기. 하트, 하트 이런 거. 하트, 오줌, 흔적 이런 걸 찾으면 남자야. 오줌 컨트롤? 오줌 컨트롤. 가능성 있어. 그치. 게다가 확실히 현장 상황을 생각하면 범인을 남자라고 생각한 것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변호인, 진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판사도 알아. 왜 그런 줄 알아? 혈흔이... 걔의 혈흔이 나왔을 거 아니야. 고도의 혈흔이. 근데 다른 사람의 혈흔이 나왔습니다. 밝히진 않고 이대로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거의 그거잖아. 잘 모르겠네. 범인의... 들... 정신을 차려보니 전 법당에 눕혀져... 별당에... 아, 별당에 눕혀져 있습니다. 정신에 이런 건 별당의 정원이었지. 피해자가 찔린 순간이라고 생각해. 그럼 마요일을 별당 안으로 옮긴 건 피해자를 등계에서 찌른 범인이라는 말이 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 별당으로 옮겨놨어 또? 응 범인이 마요일을 별당 안으로 옮겨놨다 돌아와 본 현장은 변해 있었어요 물론 범인이 한 짓이겠지 그런 것 같아 어째서 범인은 현장에 손을 댔을까? 범인 자신에게 뭔가 지명적인 증거라도 있었던 것일까? 난 몰라 몰라 할 거면 시바 말을 하지마 가만히 있어 물을 꺼놨어 뚱뚱뚱 화톱불이 지펴져 있었고 시체가 사라졌어 화톱불이 지펴져 있었다? 응 그래서 알았어 현장이 변했다는 것 범인이 불을 켰다 그렇게 생각했지 왜냐면 눈 위에 있었거든요 그 가로랑 이렇게 어둠 속에서 시체를 옮기는 작업 같은 건 못하니까요 불을 켜야지 시체가 보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애쉬당초 범인을 왜 시체로 옮겼을까요? 분명히 범인 자신에게는 아무런 메리트도 없다 시체가 사라져서 득을 보는 사람은 마요이잖아 응 그치 그치 그러면 현장 상황을 조금 더 틀려주겠습니까? 눈도 치워져 있어 그러면 그 눈은 범인이 계속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어 부자연스럽게 치워진 석등 주변의 눈 이상하잖아 별당 창고에 삽이 있었어 너무 무거워도 나에겐 무리였다고 생각해 아니요 정말 의수 의문투성이인 범인이군요 대체 왜 눈을 가지고 갔을까요? 분명히 눈 위에는 피해자의 피가 뒤에 있었지 응 땅에 주저앉은 나에게도 있었으니까 즉 범인은 피가 묻은 눈을 숨길 작정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데 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 해도 역시 의문이 남습니다 피가 묻은 눈을 숨기는 것 뿐이었다면 특별히 이렇게 많이 눈을 치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게 피가 묻은 곳만 치우면 되었을텐데 아무래도 이 눈에는 아직 의문이 있는 것 같군요 이게 빨간색 안 보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네 응? 맞아 빨간색 못 알아보잖아요 단어장처럼 우리 그니까 아까 그때 못 봤잖아 빨간색 잘 못 봤잖아 모르니까 대충 다 한 거야 그니까 모르니까 맞네 호돋네 거기서 한번 찔러보자 찔러보자 근데 어떻게 찔러 눈을 그 증거가 없잖아 얘가 잘 못 본다는 증거를 제시해야지 주변에 그냥 제 인물 제시하면 안돼? 추궁했나 여기서? 아 했지? 네 추궁했어 하라고? 인물에 설명이 있나? 없어 없어 아 이거 내는거야 근데 너무 건너뛰는데 아이고 죽었다고 그래요 너무 건너뛰어 이유는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이유는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유죄 어 지옥가 어 여기야 어 이거 좀 오른데? 마요이 뒷모습이 아닌데 이런가? 맨 밑에 맨 밑에 같은 날 모시보라 잠깐만 여기서부터야? 응 아냐 빨리 보내면 돼 이게 예 아냐 그래서 얘네 예승 예승 지금 미안함이 지난미였다는 것입니다 미안하기 지난미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기서 그거야 마지막 희망이라는 대답을 이끌어내면 돼 다 넘기고 여기서 죽음 죽 아니아니 여기서 마지막 희망 오케이 소원 자 여기 응 그리고 제시한다 여기서 이거 제시했었나? 아니, 아니. 석 등이야, 석 등. 석 등이 불꽃 있었다. 아, 맞네, 맞네. 석 등부터. 아, 맞네, 맞네. 저... 조지고 여기서. ㅎㅎㅎ ㅋㅋㅋㅋ 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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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많이 했었네 많이 했었어 뿜뿜뿜뿜뿜 뿡뿡뿡뿜 뿍뿡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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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up pISH pISH 이가 나와있으면 밀 먼저 pShub fascina satsina 일순 government 스포 organizations 이렇게 넘기면서 보니까 오히려 진짜 대사가 걔만들inho 실제로 걸어 가면 금방가는데 차타고 가면 괜히 길어.. 되게 멀어 보이네 차타고 가니까.. 되게 멀어 보이네 분 좀 거질래? 다 부트펑크였어 범인의 대회 이것도 드디어 왔다 금방 왔네 개같이 젖어 한 남자? 어 다른 상관없어 상관없어 하지마요? 전체엄 하핳 음흥 시체가 사라져 있었고 음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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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만nh 우리가 아까 어디서 했지? 으흥 으흥 우리가 고도검사를 아 이거 아니거? 어... 그럼 그때까지는 범인을 보지 않았더라구요? 하지만 아까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잖아 습격자 뒤에 남자를 봤더라구요 분명 범인은 상당히 많은 일을 해내고 있어 시체를 진자운동으로 옮기고 현장에도 손해됐다 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까? 마요인은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군 여기 앞에 몇개만 보고 별당의 정원이었지 너무 서둘렀어 니가 피해자가 찔린 순간이라고 생각하니 침착하게 하면 뚫을 수 있어 별당 안으로 옮긴거 피해자를 등 뒤에서 찌른 범인이라는 말이 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범인이 마요인을 별당 안으로 옮겼다 별당 안으로 옮기고 치웠어 그지? 상당히 많은 일로 됐어 왜 현장에 손해됐을까? 치명적인 증거를 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빨간색을 못보니까 얘가 다 팠다고 생각했지 근데 이게 너무 연결이 안된 상태에서 너무 질렀어 그니까 답은 맞았는데 그 과정이 안 써있으면은 점수 안준다 그랬거든 수학 문제 같은 거 외국에서 하트 뿌리 지펴져 있었다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아 범인은 불을 켰다 그렇게 생각해야겠지? 어둠 속에서 시체로 옮기는 작업 같은 거 못하니까요 애쉬당초 범인은 왜 시체로 옮겼을까요 분명히 범인 자신에게는 아무런 메리트가 없어 시체가 살아있어서 등을 보는 사람은 마요이 어 이거 여기가 왜 파냈을까? 그래서 여기서 그.. 뭐뭐지? 고도를 이제 제시한 건데 정말 의문투성인 범인이군요 왜 피해자의 피가 튄 눈을 왜 다 싹 쓸어갔는지 왜 다 파갔을까요? 피 묻은 것만 치우면 되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고도를 댄거였어 여기까지 보자 아 이거 아까 봤는데 그때까진 범인을 보지 않았다라고? 응 하지만 아까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잖아 습격자 뒤에 남자를 봤더라고 미안해 나로 오도 분명 범인은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어 시체를 진정운동으로 옮기고 현장에도 손을 댔다 대체 뭐 때문에 그런 짓을? 마요이는 알고 있을지도 몰라 야 이거 진짜 어려운데 여기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전 별 땅이 높아져 있었어요 변이 있었어요 시체가 사라졌어요 석등 주변에 눈도 깨끗하게 치우고 있었어요 그니까 여기 잘못된 부분으로 해야하잖아요 이것도 안해봐 아니야 아니야 재신도 하지마 재신도 하지마 아 저기 보게? 응 구독과 좋아요 사진이 있나 우리도? 그거 아까 석등이랑 뭐 찍혀있는 거? 마요이랑? 응 붙여도 너무 많다 석등은.. 석등은 없고 피가 묻어있는 부분만 치우면 되는데 네모나게 전부 봤다 요거는.. 빨간색을 못봐서 그런거냐 아니면.. 그 잔디 때처럼 이식을 하기 위해서냐 못봐서 그런거지 못봐서 그런거 맞는거냐 그거는? 근데 여기서 그게 아니었거든요? 검사가 아니었거든요? 이게 없잖아요 설명이 있어야 돼 일단 추궁을 한번 다시 봐야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제 처음이 감사합니다 정원 찔린 순간 별당 안으로 옮긴건 번쩍 들어서 옮겼다 등 뒤에서 찌른 범인 등 뒤에서 찌른 범인 이라는 말이 됩니다 하아 흠 피해자 에리스를 등 뒤에서 찌른 범인 별당 안으로 옮겼고 왠지 현장은 변해있었죠 포민이 한 짓이고 그 사진을 좀 볼 수 없나? 그 현장 사진? 그게 없어요 그 얘기 추궁 하다보면 나오나? 그 장면 있을 것 같은데 그 봐야 할 것 같은데? 어? 뭐야 이거 추궁을 안 했나봐 이거 나왔었어? 추궁을 안 했나봐 이 부분을 여기서 안 했다고? 다 하지 않았어? 느낀 것? 범인 나를 위해서 증거를 정리해줬다고 뭐라고? 당신을 위해서? 그날 밤 별당에 있었던 것이 밝혀진 사람은 저뿐입니다 BK 스님이 돌아와서 현장을 본다면 마요이가 범인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아니요 분명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범인은 사건 따위 없었던 것처럼 현장을 지웠다라는 예 분명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발언은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언에 추가해 주십시오 봐봐요 이거를 다 안 했나봐요 아 아 그 사진을 좀 보면 알 것 같은데 추궁 여기서 추궁 마요이를 위해서 그야 시측한 혈언이 남아있으면 의심을 받는 건 나잖아 아마 그렇겠죠 그리고 그렇게 됐더라면 비애자의 정체가 문제다 신원이 밝혀졌다면 큰일 났을 거야 왜? 엄마라서? 쿠라인류 영매도 당주가 외동따를 위해 사래 그렇다는 얘기는 쿠라인 이제 이 가문이 끝이죠 끝 분명 마요이는 견디지 못했겠지 그리고 이 뒤에 이 슈퍼마리오 스타 있죠 스타가 저거 거슬려요 뒤에 슈퍼마리오 스타 하지만 범인의 행동은 한편으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렇게까지 당신을 지키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어? 이거 봤던 건가? 그 다음에 다시 해봐 또 갱신댔을 수도 있어 이건 지금 처음 봐본 건데 정리해줬다 현장이 변했었고 화톡불이 집에서 시차가 사라졌어 화톡불이 집혀져있었다 현장이 변했다는 거 화톡불이 왜 집힌거지? 치.. 치우려고 아 치우려고 그치 시체로 옮기는 작업 같은 건 못하니까요 하지만 그렇다면 신경쓰이는군요 애당초 범인을 왜 시체로 옮겼을까요 마요이를 위해서 마요이를 위해서지 롤드 치워질거 한번 봅시다 진입차하게 하면은 아 구독 감사합니다 여기 하하하 나 알았어 나 알았어 나 알았어 나 알았어 눈 위에 있는 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여기 다 파낸 거잖아 근데 여기 붙었어 근데 마이오이라고 써있는데 이건 내붙었어 빨간색이라 안 보이니까 이것도 고도가 확실한 거지 그러니까 증거를 저 석등을 내밀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맞네 열심히 치웠는데 얘는 눈, 눈쯤만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이오이 글씨가 너무 제일 의식해 그거 아닐까? 거기서 우리가 실패한 부분에서 고도를 내밀는 게 아니고 석등을 내밀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게 계속 저항이 지켜주려고 하는데 아 맞네 많이 치울 필요가 없어 저게 너무 이상하잖아 근데 이거는 이거에다가 여기야? 여기니? 세이버 안 해도 되니? 요건데? 마이오이가 써있는 거? 이거 말고는 여기니? 근데 깔끔하게 이어지진 않는데 문장이 뭔가? 이거요? 이 다음은? 이건 저장 저장하고 싶은 거 맞는 거는? 이거 저장, 저장 안 하면은 진짜 갑분싸대 이건 저장이 안 돼 아 근데 이게 이거, 왜냐면 이게 적힌 걸 보여주고 싶잖아요 이 다음 문장은 뭔데? 일단 제시 일단 제시 아니요 선생님 와아 뒤집어 나 말했지? 내가 이거 갚은 사람다워 어 다행이다 상남자로 죽느냐 상남자로 죽느냐 12시 넘었어? 하남자로 오래 살아남느냐 10시 넘었다 다음 문장은 뭐야 그것도 형이 지적한 거 있죠 마요인은 안 치운 거 이것도 나중에 나오는 거 같아 내 생각엔 이전에 뭐 하나가 더 있다? 마요인은 알고 있어 무엇 때문에 했네 무엇 때문에 지킬려고 왜 왜냐면 내가 지키지 못한 사람의 동생이니까 어때? 응 근데 만약에 치이로라고 쳐 치이로를 제시할 데가 없잖아 어, 이거 제시할 데가 없어 왜 다 다 알겠는데 지금 여기서 뭘 도착지는 않아 근데 중간을 못해 도착지는 저길 모르겠어 추궁을 또 해야 되나? 잠깐만 나 추궁을 칭 칭 칭 칭 칭 별당에는 정원이 없지 피해자가 찔린 순간을 얻어낼게 범인이 마요일이 별땅을 느끼고 다 변할 수 있고 현장에 손해됐을까? 왜? 느낀 것이 있어 느낀 것 저를 위해 증거를 전부 정리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의심받는 건 나잖아 피해자의 정체가 문제다 엄마가 알려주면 충격을 받고 끙끙끙끙끙 범인의 행동은 어? 여기서 당신을 지키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어? 그 이전? 여기서 짓인가? 자유스럽지가 않은데 여기서 여기서 언니를 제시한다? 이상하잖아 언니를 제시하는 게 이상하잖아 언니 뭐 언니가 너를 위해 증거를 정리해 줬다고? 어? 뭔가 명쾌하게 가야겠다 이것도 파도풀이 지켜져 있었다 글쎄 이거 보고 치워야다고? 마요일 마요일 그 전 거 봐봐 그 전 그 전 이게 새로 나온 거거든요 마요일 안 지웠잖아 마요일을 안 지웠잖아 전부 정리된 게 아니잖아 전부 정리된 게 아니잖아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고글로 이어지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이거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안 내밀고 다른데서 우리가 아까 죽은 데서 내밀었던 거 같아 이거네 새로 나온 거 휴 다행 하니까 이게 좀 애매해 애매해 알겠어 알겠는데 내라고 제시한다래 좀 명확하게 알려줘야지 피해자 텔류 사이에 에리스의 시체는 하자쿠라인 경례까지 옮겨졌어요 그리고 현장 정원에서는 비가 튀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눈이 치워져 있었다 이것들은 진짜 살인 현장을 숨기기 위한 조작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 치고는 한 가지 도저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한 점이라? 도대체 뭐지? 당신도 지금이라면 알 겁니다 고도검사 물론 석등에 남겨진 혈서입니다 하얀 석등에 분명히 적혀있습니다 마요이라고 지금도 몰라 고도는 아직도 몰라 나 알았어 그리고 이 마요이를 지키는 이것도 지금 못 읽어 범인의 목적이 거시였다면 범인의 목적이 거시였다면 걔는 지금 이렇게 들려 가장 먼저의 석등의 글자를 지웠어야 합니다 하하 그러네요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그건 오류였어 정숙이 정숙이 하지만 변호인 범인이 현장을 감추라고 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시체로 옮기고 피가 묻은 눈을 모두 숨겨도 가장 수상한 피로 적힌 글자를 남겨놨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변호사는 그 이유를 아는가 그건 니가 빨간색 셀로판지를 끼고 있기 때문이야 현장에서 시체를 옮기고 혈혼을 치운 범인이 왜 글자만은 현장에 남긴 것인지 범인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석등의 글자가 나왔다는 사실을 움직일 수가 없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야 범인은 붉은색을 보지 못합니다 나루오도씨 당신의 생각을 묻겠어요 범인은 왜 석등의 글자를 지우지 않았죠 몰라서 까막노입니다 보도검사 당신이 이렇게 말했죠 있을 수 없는 일을 모두 제거해 나가면 마지막에 남는 건 단 하나의 진실 좋은 건 많이 흡수해 가라고 이 사건의 범인은 진짜 현장을 감추려고 했다 그렇다면 석등의 글자를 지우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만약 그 피로 적힌 글자를 봤다면 하지만 이렇게 눈에 띄는 글자를 보지 못할 리가 보통은 있을 수 없지 화톱벌도 있었는데 확실히 쓸 수가 없군 보통이라면 무..무슨 말입니까 변호인 이 삭.. 자기 넥타이 색깔 한번 맞춰보라고 하는 거 아냐 이러고 아 그런가 그럴 수도 있어 이 사건의 관계자 중에 단 한 명 피로 적힌 글자에 눈치채지 못한 인물이 존재합니다 뭐..뭐라구요 석등의 글자에 눈치채지 못한 인물 대체 누굽니까 도대체 sit 고독 mile 고도검사 당신은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직 변호사 instincts 이.. 돌아다니는 것 닿기 내 눈은 옛날에 못쓰게 됐소 이런 큰 마스크를 걸치고 있어도 완전히는 보이지 않는다. 완전히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 겁니까, 고도검사? 이 석등은 오늘 재판에서 증거품으로 제출됐습니다. 그때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석등은 무언가 적혀있습니다. 이건 피로 적힌 글자입니까? 다 바보같은... 이 석등에 뭐가 적혀있다고? 코더검사. 당신에게는 보이지 않는 색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란 옷을 입었어. 왜냐, 빨간 옷 안 보이니까. 빨간 옷 입으면은 흰 바탕 위에 빨강. 그것이 당신에게는 안 보인다. 흰색하고 똑같이 보이나보지. 그래, 전에도 한번 같은 일이 있었지. 트레비앙에서 일어나는 그 독살 사건을 심리. 흰색하고 똑같이 보이나보지. 네가 우리들의 마돈나 가고 있던 앞치마다. 아무래도 커피를 쏟은 모양이군. 아, 피를 못 봐. 맞아. 저때 처음으로 이상하다고 느꼈어. 그런데 아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째서... 이 혈흔에 대해선 설명이 없는 겁니까? 맞아, 이랬어. 혈흔이라고? 무슨 말이지? 아니, 아니. 새빨간 피가 이렇게 많이 묻었는데. 까보 같은. 난 들을 적이 없다.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돼. 흰 앞치마에 묻은 커피는 보였다. 하지만 케찹은 보이지 않았어. 빨강이었으니까. 굿. 이상하단 말이지. 흑백 사진으로 바꾸면 검게 솟아오르는 이 글자가 왜... 내 눈에만 안 보이는 거지. 흑백으로 하면은 까묵해해서 보이나보다. 그, 그러면? 포도검사 당신은 인정하는 겁니까? 이 석등의 빨간 글자가 당신에게는 보이지 않았다고 말이지. 그럼 저 화톱불도 공중에 떠있는 것처럼 보이겠네? 기둥이 빨간색이니까? 이봐, 영감. 당신 몰랐던 건가? 하얀, 하얀... 하,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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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바탕에만 그런 것 같은데? 그런가? 내가 빨간 홍차를 절대 마시지 않는 그 이유를... 지금까지 도저히 확신을 가질 수 없었다. 저 남자는 보도검사가 범인이라니.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드디어 보이고 말았다. 진실이... 진실은 보도록.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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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으로 인정이 없었 뒤... 하얀.. 뭐 게다가 적혀있는 이름은 내가 아니고많아. 예수 å twenty- Bulg 현장에 큰 단서가 잠들어 있습니다. 눈이라는 단서가 무슨 말이죠? 왜 그렇게 많은 양의 눈을 치웠는지 재판장님 당신도 말씀하셨습니다. 혈흔을 없애고 싶으면 그 부분만 버리면 된다. 그 부분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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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이제 알았어. 범인에게는 눈에 떨어진 빨간색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눈을 버려야만 했다. 비가 튀었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만의 눈을 전부 어떠어서 혈인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가능성은 어떤가? 있을 수 없습니다. 현장에는 화톱불이 있었다. 보이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너야 재판은 여기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골도검사! 어떻게 되겨, 어떻게 되겨! 마요이 서 있는 채로 좀 뻘쭘하겠네. 자, 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마요이 뭐, 뭡니까 증인? 고, 골도검사는 범인이 아닙니다. 왜냐면 그게 검사님이 별당에 온 것은 사건이 일어난 지 이틀이나 후 그 다리가 수리되고 나서입니다! 아가씨 그만해. 당신이 그런 걸 증언할 수 없어. 왜, 왜죠? 이렇게 보여도 의외로 끼옷! 그 사건이 일어난 후 당신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다.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이런 영감. 아까 막 입증되었지. 이 증인은 사건을 쭉 의식을 잃고 있었다. 미안하게 친함이를 영매하고 있었으니 아, 그래서 있죠. 불 부탁입니다. 증언하게 해주세유! 서윗, 고독. 나라도, 들어줄거지? 마요이 무슨 일 있어도 고독검사를 감싸려는 셈인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같이 지옥으로 가라고 니네 사귀냐? 재판장님, 증언을 들어보시죠. 그래서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굿! 좋은가보다. 말을 허도. 그러면 증인은 증언을 부탁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후 별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후 저 영매를 했고 의식은 끊겼지만 별당에는 저 말고 그 아이가 있었어요. 사건 후에 별당 증언! 시작! 하미도 같이 있었어요. 뭐? 나를 밟고 사람을 찾았지만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다음날 다리가 수리되었을 때 그 아이는 별채에 있고 고독검사는 그때 처음으로 별당에 왔습니다. 제일 먼저 하미를 발견하고 격렬해줬어요. 네? 하, 하미? 제 사촌동생입니다. 아야사토. 하루미. 흠, 그래서 지금 이야기는 언제 들었습니까? 아, 방금 전입니다. 의무실에서. 실로 유감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들어온 것은 증언으로써 취급되지 않습니다. 윷! 그럴 수가! 하미는 절대 거짓말 같은 건 안해요! 저보다 훨씬 좋은 아이니까요! 그 바이오이가 증언하고 있는 거잖아. 굿! 검찰 측에 이의는 없다. 그 증인은 신용하지. 고, 고독검사. 신문하는 게 좋겠어. 변호 측에 이의가 없다면. 어떻습니까? 변호인. 하미를? 그러면 신문 해볼까? 응? 아니, 그. 남한테 들은 얘기를. 남한테 들은 얘기도 인정해준다? 하미, 그날 밤은 어디서 밤을 짓었을까? 수행당 옆에 있는 별채 있지 않았을까? 수행 중인 수행당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럼 그렇고 그 아이는 왜 별당에 무엇보다 마요이가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카드 끼얹으러 간 거 아니었어? 영행도의 수행은 상당히 험난하니까 하루미는 미안하기 친하미를 영행하려고 했어 하지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대로 별당으로 향했다 하지만 거기에는 이미 미안하기 친하미가 있었어 탄미사의 에리스 씨의 몸에 그 영혼이 들어가 날이 밝고 사람을 찾았지만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별당을 구석구석 다 찾아봤겠지? 하미는 상당히 불안했던 모양이야 찾을 곳은 거의 없었는데 몇 번이나 돌아봤다고 했어 별당에 있는 것은 수행당과 별채 그리고 큰 창고도 있지만 그 정도이려나? 창고라 하루미는 그냥 사람을 찾았을 뿐이지 창고 따위 잘 조사했을까? 나, 나라면 제일 먼저 조사할 텐데? 흠, 누군가가 창고에 숨는 건 가능했다는 겁니까? 다음날 다리가 수리되었을 때 그 아이는 별채에 있었고 하루미, 다리를 수리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을까? 무슨 뜻? 아니, 어째서 별채에 있었는지 궁금했어 나라면 다리 근처에 가서 손이라도 흔들 텐데 아, 하미는 그때 자고 있었대 저날 밤에 혼자서 불안해서 몇 번이나 눈이 떠진 모양이야 이런, 불쌍하게도 혼자서라니 뭐, 적어도 수행굴에는 친구가 있었지만 말이야 암호 잠을 세워 씨름하고 있던 미안하게 친함이가 그녀는 사람에게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어 그러니 두 사람은 얼굴을 마치지 않았겠지 머지않아 다른 인술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지 고도검사는 그때 처음으로 별 땅에 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렇습니까? 고도검사 헛, 증언때를 넘어 여기까지 질문이 날아오다니 변호인, 질문은 증인한테만 하시죠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것은 증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건 당신입니다, 재판장님 헤헤, 제가 한 방 먹었네요 할 수 없군요 어떻습니까, 고도검사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커피 그게 바로 내 뜨거운 주이다 사건이 없었으면 평생 방문한 일은 없었겠지 그런 추운 산 속에 추운 산사 따위 말이지 하자프라인에도 별 땅에도 간 적이 없다는 건가요? 굿! 뭔가 말하고 싶은가 말하루허도 하자프라인 별 땅에 어쨌든 고도검사의 틈을 차선할 수밖에 마요일을 심문하면서 그러면 증언을 계속해 주십시오 다리 수리가 끝나고 경관들이 별 땅 쪽으로 건너갔죠 네, 거기서 고도검사는 제일 먼저 하미를 발견하고 격렬해 줬어요 격렬을 했다? 하미가 말했어 친절한 아저씨였어요 고맙습니다 고도검사님 단지 커피 많이 하는 안이라고 생각했어요 굿! 그만하게 부끄럽군 왠지 분하고 별 땅이나 예시당초 볼만한 것이 적다 경관들은 모두 정원에서 단서 찾기에 물중하고 있었지 그래서 혼자서 수사하고 있었다 굳이 바뀐 거라고 하면 수행당의 미인인가? 미인? 물론 나야사토 마이코지 수행당의 미인? 아 카레 전통의상에 있는... 카레가 있는 색인가? 그렇다면 별채로 갔습니까? 방금 고도검사의 증언 아무래도 잡아낸 것 같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고도검사가 어디 있었는가? 그때 그는 이미 별 땅에 있었던 거야 그렇지 않으면 텐룬 사이에 에리스를 찌를 수 없다 이게 봐봐요 아까 여기서 봐봐요 응 봐봐요 대단했습니다 경례 여기 이 부분 있죠 응 수행당의 미인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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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방식으로 보도에 수사 사! 사! 아! 사! 사! 지금 이부분이거든요 미인 부힐 이거를 봐봐요 카르가 뒤 옆에 있는데 어떻게 알아? 어? 그 전에 와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하는거지 그치 맞네 맞네 지금 보면 어떻게 아냐고 이걸 맞네 맞네 씨발 말콘지 똥이지 발가락만 보고 아나?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여기서 제시를 해야되는데 이거를 어느 부분에서 제시를 해야되는지 몰랐어 응 근데 여기서 제시할 수는 없어 갇혀있었어요 다음 아 이거 말고 다음 다음 유리근길 제시 똥카르 제시 아니 카레에요 그냥 고맙네 아유 간만에 한 번에 고도검사 당신이 다리를 건너 별당으로 갔던 것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보다 훨씬 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을 알지? 그는 지금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다 수행당에 걸려있던 그 족자에 대해서 왜 족자요? 하지만 고도검사는 틀리지 않았어 그건 분명히 어머니가 마요이 넌 물론 모르겠지 사건이 발생하고 이틀 후 몽롱교의 수리가 끝났을 때 수행동에 걸려있던 족자는 이렇게 똥카래로 본법이 됐어 아니 그냥 카레에요 아예 뭡니까 이 식욕을 도둑냄새는 다 썩었을텐데 카레는 하루 지나야 맛있거든 어 사건 다음날 아침 한 인물이 카레를 엎었습니다 왜 하필 카레야? 나로돋 그 인물에게 있어서는 기쁜뜻이 있었던거야 아무튼 어떻습니까? 고도검사 만약 당신이 사건 후 처음으로 족자를 봤다면 아사톰 아이코가 있는지 뭐 똥찌꺼기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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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 기다려 나로돋 뭐지? 저 족자를 다시 한번 잘 봐봐 바 위쪽에 문양이 그려져 있지? 그건 니나 알겠지? 그게 뭔데? 쉽덕아 몇 대 당진진 어떻게 알아 그래 그러니까 이 문양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족자에 아야사톰 아이코가 그려져 있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아니요 고도검사는 족자에 대해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전통의상의 미인이 인도의 색과 향기에 둘러싸여 있었다 아 문양의 의미를 아는 건 가능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마이코의 모습이 전통의상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알 수가 없어 고도검사 당신은 그날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별 땅에 숨어있었 근데 쥐새끼처럼 숨어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약간 전통의상 느낌 나지 않아? 사실 저 게닷작 보면 게닷작을 입을 때 뭐 그리고 저 화산지지 양복 입고 하진 않잖아 그 저 그니까 종이나 질감이 음 그렇지 고도검사는 이 계획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 아 뭐라고요 나 알았어 뭐야 고도가 독약을 먹고 죽었잖아요 다시 돌아왔잖아 응 저승의 저승의 그 뭐지 휴가 계획을 열람할 수 있어 뭔 소녀 치나미가 이번에 빙이 되는 거 일단 휴가 내야지 계획을 인물 파일을 한번 봐야겠네 여기서 3자가 이번 범행 계획을 알았을 가능성? 이걸 왜 인물 파일을 해서 봐 제3자 그 제3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아 허신 타고 왔나? 진짜로 허신 타고 날아왔나 왜 이렇게 친하니까 지금 이 창이 자동으로 열린 거예요? 뭐 내라고? 네 지금 제시를 해야 되는 거야? 네 제시해야 돼 우리 세이브 안 했잖아 응 근데 세이브 최근에 했어 최근 우리 안 쓰고 뭐 있어 속옷 버부려 보자 증거품 3자가 알았을 가능성? 범행 계획 오컬트 신현호다 왜? 아니다 이게 왜? 휴 ㅈ탈뻔 미안 아니 신분은 잡지에 나왔으니까 근데 범행 계획하고 뭔 상관이야 아 그러니까요 ㅈ탈뻔 이걸 미리 봤나? 어 이거지 먼저 개봉된 게 예 아 에리코 에리스가 한 게 아니고 걔가 했나봐 꼬도 꼬도가 했네 눈이 왜 저래 발견도 아 잠깐만 이 범행이 기획된 건 지금으로부터 1년도도 전이었습니다 아니 눈이 풀렸어 지금 저기 편사님 봤어? 봤어 다른 생각하나봐 아니 감다가 걸린 것 같아 아니 맞네 아야사토 키미코가 딸을 위해 적은 계획서 1년간 아야사토가 저특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야사토 하루미가 그 계획서를 손에 넣었을 때 아 그래서 고도가 최근에 검사로 온 거야 어? 이거 파헤치려고 1년 전에 봤다잖아 저거를 왜냐면 자택에서 써놓고 감옥에 간 거지 그래서 하루미한테 면회 왔을 때 너 내가 편지 써놓은 거 있으니까 열어보라고 그것은 이미 개봉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개..개..개봉? 그래요 범인은 이미 이것을 읽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별당에서의 번호를 알고 있었다 그 비겁한 범인이 나라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너 말했었지 계획서는 숨겨져 있었더라고 그래 그 장소를 고도금생 알았을 리가 없잖아 알아내려고 했다면 딱 하나 기회가 있습니다 에..그..그건 대체 면회입니다 엄마를? 하루미가 키밍크로부터 숨겨진 장소를 들은 건 경무소의 면회실이었습니다 숨겨진 장소를 알려면 그때의 대화를 들어야 한다 면회 중에 대화를 도청했다고요 형무소의 자유롭게 드나드는 인물이라면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그래요 당신입니다 고도검사 검사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 드리겨 드리겨 나 이번에 알았어 나 자유롭게 다니는 거 정숙이 형무소를 안 가봐서 고도..고도검사 또 당신입니까? 왜 또 너야 이 범행은 사전의 계획을 알고 있지 않으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당신에게만큼은 그 방법이 있었다 형무소에 왔다갔다 하면서 도청을 한다 인간은 어둠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어둠에 우리들을 끌어당기는 묘한 힘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마도 그게 사람이 커피를 마시는 이유겠지 저기 매번 죄송하지만 무슨 뜻입니까? 존댓단 뜻이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지 당신 주장에 따르면 무슨 면허실 대화를 도청해서 범행의 계획서를 알아냈다 그리고 그 계획보다 앞서서 별당의 몸을 숨기고 결국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았다 오로지 이 증인을 지키기 위해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체 이유는 뭐지? 나에게서 이 소년 말하자면 타인이다 그런 짓까지 하면서 지킬 이유는 내가 지키지 못한 여인의 동생이기 때문인가? 여기서 치료가 나오나 다 생긴 것만큼 정의의 사도가 아니야 네 확실히 그래요 범인의 행동은 한편으로 이상해요 아무리 이 증인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라곤 해도 그 행동은 너무나 부자연스럽습니다 아마 코드검사 당신에게는 이유가 있었다 이 증인 마위를 지켜야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계속 넌 지키지 못했어 이렇게 지키는 거에 좀 집착을 한단 말이지 자기가 먼저 죽었기 때문에 치료를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어떤 자괴감과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옥에서 다시 와서 죽었다고 했는데 다시 기어 올라와서 얘를 지킬려고 한거죠 얘를 지키려고 한거죠 치이로는 못 지켰으니까 응 맞아요 마유이 니가 필사적으로 고도검사를 감싸려고 했던 것도 필시 같은 이유겠지 즉, 이렇게 침 준비는 되었나 연락와드 들어갈까? 간단한 겁니다 당신에게 있어 마유이는 타인이 아니었어 마..마..마..마..마.. 처제였습니다 뭐라고요 어느 인물의 존재가 뭐든 걸 말해주고있습니다 당신과 아야사 투마유이를 있는 한인물이 당신에게 아야사토마 요인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바로 아야사토 치이로의 하나뿐인 동생이었으니까요. 아야사토 치이로 치이로씨는 당신의 후배였습니다. 당신이 아직 변호사였을 때입니다. 잠깐만요. 변호사요. 재판장님도 이제는 아시겠지만 호도라는 이름은 그의 본명이 아닙니다. 가명으로도 활동할 수 있어? 침착맨이라는 이름으로도 할 수 있어. 이론상. 이론상. 검사. 침착맨. 일본 검사는 침착맨, 주펄, 옥냥이로 해도 돼. 매직박. 풍월량. 침착맨. 철면수심, 단군, 갑보기, 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카미노기소류. 그렇지요. 심지어 커피도 저렇게 마시고 채찍도 하는데 막 이것도 되지. 마지막으로 그 이름을 들었던 것은 벌써 6년 이상 카미노기소류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한 재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록범 오나미다민치루가 음독자살을 한 그 재판에서 접법정에서 아야사투치루는 마음의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한 여자의 너무나 사악한 범의 지이로씨는 그것을 파헤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손을 내민 사람이 있었습니다. 카미노기소류. 그녀의 선배인 변호사였습니다. 저 때문에 호남이 다시는 지이로. 지금 아직 울 때가 아니야. 와자작! 남자가 울어도 되는 건 모든 게 끝났을 때 뿐이다. 지금 읽어도 못 닦아. 이제 울겠네 오늘? 어 그러겠네. 오늘 한번 울자. 맞아요 울자. 울고 끝내자. 울고 지옥 가자. 나는 그녀에게 끌렸었다. 아 선배 이상이었어. 한결같이 의로인을 믿는 순수한 그 마음에 그래서 미안하게 친함이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나와 지이로는 그 유괴사건을 철저하게 다시 조사했다. 그리고 그 운명의 날 미안하게 친함이를 불러냈다. 아 친구를 제시했나 보다. 재판으로부터 반 년 후 재판소 카페테리아로 아 생각났어요. 당신은 6년 전 재판소에서 독을 마시고 나도 거기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지. 미안하게 친함이가 내 커피에 독을 넣을 줄 그래서 머리가 하얗게 새고 눈이 먼 거구나 독 때문에 그리고 옷도 빨간색 입었죠. 보색이 뭐예요? 청록색이죠. 검은색, 청록, 흰색 반전이 아니야 반전. 이미지 반전. 일부의 신문기사는 살인사건이라고 보도했죠. 매스컴에 나가는 정보는 상당히 제한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죽지 않았었다. 공식 자료에 어디에도 살인사건이라 적혀있지 않지. 난 단지 깊은 잠에 빠져있었다. 그래서 커피 계속 마셔. 잠 깨려고. 다 뭐 수습기가 모두 풀렸어. 안 그러면 잠들어. 깊은 잠에 빠져. 안 마시면. 17잔씩 18잔씩 마셔야 돼요. 안 그러면 깊은 잠에 빠져. 꽤 오랫동안 쓸데없는 잠을 잤어. 그래서 자기 싫은 거야? 응. 그 여자의 독은 내 신경충출을 야금야금 갉아먹었지. 시력을 잃어버리고 머리색도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검사님. 내 의식이 돌아온 건 기적이었다고 하더군. 근데 수염은 왜 그거야? 그러게. 독을 마시고 나서 이미 5년의 세월이 흘러있었다. 아 늦게 깬 거구나. 응. 그냥 좀 전략적으로 잠수탄 게 아니고. 어느 날 아침 난 눈을 떴다. 의사가 끓인 커피 향으로. 5년간 당신은 계속 잠들었던 겁니까? 날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절망적인 소식이었다. 아 그 사이에. 음. 아야스트 치희로의 죽음. 야. 고도가 깨어나니까 치희로가 죽었네 또. 눈을 뜬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가. 사랑했던 여자는 이미 살해되고. 그리고 증오했던 여자는 이미 사형 판결을 받았더군. 증오했던 여자. 내게 그 뜨거운 한 잔을 대접한 여자. 미안하기 치나미. 과연 치희로다. 자신이 살해되기 전에 확실히 복수를 맞춰놓았었다. 그래. 내가 눈을 뜨길 기다리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마요이. 동생 마요이와. 커피. 하나는? 커피. 첫 번째는 자네다. 아 맞아요. 뭐야 뭐야. 뭐한테 집착을 했지? 마루호도. 저라구요? 만약 시시한 독으로 잠들어 있지만 않았다면 나는 결코 아야사토 치희로를 죽게 만들지 않았을 거다. 이거야. 응. 그래서 계속 게스라이팅 했구나. 응. 계속 뭐라고 하잖아. 니가 너만이 그때 그녀를 지킬 수 있었어. 하지만 그년 죽었어. 니놈이 너무 어렸던 탓에. 그.. 난 이 선으로 너의 힘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검사 시험을 본 겁니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 물론 아야사토 마요이다. 저.. 저.. 저라구? 치희로를 지키지 못했던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 쿠라임마을의 사건이 해결되었을 때. 아야사토 키미코가 무언가를 꾸미는 건 명백했다. 그 계획이 어떤 것일지라도 나는 저지할 생각이었다. 검사라는 입장은 그 목적에 딱 맞았지. 그리고 하루미와의 면회를 도청한 겁니까? 그때가 다가오고 있는 건 알고 있었다. 계획서의 장소를 알아낸 나는 미리 움직였다. 그 계획에 허를 찌르기 위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음.. 다리에 피를 침도 달아놓고.. 음.. 번기까지 이해가 한 거야? 몰라. 이제 그 소녀가 계획에 이용당할 일도 없을 것이다. 과연.. 계획에 진이가 마요이의 암살임을 알게 되면.. 하루미는 두 번 다시 협력하지 않겠지. 드디어 범행의 날이 다가왔을 때 나는 두 명의 협력자들과 연락을 취했다. 에리스를 불렀나보다.. 하자쿠라인의 여성 아야메와 아야사토 마이코다. 특히 아야메는 계획서에 따르면 죄를 덮어 쓰는 역할이었다. 그녀의 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지. 하지만.. 어떻게 어머니가 알고 있었던 겁니까? 이미 20년 가까이 행방불명이었는데.. 표면적으로 말이지.. 무슨 말입니까? 표면적? 저네도 들은 적이 있겠지.. 과거 쿠라인유 영매도와 정제계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 그러고보니 비키니 스님이 말했었지.. 쿠라인유 당주의 권력은 절대적이었다고.. 권력은 잃었어도 그 힘은 진짜다.. 경찰은 항상 아야사토 마이코의 움직임에 감시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녀와 접촉할 수 있었지.. 검사라는 이 신분 덕분에만 아니라.. 어머니는 검사님과 협력했던 거군요.. 잊지마라.. 근데.. 빙의하게 되니까.. 담갔어.. 진짜 대작전했어.. 아무리 떨어져있어도 그녀는 항상 네 생각을 했어.. 어머니가.. 그래서 널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했을거다.. 그니까.. 처음에 나는.. 편지를.. 엘.. 엘이.. 엘이 뭐지.. 아무튼 엄마가 열어본건줄 알았는데 얘가 먼저 보고 알려줘서 이제 그 빙의를 먼저 시작해가지고 하루미가 빙이 안되게 지키고 폭주하는 거를 얘가 폭주를 안하도록 하되 폭주하면 얘가 2단 조치로 담권나보다 그런데.. 그 과거는 그녀의 지팡이에 나타나있다.. 어? 뭐지 저기.. 칼 칼.. 아 칼.. 드디어 계획이 실행되는 그날이 되어 우리들을 하자쿠라인에서 처음 만났다.. 그때 네 어머니가 그 지팡이를 보여줬을 때 난 느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을 그 칼로 아야사토마이코는 너를 지킬 생각이었어.. 근데.. 범행을 시작하기 전에.. 그.. 그.. 누구지? 키미코? 키미코 그거 하고 그.. 편지를 회수해서 태워버리면 되잖아 아예 못 읽게 처음부터? 아니 읽었어도 그냥 지워버리고 그냥 안 가면 되잖아 여기 못 오게 음.. pain trim 왜 그 악령을 소환해서 소환하고 나서 그.. 레이드를 하려고.. 그래.. 자신의 목숨과 바꾸더라도 어?! 어 뭐야니! 아니 다른 수를 쓰는게 아니고 그 엄마는 이미 가고 이미 걔는 죽었는데 어떻게 빙의하려는 걸 알려줘 아야사톱 키미코의 계획을 막는 포인트는 오직 하나였다 아니 엄마를 이제 사형이 될 거 아니야 이제 엄마 사형수야? 사형수는 아니잖아 아니 그니까 그거를 미리 밝혀서 죽이려고 살인계획을 다 짜고 했잖아요 그게 빙 그 뭐지 영매 이거를 설득을 못해서 그런가? 띠용 아니 그니까 엄마가 안죽고 매달 매달 갔는데 아 알았어 그 아이에게 지나미의 영을 영매시켜서는 안 된다 하르미양은 오늘 밤에 뭐 할 건가요? 에 그게 그러게요 그러게요? 괜찮으면 내 방에 오지 않을래요? 함께 책을 읽도록 해요 띠게띠게띠게띠게 우리들은 그 아이의 발을 묶을 생각이었어 하지만 그 아이는 오지 않았다 왜냐? 마요이가 걱정되서 통카를 받으러 저를 위해 별당으로 왔으니까 그 아이는 오지 않았다 고마워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사태였다 영매 계획만 적혀있지 직접적인 살인계획은 안 적혀있어 알았어요? 그러면 그게 안되면 만약에 안되면 아무튼 이거를 해방을 놔야지 이거를 직접적으로 부딪혀가지고 대신 영매를 사용해서 조종당한다는 생각이 너무 위험한데 나는 왜냐하면 전문가잖아 마이코는 전문가가 알텐데 왜 그렇게 했냐 이거지 나는 왜 되게 리스크인데 귀찮더라도 계속 방해하는게 낫지 그래서 그래서 아야사토 마이코는 영매를 할 수 밖에 없었지 미안하게 치나미의 영을 자신의 몸으로 무슨 말이에요? 그녀가 먼저 영을 불러버리면 하루미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야사토 마이코 당주의 영역은 절대적이다 처음에는 얘네는 데리고 가가지고 소환 못하게 하루미를 꽁꽁 싸려고 했는데 하루미가 사라지니까 이제 뭐지 즉흥적으로 그럼 내가 먼저 소환해버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한거 같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목적이 하루미를 작전을 못하게 이렇게 할거면 비니 못하게 그럼 애초에 안 오면 되잖아 이게 안 오냐 이런식으로 데리고 갈거면 그녀는 하루미가 영매를 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영을 불렀다 선픽한거지 선픽 선픽했지 정글 선픽 폴 무쭌일이죠 나 어떻게든 너를 지켜야 했다 그래서 별 땅에는 내가 몸을 숨기고 있었지 만약의 경우엔 미안하게 친나미를 막기 위해 음.. 자 내가 인정하는 건 여기까지다 마루호도 이거 왠지 클리셰를 이룰 것 같아 마지막에 나루호도라고 불러줘 인정해서 아아 그렇겠지 분명 너는 우수한 변호사다 하지만 단지 그뿐이야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밝혀졌습니다 남겨진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누가 피해자를 살해했는가 범행이 가령했던 인물은 두명 뿐이에요 아야사토 마요이씨 혹은 보도검사 당신입니다 이봐 마루호도 만약 너가 진짜라면 마지막으로 입증해 보이게 누가 했는가 완벽하게 자네 스스로의 힘으로 나루호도 나루호도 잠깐만 부탁이야 마요이 나 전부 들었어 언니에게서 방금 의무실에서 그래서 난 검사님을 지켜야 한다구 나 할 수 없어 증언이라니 왜냐면 언니와 나이를 위해 목숨까지 건 분이야 아앗 그런건 알 수 있고 알고 있어 나.. 나도 나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건 아니야 증언해줘 마요이 최후의 증언인가 보다 아야사토 마요이씨 부탁해요 이것이 마지막 증언이다 숨기려고 해도 소용없어 난 반드시 찾아낼거야 이 말 속에서 진실을 알겠어 분명 그게 가장 좋겠지 범행 순간 당신이 정신을 잃기까지의 그 순간 대체 무엇이 일어났는지 증언해 주십시오 사건 당일 밤 범행 순간 증언 쉬죠 전 그때 붉은 빛을 본 것 같아요 도움을 정하려고 했는데 피가 튀었어요 하지만 그년 죽지 않았어요 등뒤의 적에게 반격했습니다 갑자기 붉은 빛이 사라지고 주변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서운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머지않아 미안하게 친함에는 쓰러지고 저도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 붉 붉은 빛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겁니까? 네 아마 보았다고 생각하지만 금방 사라졌기 때문에 유감이 услуг은 마루도 마이콜을 찌른 자가 누구인지 아직 임증할 수 없군 이번이야말로 마이콜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 지금부터는 내일이야 그러면 변호인 이 증인에 대한 마지막 신문을 해주십시오 일단 저장 어둠 속에서 본 빛이겠지 잘못 볼 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응 아마 봤다고 생각해 근데 확실치 않아 그것이 고도검사님의 마스크였는지 아닌지 이번에야말로 감사라는 모습은 아니지만 더 추궁해 지옥 끝까지 파고들어 그 너는 빛을 향해 도움을 청했다 그 빛이 고도검사하고 생각이 때문이 아닌가 음 그러네 그때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은 기분도 들지만 역시 생각나지 않아 왜냐하면 내 앞에는 모습이 안 보이는 적이 있었으니까 마요이의 눈앞에는 생명의 위협이 닥쳐있었다 그 상황에서 확실한 대답을 듣는 건 무리야 그러면 증언을 계속해 주십시오 붉은 빛을 본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피는 역시 미안하게 친하기에 아마 그랬을 거야 그 순간 귓가에서 작은 비명소리가 들렸어 그건 여자의 목소리였어 그때 범인이 흉기로 등을 찔렀다 그런 말인가요 아무래도 역시 위험한 순간이었던가 아 아닙니다 대신 맞아줬나 그러니까 피가 그게 나오지 않았겠지 피가 나오지 않았겠지 얘 피가 나왔겠지 어쨌든 피해자는 흉기로 몸을 관통당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상해야 되는 건 담가면서 에리스의 피가 나와야 잖아요 근데 그건 반전이라는 얘기야 그럼 누구 피야 얘 피 밖에 없어 얘가 대신 담글 때 맞아준 거지 그러니까 대신맨이네 대신맨이지 대신맨이라니까 갑자기 확 떨어지는데 그리고 어떻게 됐나 하지만 그전 죽지 않았어요 등 뒤에 저기에게 반격이 있습니다 대신맨이네 반격 버스에서 짜장면 시켜먹을까 뭐 그거잖아 칼을 대신 맞아볼까 칼침을 분명 확실히 보인 건 아니지만 숨소리나 싸우는 분위기를 느꼈으니까 게다가 피 냄새도 엄청난 상황에 처했었군요 그래서 당신 자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움직일 수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보일 뿐 전 어찌하면 좋을지 몰랐어요 그때 그 붉은 빛은 아직 보이고 있었던 건가 응 보였던 것 같아 하지만 사라졌다 쓰러졌어 갑자기 사라졌어 어떻게 됐죠 붉은 빛이 고도검사의 마스크라고 생각하면 싸우고 있는 도중에 빛이 사라졌다 마스크가 날라갔나? 사... 쓰러진 거지 부서졌다 부서졌다 벗겨졌다? 쓰러져서 이렇게 가려져도 안 보이고 응 방전됐다? 다 한 건 밝은 정구 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때 무언가가 일어난 거야 그리고 그 순간 무서운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이라면 역시 붉은 빛이 사라졌을 때인가 응 그래 그때의 비명은 미안하게 친함이었을까? 아닐 거야 남자 목소리 그건 아마 남자 목소리였으니까 흐 Здесь jars 고마워요 고마워요 흐흐 분명 미안하게 친함이기가 범인의 지팡이를 빼앗고 박격했지 BY von 야 고도는 지켜줄래야 저성갈뻔했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줄이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어떨까 모순되지 아 나 못들었는데? 일단 모순된 유감이지만 지금 설명에는 큰 모순이 있습니다 뭐 나의 줄이는 좀 맞지 않잖아요 증언을 잘 떠올려 주십시오 범인이 비명을 지르기 전 이미 지팡이는 피해자의 피가 몸에 튀었습니다 즉 이미 지팡이는 피해자의 몸을 관통했었다 아! 크..그런가? 몸에 꽂힌 지팡이를 반격히 사용했을 리가 없습니다 범인이 비명을 지르게 만든 흉기는 단검 단.. 뭐 하는지 uitar цент 낭다오 그렇다면 말해주실까 말허おど 뜨글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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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 작은 칼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잊고 있었네요 이 작은 칼은 현장에 있었던 소나무에 꽂혀있었다고 했죠 그래 오늘 아침 형사가 발견해서 나에게 가져왔다 미안하게 치나미는 이걸로 범인에게 반격한 겁니다 그리고 범인의 몸에 상처를 입혔다 띵띵띵띵 어서 벗어보시지 비명을 질렀다고 해서 상처를 입었다라고는 할 순 없다 작은 칼을 묻은 혈흔은 피해자인 것인지도 모르지 이미 혈흔 검사가 끝났다는 걸 잊으셨습니까 피해자의 끝이 아닌 이상 이것은 범인의 혈흔입니다 범인이 몸에 어딘가에 부상을 입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등겨 어떻게 등겨 그게 어디냐 눈이다 혈흔은 유전자 정보를 검사를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아 그래 이것은 당신의 피라는 것을 재미있군 어떻게 등겨 어떻게 등겨 조 조용히 정숙하시오 이걸로 끝이다 아무리 녀석이라도 과학수사의 결과를 바꾸지 못해 굿 이봐 마루호도 가령 내가 범인이라고 생각해보자고 내가 그런 어설픈 증거를 남긴다고 생각해라 뭐라고? 이봐 잘 생각해보게나 그 작은 칼 오늘 형사가 발견해서 나에게 가져왔다 그 시점에서 분명 혈흔이 있었지 하지만 이걸 형사에게 받아서 여기에 가져온 건 나다 그것이 대체 어디까지나 마냥 내가 범인이라면 작은 칼을 완전히 씻어서 다른 혈흔으로 주작했겠지 어... 얘가 운송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만은 보증해주지 나를 보도 그 혈흔 내 피와는 일치하지 않아 절대로 상처만... 뭐라구요? 상처를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음... 어쨌든 범인이 부상을 입은 건 사실인 것 같군요 그러면 증인 증언을 계속해줘 자 자꾸 기다려주세요 뭡니까 증인 제가 이런 거 말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나로호도의 설명에는 그 모순이 있습니다 2대1이야 마요이 그 작은 칼 범인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말했죠? 그래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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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고도검사가 칼을 찔렸다면 옷에 피가 묻거나 찢어지거나 해야 되잖아요 저기... 마요이 그런 것은 옷을 갈아입으면 끝나잖아 무슨 말이야 그런 게 아니야 사건이 있었던 날을 생각해봐 별 땅 쪽에 있던 사람은 갇혀있었다고 아... 아 그래요 그리고 다리가 수리되고 경찰이 별 땅에 도착했을 때 거기는 고도검사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네 카라 입을 옷도 시간도 없었어 왜냐면은 상처는 이 안에 입었고 그치 그걸 덮은거지 이 안에 다 덮은 거니까 뭐 안 보이겠지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이 잠깐 없어졌겠지 하지만... 하지만... 근데 피가 이렇게... 안 튈 수가 아니야 여기를 긁어도 여기... 낙래로 다리가 소실된 건 어디까지나 우연히 갈아입을 옷을 준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재판장 주제... 아니 진짜... 얘도 무시해 본인이 양말비를 꺼졌어 그럼 범행 때 범인은 옷을 벗었을지도 모릅니다 비가 튀는 것을 우려해서 빨개 벗고 했다 추워서 벗을 수가 없어 그건 있을 수 없다 말을 허더 오동산의 밤의 추위는 너도 잘 알고 있을 터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면 봐도 움직이지도 못하지 그럼 외투를 더 입었고 벗어 쑤셔봐 쑤셔봐 외투를 입고 피 튄 다음에 쑤셔봐 흠! 굿 역시 이정도 이군 너는 그래도 여기가 이렇게 그어지면 이 안에 옷이... 그... 데미지가 있겠죠 바이저야 바이저 이럴 때 만약 아야사토 치희로였다면 단 한 번의 결정 지었을 거다 치희로씨라니 어떤가 말을 허더 너는 할 수 있는가 어떻습니까 변호인 당신은 고도검사를 범인으로 고발했습니다 그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단 하나의 증거품으로 딩디딩대 딩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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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딩디 딩디 이게 그건가보다 찐엔딩 입증할 수 있는가 그건 문제가 아니야 입증한다 나에게는 그거 밖에 없어 그것이 내가 배운 변호사의 룰이야 딩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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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증하겠습니다 바라시는대로 화려하게 인도를 던지겠습니다 큿! 걸려들었고 마르허더 똥카를 똥카를 던지게 갑자기 여기서? 증거품은 하나 그렇다면 무한대 페널티를 감수해줄까? 게이드 기압으로 한칸밖에 없는데 무한대 게이드 부담을 줄 셈입니까? 상관없습니다 증거품은 하나니까요 아그마 같은 너 또 이거 할 수 있을 리 없어 이런 떼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하지 않은가 발상을 역전시킨다 그러면 변호인 들려주시겠습니까? 방금 전에 질문에서 하나 입증된 것이 있습니다 범인 상처를 입었다는 것 작은 칼의 혈흔이 그 증거입니다 근데 피가 범인게 아니야 그 상처를 감추는 건 불가능하지 않나요? 갈로 찔렀다며 옷에 흔적이 남았을 겁니다 딱 한 군데 범인에게는 상처를 감출 수 있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이 마지막 순간 지금이야말로 발상을 역전시켜라 옷에 흔적이 남지 않은 이유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범인이 상처를 감춘 그 방법을 제시한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마루호도 말해보실까 범인이 상처를 감춘 장소는 대체 어디냐 후원 감사합니다 가루공사 상처를 감춘 장소 감춘 장소? 그 없잖아 안경이 보고그인 ? 아니지 이거 이선진 아니야? 말이 안되지 사람을 뜻하는데 저 사진에서 고글이 너무 두드러져가지고 맞다고? 자신의 그니까 얼굴에 감춘거잖아 얼굴에 인물파일을 그냥 보도 포트레이트 아닐까? 이거라구요? 여기에 감췄잖아 그건 아닌데 맞췄나봐 롯따이가 그 녀석을 뛰어넘는 변화를 할 수일 리 없습 그렇지마로도 어 방금 뭐였어 보였어 빙이 시도했어 빙이 시도했어 나로도도 영력 있을지도 뭐지 지금 지희로 거짓말 니가 그 녀석 안에 살아있다니가 당신은 지금도 상처를 감추고 있어요 그럼 얘랑 이제 사귀지 않나? 그런 영화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남자로 환생한 영화 있었는데 자기 제자로 또 나왔어 징 그 마스크 밑에 범인이 뿜고 있던 붉은빛은 격투중이야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 진짜야? 사진 그거 맞아? 응 그래요 당신 마스크는 날아갔던 겁니다 구두검사? 마스크를 벗어보시겠습니까? 거기에 작은 칼에 의한 상처가 확인되면 그걸로 이 사건을 완전히 해결됩니다 끝났네 끝났어 까봐 폭발 으아악 까보라니까 뭐해 뭐해? 고장났나? 고도 지옥가자 커피를 지옥에서 마셔 지금 너에게 그 아이의 모습이 겹쳐서 보였다 뭐야 뭐야 니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 넌 나를 잠들게 한 여자에게 협력해 독을 숨겼다 그리고 내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그녀를 죽게 만들었다 그런 주제에 니놈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살고 당시도 않게 그녀의 후계자로 행세하고 다녔어 열받긴 해 그죠? 그런 너를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지 고도 입장에서는 검사님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막 불러내 필요할 때마다 불러내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다름 아니다 내가 정말을 용서할 수 없었던 건 나 자신 나 자신이 나 자신이 내게 돌아와 난 온통 그대 생각뿐이야 당신 자신 지희로를 지키지 못한 건 다른 누구 다 또 아니었지 바로 나 때문이다 그 사실을 외면하고 나는 도망쳐버렸다 지희로의 죽음을 똑바로 직시하지 못하고 도망쳤다 차가운 마스크에 얼굴을 숨기고 진짜 이름까지는 던지고 변호사조차 그만두었다 하지만 당신은 마요이를 구해줬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마요이를 구해줬습니다 아 나도 그런 줄 알았지 방금까지는 말이야 무슨 말씀이십니까 잘 들어 아가씨 만약 내가 순수하게 당신을 구하려고 했다면 제일 먼저 상담해야 할 인물이 있지 않았을까 나루우도 그건 저기 나루우도입니까 하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야메씨와 당신의 어머니에게는 협력을 청했는데 가장 중요한 남자에게는 일부러 눈을 돌렸어 알고있나 그 이유를 어째서입니까 난 아마 너를 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그치 얘를 구하고 싶었으면 자존심이든 마음에 안들든 최선을 다했을텐데 제일 필요한 나루우도한테는 안했다는 거는 다만 텅빈 내 마음을 구하고 싶었을 뿐 치희로를 지키지 못한 자신에게 변명하고 싶었던거야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니까 이번에는 내가 지킨다 나한테 방점이 지킨거지 내가 지킨다 그래서 당신을 그런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고 말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 아 아니에요 당신은 마요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왔습니다 와아 난 온통 그 생각뿐이야 과연 그럴까 나도 잘 모르겠다 뭐 무슨 뜻입니까 그날 밤 정원의 어둠 속에서 그 녀석의 그림자를 봤을 때 어 개쎄 보여 무슨 장르가 달라졌어 둘 다 판타지 3개 나온 것 같아 마음 한구석에서 난 알고 있어 이 녀석은 미안하기 친함이가 아니다라고 이런 것 같아 얘가 쓱 와서 죽이려는데 어 뭐지 뭐 정정당당히 내 눈앞에 나타나시지 이런 옹졸한 짓을 하는 줄 몰랐는데 이미 알고 있어 뒤에 딱 나타난거야 어 아야사토 마이코 아니면 그 소녀였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난 정신없이 지팡이를 지켜들었어 그치 앞에서 천하의 고도답지 않은걸 구독감사합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정말로 무엇이 있었는지 아야사토 마이코이를 지키려는 순수한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6년 전된 모든 것을 빼앗아간 여자에게 결코 보상받을 수 없는 복수였는지 근데 지금은 정말 모르겠다 그치 다메다메 다메요 다메다메요 다메다메요 하지만 오늘 드디어 깨달은 것이 있다 지키려고 했으면 몽둥이로 패서 기절시키고 살릴 수 있었잖아 글쎄 자만했던 건 내 쪽이었다는 사실 난 그저 환상을 쫓고 있었어 너를 이긴다고 하는 존재하지도 않는 환상을 가르쳐준 자는 자네다 너는 도망치지 않았어 그녀의 시희로의 죽음에서 그리고 그녀의 변호를 확실히 계승하고 있었다 저기 한순간 그것을 확실하게 알았어 괜찮다면 기억해 주겠나 이거 독있는 커피 아니야? 그리고 딱 끝내는 거 아니야? 내게 돌아와 내 이름은 가미노기 소류다 가미노기 씨 저도 믿고 있어요 당신은 저를 구해주었다고 피눗물? 피눗물 모든 일이 끝나면 울어도 된다 그랬어 아 맞네 혈의 눈에 혈의 눈에요 진짜 상처에서 피가 잊었는가 내 세계에 빨강은 전제하지 않는다 이건 분명 내 눈물이다 눈물과 피는 사실 성분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네 긴 잠에서 깬 그날부터 난 쭉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도 모른다 다 타고 땀이랑 피랑 똑같아요? 피땀 눈물 다 똑같아? 피 땀 눈물 난 쭉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도 모른다 그 까비노기씨 기억해 너 아가씨 남자가 우는 건 모든 게 그렸을 때문이다 완성시켰네 아니요 안 끝났어요 아 끝났네요 피거인 네 당신은 살인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사형입니다 시체 이동과 현장 조작은 엄연한 죄예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카미노기님으로부터 이미 몇 번이나 들었으니까요 전부 각오하고 협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옥 가세요 판결 전에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그거 전달한거 짜증나는 놈 덜 짜증나는 놈이라고 하는거 아니야 덜 짜증나는 놈 물론 6년 전에 그 사건입니다 생각났습니다 분명 교제하던 애인에게 당신이 독살당했었죠 정확하진 않지만 대강 그렇습니다 실은 6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믿을 수 없습니다 그녀가 내게 그런 짓을 했다니 그러실겁니다 두 분은 서로에 대해 잘 몰랐으니까요 뭐 무슨 말이죠 당신과 언니는 혹시 그거 아니야 짜증나는 놈이라는 게 칭찬 아니야 애초에 말도 안해 근데 짜증나는 놈이라는 건 조금은 신경썼다 아니 언니가 그런 말 한 적 없는 거 아니야 어? 아 얘가 만났어 단 두 번밖에 만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언제? 아 짜증나서 얘 보고 나가라 했나봐 아 언제 언제? 그니까 언제 언제? 처음에 그 약 줄 때랑 재판에서 만난 거 아니야? 그 짜증나 뭐 이거 할 때? 예? 두 두 번밖에 만난 적이 없다? 언니가 당신이 처음 만난 건 운명의 그날 재판소에서 까미노기님에게 독을 마시게 한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둘이 만난 건 그로부터 반 년 후의 일 언니가 당신을 살아야기 위해 감기약을 훔치고 논다 키쿠조씨가 돌아간 그날이었습니다 얘는 죽일 때만 나와 평일에는 그냥 동생이 나가 대역으로 죽일 때만 직접 움직여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해 악령이야 지 좋아하는 것만 해 빌드업은 안 하려고 그래 어 빌드업은 안 하고 맛있는 반찬 먹을 때만 지가 나와 침착맨이야 그 소세지 먹을 때만 나와 그래 실제로는 얘랑 사귀고 있었어 아야매랑 아니 아니 그런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반년 동안 우리들은 계속 그 반년 동안 당신이 미안하기 친함이라고 생각했던 건 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짜증놈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아 그래서 천사라고 했었어 나로도 천사라고 했잖아 아아 아아 그래서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천사에요 계속 진짜 걔는 착했어 살인할 때만 미안하기 친할면 그녀가 아니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할 만하네 그러면 죄송했습니다 일류짱 아 그래서 아까 홍조가 생겼구만 아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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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보통 이런 거 있으면 깊을 표시 그날 그 작은 병이 나로호도 씨의 손에 넘어가고 언니는 한시라도 빨리 그것을 되찾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경찰 취조와 감시 때문에 언니는 한동안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했어 그래서 짜증나는 놈이 됐구나 짜증나는 놈 그래서 당신은 언니는 처음부터 최악의 상황을 생각했습니다 최악의 상황? 어떤 계기로 당신이 진실을 알아버릴지도 모른다 그래서 위험한 존재인 당신을 당장이라도 죽이려고 생각한 건가 전 더 이상 언니가 죄를 짓지 않길 바랬어요 필사적으로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 앞에 나타났어 그녀 대신에 그 펜던트를 되찾기 위해서 하지만 역시 전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펜던트를 되찾는다 단지 그것뿐이었는데 그것조차 성공하지 못한 채 반년이 지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언니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죠 새로운 살인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어 쿨타임이 되었기 때문에 그날의 일은 아무것도 제게 상담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만 언니 근데 저 살인기가 반년 기다려준 거면 많이 기다려줬어요? 많이 기다려줬어 살인기는 살인을 멈추지 않아 많이 참았네 나에게서 금연 6개월이랑 똑같아 똑같아 맨날 적어놨어 쟤도 쟤는 180일 참은 거야 아 180일 아마 언니는 눈치챘던 것이겠지요 저기 무엇을 말이죠? 제 마음입니다 사랑에 빠진 걸 알았어 음~~ 얘는 절대 달라고 못하겠다 이제 만약 당신의 살해 계획을 알았더라면 전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만은 저지하려고 했을 테니까요 설령 그 때문에 저랑 언니가 죽게 되더라도 아 아야메씨 반년 동안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제 마음은 변해갔습니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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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게 진아미가 유죄 판결을 받고 나서도 그것만은 믿고 있었어요 흑흑흑흑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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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흣 잔이야말로 무엇보다도 훌륭하다 꺽불 꺽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 얘네 이제 살아있는 이유가 없잖아 나루호도 류이치 그럼 똑바로 불러줬네 인정해준거죠 그럼 지금까지 일부러 그렇게 훌륭하네 웅졸하게 수임배제 아 얘 그리고 죽을거 같애 마지막 잔먹고 어? 네 다같이? 이 먹는거 아 다같이 아니고 이 먹는거 일러스트 아니 애니메이션 새로 땄네 만들었네 이 법정에서 심판받는거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사례입니다 앞으로 피고인은 다시 다른죄로 재판을 받게 되겠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죄를 살인에 한정시켜 지금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사령? 아 아 그거에 한정해서 그럼 오늘은 여기서 배정 자 집으로 자 지옥으로 가 아 같은 나의 5분 1시 51분 지방재판사 피고인 제1대기실 이걸로 전부 끝난건가? 정말로 정말로 이걸로 된걸까? 마요일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준 사람을 나누어 지옥으로 보냈어 물론 이걸로 됐어요 아직도 안 돌려줬어 당신도 악령 아닙니까 사실 이정도면 이제 아이에게 돌려주세요 진짜 아야사토가 저주받았다 저주받았어 당신이 빨리 승천했어요 이제 당신도 이정도면 살아있는 사람 아니야 성부를 안합니까 이정도로 성부를 안하면 오늘 변호 정말 최고였어요 하지만 저는 카미노기씨를 구하지 못했어요 치이로씨를 그렇게 생각해준 사람인데 아니에요 그건 달라요 나로도씨 지옥 가야돼요 그 사람은 당신은 카미노기씨를 구해준거에요 그를 구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으로 그것이 그 그 판결이었습니까? 당신도 언젠가 이해할 날이 올거에요 단 이것만은 잊지 말아요 당신은 오늘 변호사로서 최고의 일을 해냈어요 더이상 제가 해줄 말은 아무것도 없네요 그럼 제발 성부를 해 할 말 없으면 당신은 슈퍼리 두개지요 당신은 내가 알 수 없던 일을 했어요 고마워요 정말로 고마워요 치이로씨 또 언젠가 만나도 아니 성부를 안하세요 할생각 없어 천도제를 지내줘야겠어 강제로 여러 사건이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다 진정한 변호란 대체 무엇인가 오늘의 판결이 하나의 답이 되었을까 나로호도 마..마요이 역시 언니가 말한대로였어 치이로씨? 그날 밤 수행당에서 언니에게 상담했을 때 언니가 메모에 이렇게 적어줬어 나로호도씨라면 분명히 모두를 구해줄거야 라고 하..하지만 정말 왜 어두운 얼굴 하고 있어? 나도 언니도 분명 아야메씨도 이렇게 나로호도에게 감사하고 있는데? 마요이 이거 뭐 줘야될거 같아 그죠? 항상 마지막은 뭐 주는거야 마요이 어째서 넌 그렇게 밝은거지? 힘든 일을 당하고 어머니까지 돌아가셨는데? 아..아..아..아..아.. ..카르마 베이 아직 멀었군 나로호도 뉴스 잘 해냈다 나로호도 아! 미츠르기 검사 언제 돌아왔어요? 둘이 사귀는거 아냐? 그렇군 마요이는 몰랐었지 미츠르기와 카르마 검사는 나를 도와줬어 나로호돌? 아니... 첫째날의 재판 2명이 없었더라면 그거네 메인 매치전에 붙는거 오오오..아..아..그거네 달아오르게 분위기를 업 시키는 다른거는 얘네가 그게 더 좋아 싸움이 더 잘해 근데 그때 나로돈 강에 떨어지고 빠지고 감기로 알아누웠다고 하던데 고혈에 시달리면서 아야메씨에 두건을 쓰고 떨고 있었지 아... 한심해 나로도 수행이 부족해 정말로 고마워 이출기 검사와 메이씨 어차피 그렇지 아니네 어차피 이거네 내가 있을 자린 아무데도 없어 야! 아빠씨! 왜 니가 그런 얼굴을 하고 있어 나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알았었어 야아리 집안의 마사시고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나로도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지 민폐지 아아 나 말이야? 지 진짜냐 나로도? 나 도움이 되었을까? 응? 그러니까 그렇지 역시나 죽을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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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게 어 맞다 니가 그려준 처상화 그건 꽤 닮았어 그렇지 미쭈르기 그렇지 미쭈르기 으으 나마디인가 그 그런거냐 미쭈르기 뭐 그건 확실히 닮았다고 할 수 있다 지 진짜냐? 진짜야? 메이짱 아아아아 하하 하하 내 미모를 크레용 따위로 표현할 수 있으리까 지금? 뭐 그 노력은 가상하지만 그 그럼 메이짱 그 약속 진짜로 하자고 메이짱의 채찍 대모험의 모델 아하하하 하하하하 뜨구 마음대로 채찍 대모험 채찍 대모험 개좋아 이야 나 초상화만큼은 자신있다고 하루미 양의 그림도 꽤 잘 그렸지 어라? 그러고 보니 그 소녀의 모습이 안 보이는거야 하루미 어디에 간 것일까? 평소라면 제일 먼저 마요이에게 달려왔을텐데 아 저 잠시 찾아보고 올게요 치희로가 제가 빼앗아갔습니다 어이 하미 나르허더 너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나 보군 마요이가 왜 저렇게 활기찬 것인지 아 그래 솔직하게 말하면 나도 이해할 수 없어 이라서 그래 이 이성양 그러고 보니 카르마메이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지 나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마 마요이는 알고 있다고 생각해 지금이야말로 자신이 강해져야 한다는 거지 뭐 무슨 말이지 지금이야말로 이번 사건으로 상처받은 사람은 마요이만이 아니야 오히려 더 심하게 마음을 다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위해 그녀는 결코 울지 않겠지 따로호도? 응 따로 아 여기 묵히신가 보다 마요이보다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 고도는 아닐거 아니야 고도는 아닐거 아니야 밑줄기 나도 알거같은 기능이더라고 아아악 고도 아니야? 나루호도리위치 알려줘 고도는 해소가 된건데 고도를 생각할정도로 가깝진 않아 그냥 고마울 뿐이지 아야사토 마요이 누구를 위해 강해질 수 있는지 나루호도리치 따로호도지 뭐 나 없어? 맨 앞에 없나? 어? 없어 어? 어니언스 어니언스 함이지 뭐 그러면 아 함이다 함이다 아 함이네 함이네 아 함이가 시무룩하니까 맞네 함이네 함이네 맨날 몸 뺏기고 방금도 옷 빼게 했다 거의 생겼다가 없어지고 아야사토 하루미 하루미양이 열심히 지시서에 따르려고 했던건 어머니 아야사토 키미코를 믿었기 때문이다 아야사토가를 위해 그 말을 그 아이는 믿었어 마요이를 도울 수 있다고 그렇게 기뻐했었다 귀여워다 둘다 그만큼 마요이를 많이 좋아했어 하지만 그 아이의 행동이 빚어낸건 비극이었다 아야사토 마요이는 어머니를 잃고 스스로도 위기에 빠졌어 그래서 더욱 마요이는 울지 않는 것이겠지 그 아이가 웃음을 되찾을 그날까지 어? 여기 있다 모두들 여기 계셨습꼬? 야 오늘 이제 채찍한다 채찍한 게 맞을 것 같더라 왜 이러신 겁니까 갑자기 삐아라건 수염 형사 그냥 때리고 싶어 생각하기보다 먼저 이 채찍이 나가버렸어 무슨 일입니까 이 터노코 형사님 아니 무슨 일이고 뭐가 네 승소입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밤 확실히 노는 겁니다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이번 달도 월급이 조금 줄었습니다만 인류 프랑스 요리 레스토랑에 확실히 예약을 설마 거기? 몽듀 수염 치고는 잘했어 격려의 채찍이야 저기 에이터노코 아니지 저기 에이터노코 형사 인류 프랑스 요리 레스토랑이라면 혹시 물론 드레비앙입니다 감옥 안 갔어? 감옥 갔을텐데 왜냐면 협조했잖아 역시 자 자 모두 가는 겁니다 주인 바뀌었어 마코로 마코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 마코가 주인 되고 음식 맛이 좋아진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다 거기 축 처져있는 당신도 가는 겁니다 아아 난 됐어 패배자들의 선장에서 하루미 양과 감자 먹을 거니까 엄청 친해졌어 하루미랑 그러고보니 늦는 건 마요네 하루미를 찾으러 간 뒤 안 오네 왜 또 쭈그리 됐지? 마요인 나로도 어떡하지 하미가 어디에도 없어 뭐? 분명히 집에 돌아갔을 겁니다 쿠라인 마을에 전화해보았지만 아무 연락도 없다고 해 에이 ram 질연 질연일 지금까지 없었는데 역시 상처가 깊었던 것일까 너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저와 마후리는 하미를 찾으러 다녀오겠습니다 형사.. 형사는 아 그.. 형사 가는 일 아냐 원래? 응.. 바뀌었어.. 괜찮습니다 이툰오퍼 형사님 조금 늦겠지만 반드시 갈테니까요 뭐라해도 오늘 밤은 축하파티를 해야죠 아..하지만 그..당신은.. 앗! 좋아 나루오도 류이치 먼저 가야지 기다리겠다 나루오도 그래 하지만 하미 갈 때도 없는데.. 가자 마요이 집히는 곳이 있어 딱 한 군데가 다시 왔네 여기 산장 간 거 아냐? 여태 날 모시가 하자쿠라인 정문 하자쿠라인? 아마 하루미에게 있어 잊을 수 없는 장소라고 생각해 모든 것이 시작된 장소니까 뭐야! 발상관인 아이들? 비.. 비키니 스님 오늘 밤은 그와 둘이서 과자라도 먹으려고 했더니 아.. 하미 역시 여기에? 수행당 있어 빨리 가봐 어..네 개 무서워 여기 없네 칼을 닦았다 하미 그러네 아..마요이 저 족자 어? 아..칼을 닦으러 왔어 아..칼을 닦으러 왔구나 착하네 칼을 닦으러 왔네 깨끗해졌어요 하루미 로건 뀨 아.. 아.. 마요이님 하미야 정말 나도 가버리면 안 돼 마요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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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제 평생 두 분과는 만나지 않을 거라 결심했었어요 왜냐하면 저 때문에 바이오인님은 어머니를 그래서 여기에 적어도 바이오인님을 위해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기도빨 상당이잖아 영빨 괜찮아 함이야 뭐냐면 함에는 조금 더 나쁘지 않아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슬프지만 그래도 왜일까 나 행복해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니야 정말이야 보라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모두의 덕분이니까 언니 어머니 카미노기씨 나로도 그리고 함이 한 명이라도 없었다면 난 분명히 죽었을 거야 그래서 난 강해져야만 해 그리고 엄마가 보고 싶을 땐 언제나 네 몸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니까 괜찮아 돌아가신 게 아니야 모두가 구해준 복숨이니까 나에겐 그것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래요 늘 소중히 지니고 반드시 죽을 때까지 마이코님이 강하셨던 건 니가 있었기 때문이야 아마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는 없으셨을 거야 모래유정 바람돌이 같아 소중히 지니고 죽을 때까지라 그러고 보니 당주에게는 이런 규칙이 있었지 죽을 때까지 몸에 지니며 지켜야 한다 이제 정식 당주가 자나 보다 당주가 자나 보다 아 그건 당주님의 호부? 마이코님에게 있어 끝까지 지켜야 했던 것 그건 이런 것이 아니야 그 내용이 아니었을까? 어? 안에 뭐가 있어 그..그건 사진입니까? 아.. 설마.. 가족사진? 가족사진? 어머니.. 생명이 있는 것이 자신을 지키려 싸우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 싸울 수 있다 인간은 신이 아니길 누군가를 위해 얼마만큼 강해질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치 변호사는 항상 그 가치를 시험받는 전사다 이건 왜 항상 박살나? 어? 이건 뭐.. 그러게.. 뭐..뭐.. 레고야? 이거는 그냥.. 레고네! 여기 아야사토가 레고 무조건 깨는 건가봐 어렸을 때 한 번씩 싸움 끝에 맺어진 정은 설령 끊기더라도 반드시 되살아난다 몇 번이고 치이로씨 마요이 하미 카미노기씨 그리고 마요이의 어머니가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럼 슬슬 가볼까? 모두가 기다리고 있어 아? 오늘은 전부 마무리된 기념일이야 맘껏 축하해야지 하..하지만 천은님이 칼을 먹어버렸어 다녀와! 수행같은건 언제든 할 수 있으니까 네..네.. 좋았어! 나도 다시 시작해야지 비키니 스님 저 꼭 돌아올테니까요 알았어.. 미래의 당충님 이라고 해서 봐주지않아? 다시 온다는 사람 특! 절대 안오고 약 3인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을템? 비키니 아줌마도.. 준비 안함.. 서로 안함.. 서로 안오고 준비하다 안했지롱 좋았어 오늘은 뱉어지게 먹자고 하미야 수행은 체력승부니까 넷 마요이님 저 많이 먹을게요 저기 잠깐 물어볼게 있는데 뭐 나로도 수행예약은 좋은데 왜 3인분이지 그거야 당연하지 물론 나로도도 함께야 기다릴 때 전에 아줌마가 듬뿍 귀여워해줄테니깔 한번 해보자 나로도 물론 스페셜코스로 아 예에에에 그럼요 왜냐면 나로도씨는 마요이님을 위해서라면 항상 물불 가리지 않으니까요 든든히 먹어두자구 나로도 저기 말이야 한마디만 해도 될까 응? 누나 좋아 저 매우 좋아합니다 그 말 아주만두 가슴 떨려 그럼 모두의 성원에 힘입어 흐흫 아흫 아 싫다고 아아아아 깔끔하네 자 이제부터는 내가 똑바로 해야겠지 구라앤율 영매도의 당주이자 나로호도 법률사무소의 부소장 하미와 나로도의 언니 누나로서 힘내야지 그래도 이제 갓치거나 납치당하는건 사양이야 한명씩 나오나보다 아니네 아 나올거 같은데 한명씩 나올거 같아 역시 그 스페셜코스를 끝까지 함께 하시다니 그러고보니 여기에는 환상의 울트라코스가 있다던데 두 분을 위해 살짝 제가 예약을 마코한테서 코트를 선물받았습니다 젊어진 기분입니다 평생 안 벗을겁니다 아 그래도 아닌건 좀 섭별났지 않습니다 역시 조금 더러운 편이 형사스러운걸까 괜찮습니다 사랑을 위해 남자는 몇번이라도 더러워집니다 근데 저거 코트는 들어줄 필요없는데 사랑때문에 나로호도씨에게는 또 신세를 졌습니다 덕분에 구라이마을비 버전은 대성공이에요 일년만에 미국에서 카르마검사님도 오셔서 채찍사용범도 가르쳐줬어요 나로호도씨에게 보여줘야되는데 채찍을 배웠어 어떻게 연결되어있지 아 그거 할때나 보다 저희들 회사 차렸습니다 궤도 컨설턴트 거리에 득실되는 궤도들의 작전을 멋지게 첩을 쓰는거야 멈춰주세요 멈춰주세요가 우리대사 완전 멋지지 뭐 그 궤도들에게 범행계획을 파는것도 우리들이지만 괜찮은걸까 이걸로? 가장 나쁜건 우리들인가? 도라님을 퇴치해준 류님에게 사례를 하고싶어서 5억원을 빌려드렸습니다 차 세트도 함께 제가 문을 담아서 조합한 농축장 지금씩 그걸 마시고 장심삼이 흐흫 감옥간사람들 못만나보네 못만나나보네 어차피 나는 방해받을 뿐이지 시즈고복간도 난 라고 생각했는데 저번에 손주놈들이 생일파트를 열어주더라고 야 이 부끄럽구만 남자 쇼헤이 69살에 울었어 아 웃기네 이거 1편은 캐릭터도 나오려나? 오늘도 여긴 수상한 냄새 비밀로 가득하지 오카타카오군 대신에 새로운 프로그래머가 왔어 모두들 사이좋게 지내자고 모토즈카 뭐시오? 이름을 듣는 순간 누나의 회로에 천류가 흘렀지? 헐 아마마마마마마 또 취재인가요? 그 사건 이유로 돈이 굴러와서 어찌할지 모르겠어 정말 역시 아주마의 비주얼이 예술이라서 특히 봄에는 천천히 알매를 기다리자고 으하하하하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3편 캐릭터만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네? 류짱 정말로 훌륭해 주셨군요 지난번 여러분이 면회를 와주셨습니다 저 너무 기뻐서 류짱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더니 작은 여자아이가 류짱의 뺨에 코 피어나올 때까지 김파 성우, 성우님 이름인가? 아 그런거 보다 1, 2는 안나왔네? 2 슴! 같은 분이네? 구독 감사합니다 3명이서 다 했어 애초에 소리가 없잖아 아니다 새로운 2 슴만 하면 되나 그럼 이러네. 할머니. 뭐야? 여행 갔다 왔는데 마중도 안 나오고 동료 젊은이는 모르는 사이에 그만두기나 하고 그것보다 이게 뭐야? 이 어선한 경비실은? 이러면 아줌마 어디를 봐도 우주인이 아니잖아. 선물로 사온 이 많은 마카님을 어, 하면 어떻게 좋겠냐고? 곤란하다고 하면 어딘가요? 아줌마야? 얼른 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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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 나도 드디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단 말이지. 매입장에 채찍 태모험으로 그림책계에 혁명을 일으키겠다. 뭐니뭐니 해도 난 예술가라고. 소상하만큼 자신 있으니까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야. 저기에 그냥 뿔이 내렸네? 저 산창에? 걔가 그린 거야? 졸라 잘 그렸는데 이거 야하리가 그린 거야? 근데 야하리는 잘 그릴수 밖에 없어. 그냥 모든 성격이 맞춤형이야. 예술하기에 맞춤형. 희민이야. 야하리 파 있어. 그니까 이제 조직생활을 못하지 당연히. 야아... 깼다 깼어. 대장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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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많은데요? 지금 몇시죠? 2시? 솔직히 2시간 걸린다고 한 사람 나와. 나와라 진짜. 아까 7시 반에 2시간 걸린다고 한 사람 나와라. 나 기억한... 4시간 걸려 6시간 걸렸는데 밥먹는 시간... 2시간이 아니고 2시에 끝난다는 일이었다고요? 밥먹는 시간 30분 빼도 5시간... 5시간 30분 걸렸지. 쉬는 시간 10분씩 빼도... 2시간 걸린다고 한 거예요. 2시에 끝난다고 한 거예요. 재미있었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비트 300비트 2,3,2,3,5,1 어쨌든 1,2,3을 다 조져네요. 재미있게 조져봤습니다. 6시간이면 다음에 6시간 해도 됐잖아요. 그럼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진짜... 2학물고 오늘 보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근데 난 시원해. 오늘 해서. 그 자꾸도 뭐... 또 이제... 기다리실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딱 못을 받고 가요. 뭐요? 그만한다고... 1-5 아니요? 아.. 나는 이제 피곤해. 할 만큼 했어. 맛볼 만큼 봤어. 그거는... 굉장히... 더 골랐네. 재미있는 게임하고요. 아니 자꾸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또 재미네 게임하고 왜 독이 올랐어요 아니 그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지를 안 할거면 한다 공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전부터 안 한다고 했는데 아 그랬어요? 아 난 몰랐어요 애초에 이 게임은요 호민이 형이 다시 하자고 하잖아요 아 제가 그랬죠 맞아요 배틀맛은 지킨다 주펄편 끝났습니다 배틀맛은 지킨다 이게 사실상 배틀맛은 지킨다 주펄편 이었어요 야 수미상관 장난아니다 이 방송 그래서 서브웨이 광고가 아직까지 안 끝난 거야 꿈꾼 거 같아 12시간 짜리 서브웨이 광고 2시에 시작했는데 서브웨이 광고 지금 또 2시거든요 12시간에 이어지는 그리고 놀라운 것 맞아요? 맛있어 여전히 너무 달아? 다시 또 크게 틀어왔어 준호님의 그 맛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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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알차다 알차 오늘 12시간 방송했네 5천 비트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후원 하는 동안 비트랑 구독 반응을 못했는데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왜 유명한지 알겠고 왜 좋아하는 사람 많은지 알겠고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솔직히 추리는 추리는 좀 아니야 추리는 좀 아니고 좀 이상한데 캐릭터가 너무 매력있어 모든 캐릭터들이 캐릭터 하고 이 시스템 이 시스템이 없던 시스템이다 유니크 하자 그렇죠 요게 다 이제 비린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아니 문제가 아니고 그니까 결론은 하나만 딱 특출라도 명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지 다 완벽할 필요는 없고 맞아요 원래 그래요 그냥 하나만 쫙 올라가 있으면 돼 딱 그거만 있어서 이거는 시대까지 감안하면 20년 전 게임인데 이정도면 맞아 명작이지 명작 명작 기준은 이제 언제 해도 특히 나는 이 BGM은 지금 게임하고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가 않는다 아 분위기를 자아내는 근데 BGM은 사실 옛날 게임들이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음 막 옛날에 막 저 파이널 판타지 막 파이브 식스 이때 음악이 진짜 뭐 치었는데 돈 많을 때 일본 아 아 1000비트 원 고맙습니다 KJBY75님 감사합니다 KJBY75님 진더그레이님 50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레오츄님 머리가 작았네 10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껌어졌어 자 아이치님 100비트 밀리에나존버님 4년천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침청매 화이팅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도라지님 10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23355님 300비트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잠겼네요 고맙습니다 이제 내일 어떻게 할거냐 어? 심야 라디오 심야 라디오 DJ 목소리같이 됐네 100비트 감사합니다 막 한 2시에 cbs 틀면은 찬송가랑 이런 목소리 나오거든 내일 촬영 어떻게 할거냐고 내일 촬영은 저희가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구요 다음 찬양 듣겠습니다 어? 배고파요? 아니아니아니 흘러흘러서 내가 먹던거야 내가 칠라고 끌까요?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한주 되시구요 여설라님 5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비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박원빈이 언니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내일은 촬영하고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새 수요일에 뵙도록 하세요 오케이 개인 방송합니다 오랜만에 좋습니다 지금까지 침착맨 주펄 역전재판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정말 재밌었어 붕도록 하겠습니다 tan 하루 special бой 난 fin